그K-K-K-K-K 소나무야 어제나 푸른 내미 최두형 최두형 저 interesante 평생polom 해봐 누구한테 이라나 저라나 러닝과 이렇게 맡기지, 안그레? 쳐줘요. 침하... 나 어제 메이크업한 거 안주웠다? 진짜? 너 얼굴... 씹참나! 오늘도 써먹잖아, 대신에. 아니, 내 얼굴 진짜 모공이 막힌다고... 아, 진짜 그대로네? 어쩐지 얼굴이... 아이고, 야, 이거 얼굴 피부 다 상하네 이러다가. 뭐, 벌써 튀어나오잖아요, 벌써 이게. 아니, 어저께 메이크업을 언제 한 몇 시에 했는데요? 8시. 밤? 저녁? 저녁 8시에서 몇 시에 끝나는데요? 한... 1시였네. 새벽 1시? 그리고 그대로 잤다고요? 그래, 지금 꺼졌어요. 다 5시 오신 마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다 왔어. 이거 약간 좀, 그게 뭐냐면은 피부 구멍이 이제 열려야 되잖아. 그치. 열렸는데 열린 구멍에 공기가 안 들어오고 응. 이... 화장이 들어오는 거야. 그 구멍으로. 응.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새내 화장품이 들어오는 거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이제, 와, 씨, 나... 나 숨 쉬어야 되는데. 나 숨 막히는데. 응. 응? 너만 자면 다야? 피부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그게 뭐가 튀어나와? 여드름이 튀어나오는 거야. 아... 트러블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피지 튀어나오는 거야. 구독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기한팔사랑 별반 다른 게 없나요? 아니지. 에이 그건 아니지. 어저께 화장을... 아니야! 어저께 분... 그 메이크업을 했었기 때문에... 기한팔사랑 달라. 그건 아니야. 아, 어저께 메이크업을 했는데... 어, 이거... 개는 잘 씻어. 안 지우면은... 어, 이득이네? 어, 개 잘 씻어? 개는 잘 씻어. 그럼 기한팔사만도 못한 사람이네. 개는 씻는 건 잘해요. 기한팔사만도 못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기한팔사가... 아, 그래요? 만도 못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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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안 씻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어... 아니, 왜냐면 늦잠 잤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그거 크레인티슈 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좀 갖다 놓으세요. 이게 연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 연예인들 아닙니까? 옛날에 쓰던 그... 판박이쇼 할 때 사다 놓은 건 있어요. 어, 그거 쓰세요! 그럼 후회하기가 있을까? 아니, 아니, 아니. 크레인티슈 그거 뭐 해봤자 뭐... 1년도 안 됐는데 뭐... 1년 됐나? 1년밖에 안 됐어. 1, 2년... 그거 유통기한은 없지 않아요? 없어, 없어. 크레인티슈 같은 게 어딨어. 그거 드릴까요? 주세요. 그거 이따 봐가지고서 좀 지워, 얼굴을. 그거 있잖아, 맞아. 크레인티슈. 아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 나는 촬영하고 나면은 차에 앉자마자 바로 지워버려. 너무 답답해. 아, 나는 그냥 뻗어버렸어. 참상 연예인이네, 이재분이. 아니, 연예인이야, 이재분이. 아, 연예인들 같아. 연예인은 그냥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뭘 좋아해? 기본적으로 화장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하더라. 안 좋아해. 어, 막 그걸 어, 막 끝나고 나도 막 계속 좋아해. 내가 왔어. 안 좋아한다고요. 근데, 야, 심지어 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정도로 피곤했다는 거지. 왜냐면, 야, 이거 안 버리길 잘했다. 어제 이제 성우애님하고 같이 뭐 해가지고. 안 버리길 잘했어.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저쪽 가면은 또 이렇게 폼클렌징이 있습니다. 좋다, 좋다. 이걸로, 이걸로 충분해. 아, 화장 지우는 거는 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될지 좀 몰라. 메이크업 방송입니다. 자, 화장 지우는 것부터 가시죠. 뷰티방송. 그리고, 자. 아, 어디. 아아! 이거 뭐야, 이거 오일이야? 오일. 오일 먼저 바르세요, 얼굴에다가. 얼굴 먼저 하고. 자. 아, 문의 결과가 왔네요. 아, 이제 아셨죠? 예. 문의 결과가 왔습니다. 오케이. 바꾸세요.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바꾸는 게 나아요? 네. 납득 못하는 가격인가요? 아니, 비슷한데 그럴 바에. 아, 그럴 바에. 오케이. 아,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어! 너무 빛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금광 불개 아닙니까? 광 내니까 좋네. 금광 불개가 됐네, 진짜로. 멋있네요. 얼마나 지워져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닦아보세요. 자, 제가 한번 살짝. 어, 근데 야, 이거 벌써. 아니, 이거. 트러블이. 야, 이거 보여주면 안 돼. 네. 화장에다가. 본인의 어떤. 그 찌꺼기도 같이 튀어나왔어. 찌꺼기 어디예요? 내 세포들?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홈인의 세포들? 약간 좀. 없는데? 아니, 여기 옆에 이런데. 밀렸잖아. 껌무잡잡한 것도 같이 밀려. 아, 화장입니다, 화장. 화장만 밀리는 게 아니고. 아니야, 여기 껌질 좀 먹어도 뒤에 약간 같이 밀렸는데. 이게, 이게 솜이 오래돼서인가? 크리넥스 좀 몇 장 가져오겠습니다. 거기 있나요? 이거를 하고 어저께 그냥 자고 있으니. 와, 어떻게 그러지? 구독감사는 나왔습니다. 근데 잠이 오나?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면 이뻐지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수하고 올 수도 있었는데. 이뻐지니까. 이제 오지 않았을까. 눈썹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1타 2피. 한 번 메이크업 해가지고 이틀 쓰니까. 아니, 그럴 거면. 그럼 연예인들은 사실 화장을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하루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밖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되게 이쁘게 해줄 때 같잖아요. 응. 그러면은. 돌아와서 개인 방송을 하고 싶은 그런. 아, 있어요? 어린이네 이분도. 나도. 주호민 작가님도. 화장 한 김에. 맞아. 돌아가서 한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아까워. 그 비싼 메이크업을 받고. 그냥 이대로 지우는 게 너무 아까워. 아, 그래요? 지우면 엄청 묻어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언제 이렇게 두껍게 하겠어. 우와. 헤어도 해주니까 너는. 되게 이게 진짜 다 다르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심리가. 아니. 아. 근데 저는 진짜. 얼굴에다가 이거를 입히는 순간부터. 답답해. 그때부터 내가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화장이 너무나 이제 일상에 들어와서. 귀찮은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돼서 그래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 화장하면. 어? 얼굴이 변했네 신기하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야. 천 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은. 화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확실히. 여자들이 화장을. 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이뻐져요. 어. 그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미묘하게. 미묘하게 이뻐져요. 어. 피부톤이나 미묘하게 이뻐져요. 아니 뭐. 당연히 뭐. 톤 같은 경우야. 그리고. 또. 그런 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딱 지웠을 때. 얼굴만 지워도 샤워한 느낌. 응. 너무 좋아. 솔직히. 막. 클렌징오일 제대로 안 쓰고. 여드름 100개나. 그리고 그 세면대에. 이 클렌징폼을 갖다 놨어요. 그냥. 그건 물을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것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네. 하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공이 이제. 이제 손 좀 쉽니다. 모공이. 아. 진풍 작가님이. 손을 못 씻은 느낌이죠. 제가 손을 못 씻은 느낌. 진짜. 막. 저 아래에 있는. 미토콘트리아부터 해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답답해서. 미토콘트리아요? 있지 않겠어요? 미생물? 피부에. 미토콘트리아가? 있지요. 있겠지. 어딘가. 음. 원액 생물이. 미생물. 몰라요. 몰라. 자. 짚신벌레. 뭐. 있잖아. 아메바 뭐. 짚신벌레 뭐. 이렇게 있죠. 미토콘트리아 뭐. 아. 자. 그래서 오늘. 뭐하고 왔냐면요. 음. 주호민 작가님. 전시하고 있는. 서울시리 미술관.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 샤갈전 이후로. 가서. 간건데. 주변이. 하. 예술이야. 진짜. 모르겠나. 오랜만에. 서울시립. 미술관. 근처. 정동. 길인데 있잖아요. 정동. 도심 속의 자연. 거기가. 같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그. 덕수근 돌담길. 돌담길이죠. 거기가 거기죠. 헤어지는. 네 맞아요. 좀. 뒤로 가면. 근데. 그 소문이 났는데도. 데이트하고 싶게 생긴. 악마의. 그. 길이에요. 유혹을 참을 수가 없어요. 헤어진다고 소문이 났는데도. 걷고 싶은. 그. 너무 이쁜 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가는 거임이래. 헤어지고 싶을 때. 핑계 잡으려고. 근데. 거기가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니. 거기를 지나가는 연인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 너. 뭐 헤어졌어. 근데. 거기 갔어 안 갔어. 갔어 갔어. 다 갔지. 간 거 같은데. 아 그럼 거기 갔다. 그거 때문에. 근데 다 갔어. 연인들. 왜냐면 이뻐서. 아 맞네. 이런 게 확진 편향인가요? 그런 느낌. 그거는. 네. 바디로션인데 얼굴에 발라도 됩니다. 유분이 좀 많을 뿐. 얼굴도 바디니까. 얼굴가족이 좀. 아. 두꺼우니까. 그럼 그거 약간. 펴발라. 얇게. 얇게 펴발라. 이거. 이거 좋은 겁니다. 그. 록시땅입니다. 록시땅이요? 록시땅? 록시땅. 나 좋아합니다 록시땅. 그 좋은 거 세타필드 있지 않아요? 세타필드 좋죠. 아우. 야. 내가 더. 프레쉬하다. 내가 더. 프레쉬하다 진짜. 아. 꿈 좀 쉬겠다 이제. 아이 개운하네. 지금 개운해요? 확실히 다르네. 그치. 자가자가자. 여기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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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솥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오늘 일어나는 차로 그대로 온 거죠? 아.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9시인 거예요. 이 옷 입고. 네. 이 옷 입고. 바로 소파에서. 아. 잠깐 쉰다고 했던 게 뻗어버린 거야? 어. 쉰다고 누웠는데 햇빛이 일어났어. 아. 지금 이게 엄청 바쁜 나날을 보고 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연기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진짜. 대통령입니다. 조이미 대원. 대통령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작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원의 숭고한 인생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형. 형은 언제나. 형 이상의 존재였어. 와, 그 대사를 다 외웠네요. 아직도 외우고 있네요. 네.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그 전시회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이게 그 전시회의 순기능. 뭐죠? 머리가 좀 트인다. 역기능이 됐나요? 네? 전시회의 역기능은 뭡니까, 그러면? 역기능은 없어요. 역기능도 있어요. 두레인 거 보면은 썩. 어, 쓰다고요? 썩는다고 노래가. 아, 썩아요? 근데 보통 시립미술관 이런 데서 하는 전시 중에 그런 거는 뭐 거의 없어요. 그래요? 거의 있을 수가 없지. 그런 거 보는데 머리가 썩어요. 그냥 별로다 하고 넘어가지. 아, 그쵸. 그거죠. 갤러리 같은데 키값 있을 수는 있는데. 졸업전 이런 거 하면 썩어요. 아이, 졸업전이니까 그렇지. 학생들이잖아. 왜 이렇게 반대하지 못합니까? 이분은 학생작이 왜 이렇게 시니컬해. 아니,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작을 너무 무시해. 학생작이 프로처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분들 때문에, 어? 다, 뭐야, 그런, 뭐야. 경력직만 뽑는 겁니다. 아, 그런가?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대표로. 경력직만 뽑는 기업체 대표에서 사과하세요. 경력직만 뽑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있죠. 요즘 많죠. 요즘 많죠. 추세가 그렇죠. 왜냐하면 경력직도 남아도니까 요즘에. 아니, 경력을 쌓아야지 경력직이 되는 거 아니여. 경력은 어디서 쌓아, 그러면? 못 쌓아. 그러니까 뽑아야죠, 신입을. 근데, 대학생 전시회를 이렇게, 어? 아마추어에 대한 어떤, 본인도 사실 오늘 작품 보면은, 본인이 아마추어 시절의 작품도 거기다가 내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썩어, 나도. 내걸 보면서 썩어. 와! 썩었잖아, 아까. 근데 왜 전시했어요? 왜 전시했어요? 썩는걸. 그것도 내 역사니까. 정말, 이게 진짜. 입으로 방구를 끼고 있었지. 강 역사도 역사예요. 우리 그만 추궁합시다. 알겠습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조물 작가님 전시하는 거 잘 보고 왔고. 아, 근데 진짜 꼭 가보세요. 꼭 가보시고, 이제 강추합니다. 8월 1일까지 하니까. 아우, 뭐 넉넉하네요. 오늘 그래도 또, 그 침투부 해님들도 좀 만나고. 와, 그렇죠. 해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전이었는데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 주흥 작가님의 옛날 연습장 시절, 그 그림이, 연습장 찢은 채로, 그냥 고대로, 그게 근데 되게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손맛도 나고. 그러니까 그것만이 줄 수 있는, 그 재미가 있는데. 맞아요. 아, 요즘은 그 연습장 만화가 잘 안 올라오다 보니까. 아, 혹시 아, 침착만도 있어요? 그 손맛이 있어요. 옛날에 그렸던 습장 만화, 손으로 그렸던 연습장 만화. 아, 저 많죠. 그래요? 저 많아요. 한번 그런 거 나중에 한번. 발표회 한번 하죠. 발표회 한번 합시다. 아, 발표. 저도 있어요. 스캔해서? 다 갖고 와. 연습장 갖고 와. 전실. 사이버 전실. 언제 거 있어요? 언제 거 가장 최 옛날 거예요? 초등학생 때. 야, 진짜? 재밌겠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같은 반 친구가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연습장 하나로. 한 명 있어야 돼. 그런 친구가. 연습장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 서로 이제 만화를 연재하기로, 이거를 이 한 권에다가 서로. 약간 경쟁도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좀 일종의 잡지가 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에는, 자기가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연습장 사기 싫어서, 저한테 같이 그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독하네. 그 만화책 이름, 잡지 이름이, 니김이 X같은 세상이에요. 아, 이 10세기 간지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있어요. 뭔지 알죠? 그냥 보노보노 했는데. 일단 욕을 해. 세 보이려고. 세 분한테 욕부터 받고 가는 분야. 일단은. 그 회지가 니김이 X같은 세상인데, 등장인물은, 그 학교, 같은 바 학원, 선생님, 다 이제 뭔가 변화, 그 개인화돼서. 그렇지. 무조건이죠. 무조건 선생님이죠. 선생님들이, 천하제의 무도회 나갑니다. 대부분. 걸리면 찢겨.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이제, 같은 바 학원 중에 짠돌이가 있어요? 네. 극한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아, 맞아요. 진짜 목숨 걸고 이래는 거야. 그렇죠. 막 100원 주우려고 막 목숨 거는 막 그런 연출이 막 보이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밭 내에 뭐 학급 신문 같은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느낌의 X같은 세상. 느낌의 X같은 세상. 그리고 나중에는 인기가 많아져서, 그게 막 돌아. 옆반까지 한번 갔다. 아,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애들이, 뒤에다가 댓글 달듯이, 네. 자기 의견들을 막 적어주는 거. 저는 그랬거든요. 아, 그 댓글같이. 네. 그러면 이제 그 피드백 받아서, 어, 그럼 내일은 이렇게 좀 그려줄까? 뭐 우리 선생님, 우리 뭐 예를 들면, 독자 엽서야. 독자 엽서처럼, 수학 2 선생님도 출연시켜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아, 그럴까? 아, 수 2?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해주죠. 그리고 참고로, 그 두 명이서 그렸는데, 제 만화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같이 그리자고, 걔가 먼저 제안을 했던 친구가 되게 인기합니다. 오, 그래요? 제 만화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뭐합니까? 그 친구는 진짜 악마의 재능이었거든요. 그런 친구 특, 전혀 다른 일함. 어, 지금 호주, 그, 워킹홀리데이를 간 다음에, 네. 왜냐면 그, 막차 탈 수 있는, 그, 뭐지? 자격요건이 뭐, 만약에 35살까지야, 35살이면 아깝잖아요. 아, 그 나이 때. 그래서 갔다가, 호주에 눌러 살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외국인 친구랑 세계 여행 다닐 텐데요. 그래요? 오, 좋은데요? 오, 좋다. 그래서 그 친구는 만화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훌륭한 인재인데, 만화계로 오지 않았을 뿐, 왔으면, 하려는 생각이 있었으면 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 지면 안에 갇혀있는 것조차도, 너무 답답했던 거야. 그렇죠. 나는, 외국은, 나는 나갈 거야. 그때도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고, 그래요? 일단, 이름부터가, 뭐라고요? 니김이 X같은 세상.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 성노예가 되고, 막 이래요. 아, 성노예. 제한이 없어요. 표현의 제한이. 막, 죽을 때까지 패고, 막, 뭐, 갑자기 뭐, 개목걸이 차고 있고, 같은 반 학군데. 고등학생인데요? 네. 그런 저속한 표현들이, 학생이니까. 아마추어 만화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게. 그래서 제 만화가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거든요. 저도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되게 셌어. 걔는,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구워먹는 걸 그렸어.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학생 만화는. 근데 그게, 담임선생님한테 걸려서, 그 교무실에 끌려왔어. 아, 그치. 근데 학교들 생각해서 인기 짱이야. 그런 바다가. 인기 짱이지. 그렇네. 일산. 일산만화죠, 그건. 아니, 아니. 그거 은평구 만화였어. 은평구 만화. 은평구, 일산, 파주, 그쪽. 서북쪽 만화. 그랬구나. 그쪽 교파는 이제, 뚱뚱한 친구를, 돼지고기로 비유해서, 구워먹는, 연출을 합니다. 네. 아, 진짜 웃기네. 뭐, 이쪽. 어디죠?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아니, 고등학교 때는 이제, 봉천동이었기 때문에. 아, 봉천동. 봉천동. 사실상 그,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서울시의 작은, 어떤, 그런 게 있고. 자유로운 곳이죠. 그렇죠. 그 안에만 자유가 있어요.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 그렇죠. 집에다가 막, 가스 채워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있는, 봉천중학교 애들한테 맞고 다니는. 아.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더 세. 고등학생이 더, 뭐랄까, 세다기보다는, 잃을 게 없는 거죠. 네. 어떤, 어떤 법제, 법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하고 있다보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선생님들을 좀 종종, 출연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은근 기대를 하세요. 은근히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좀 자유로운 것이네요. 선생님은 보통 이제 막, 기대를 하지 않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약간 좀, 열려있네. 열려계시네. 네. 아, 우리가 갑자기 학교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의 모습이 좀 떠오르네요. 아, 아직까지도. 네. 그 당시에, 아, 방송에서는 얘기 못하겠지만, 대단한 일들이 지금 있었거든요. 네. 아, 저는, 선생님은 2단 엽착이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 그걸 보자마자, 내용을 보자마자. 아니, 진짜로. 다른 일로. 실제로, 이제 그, 학교에서 봤죠. 학교에서 봤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그, 근데, 그 선생님이 학생이 아니었고, 학생의, 그, 뭐랄까, 그, 보호자라고 하는 친척인데, 깡패야. 아, 네. 그리고 학교 와가지고, 뭔가 행패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동천 스타일?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무도가에요. 무도, 무도인이야.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걸 거기서 하시는데, 와, 그걸 보고서는, 사실 그 선생님이, 되게 재밌고 웃기신 선생님이고, 가끔가다가, 배를 푹 까면 배를 푹 튀어나오시는, 되게 귀여운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상상이 안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 그 선생님을 되게, 심화를 숨기고 있었어요. 되게, 되게 얕잡아봤어요. 수업시간에도 막 떠들고, 막 까불고, 막 약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수업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조용해져. 다경청. 그니까, 저 사람은 왜, 우리한테 한 번도 매를 안 들었지. 혹시 생활 한복 입고 계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누가 봐도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런 분이야. 근데, 와, 날라쳐기로 하는데, 진짜 이러고 날라갔어. 이소랑. 몸이.. 마지막!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로맨, 꼬마스틱할 킥처럼. 왜냐하면, 그 학생의 보호자인데, 이 친구도 약간 나쁜 길로 데려갈,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막겠다고, 캠드 욕을, 막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가 되니까, 신고해 이 새끼야! 막. 선생님이, 그 욕을 해가면서 막, 복도에서 그 양반을 막 하는데, 와. 대단하다. 옛날에는 그랬죠. 그랬었어요. 4초 영웅전에 등장하는 황약사 제자가 평상시에는 그냥 대장장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유급시에 갑자기 막 날린 경공을 보여주면서 오 맞아요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면서 거기 쿵푸어슬에서도 그냥 아 그렇지 그렇지 돼지촌 돼지촌에 주민들이 다 나 재봉사인데 갑자기 여기 끼더니 하잖아요 그리고 사자우 아주머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특전수사 출신이셨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되는 거였고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교육계의 김계란 특전사 특수부대 교육계의 김계란이었거든요 그랬던 거죠 아 구독 감사합니다 잘 계시나 모르겠네 그런 분들은 60살이 돼도 못 이겨요 아 그렇죠 힘이 그대로야 그럼요 자기관리를 또 하시고 그리고 한번 배운 그 살인기술 바로 그냥 눈을 찌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 같은 거 할 때 선생님들 보면 귀여운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네 가끔 가다가 네? 가끔 가다가 갑자기 또 그 선생님 생각나는데 네 되게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셨어요 네 사람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은 나이가 되게 많고 작고 귀엽게 생기셨어 네 나이가 되게 많으셨고 약간 귀가 살짝 좀 뭐라 그래 크게 말을 어두셔서 크게 말을 해야지 알아들은 선생님이셨고 영어 선생님이셨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그리고 되게 무서워 항상 가죽잠바를 입고 다니세요 아 그리고 선도부 같은 거 하시는 분이셨고 네 거울도 탁탁탁 들어있고 탁탁 때릴 때도 진짜 탁탁탁 때릴 정말 감정 안 실린 손바닥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정말 로봇처럼 네 그래서 맞아도 기분이 안 나빠 세게 맞는데 기분이 안 나쁜 거 있죠 감정이 없이 때려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트집 잡아서 때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규율대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상호도 일정에 맞아요 그럼 막 지나가고 있다가 저 어머니 선생님이 휴일이었는데 일요일인가 그랬는데 선생님이 새우깡을 확 드시면서 확 지나가시는 거야 네 지나가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아 그래서 딱 갔어 새우깡을 손바닥을 내밀으래 한 줌씩 이렇게 아 이번엔 매가 아니고 새우깡이었어 이야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감동인데 너무 귀여웠고 새우깡을 주시고 학교 근처에 사셨거든요 네 일요일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약수터가 있는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친구가 아침에 약수물을 떨어뜨려 막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약수물을 바꾸게 하셨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 아 예 금방 뜹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 저 아 예 금방 뜬다고요 몰라 몰라 학생이 좋아 앞에 가서 선생님 저요 아 예 금방 뜬다니까 금방 다 버렸어 아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걔가 잘 안 들리지니까 아 아니 나는 선생님들 밖에서 우연히 만나면 약간 반가운 것도 있고 약간 뭔가 생활인으로서 만나잖아 약간 짠한 것도 있고 느낌이 되게 이상해 아빠도 그래 아빠도 밖에서 만나면 좀 그런 거 있어 저 고등학교 선생님 안산 중앙동에서 봤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제도권 안에서 만날 때는 거기에 컨셉 맞춰서 서로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로서 만나니까 편한데 밖에서 만나면 그냥 아저씨예요 밖에서 만나면은 그냥 아저씨 같아요 그냥 아저씨 같고 아저씨 1위예요 맞아요 근데 특히나 왜 만화계 쪽은 그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동료 만화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너는 그걸로 되게 이상할 거 같아 그 기분이 특히 뭐 선생님이었다가 뭐 백수영도 사실 선생님이었잖아요 네? 그래? 백수영이요? 선생님 출신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라 그 대학교에서 그 강의하지 않았어요? 강의하셨어요? 아니야 안 했어? 독감사였어? 아니 그니까 만화 겸임 교수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세종대 한국어로 하던데 아니야? 아 수업은 그러니까 수업은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학위가 없어도 그게 됩니다 현지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저도 몇 번 했어요? 아니 안 했죠 제안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왜 안 했어요? 내가 해봤 그 멘토 멘티 그런 프로그램을 해왔거든요 멘토 팬티? 멘토 멘티 그래서 제안이 제대로 들었었어요 응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말을 안 듣습니다 멘티들이 네 그게 X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안 되지 공모전 같은 거에 말을 안 들으면 뭘 말을 안 듣는 거 만화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안 그리죠 잠깐만 그거 그럼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네 못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신용을 못 준 거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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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얘기를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로 표현을 하네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아 되게 잘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쭉 연주하면 된다고 했어 네 원래 하던 대로 해 아니 다 갈아갖고 새로운 걸 갖고 와 원래 하던 대로 스타일로 스타일도 없어 뭘 했어야 스타일이 있지 화내지 마세요 지간이 이러잖아요 아니 뭘 했어야 스타일이 있지 아 나 알았다 아 이분의 학생 증오가 네 멘토 멘티에서 시작돼서 아 학생 전시작에 대한 분노가 괜히 거기서 불똥이 튄 거 같아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학생 혐오가 있어 보니까 그러면은 근데 안 되잖아 그 데미지가 나한테 들어와 아 얘네 어떡하냐 얘네 이제 못 먹고서 어쨌든 멘토 멘티를 연결이 돼 있잖아 얘네가 잘 안 됐어 그러면은 아휴 아휴 어떻게 지내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서 이제 막 내가 자괴감이 생기는 거지 이건 제 거 약간 지어낸 것 같은데요 진짜에요 아 근데 그 그 이거 하시는 만화 그 웹툰 작가님들이나 뭐 만화관님들이나 계시거든요 근데 얘기를 저도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지만 네 힘들대요 확실히 왜냐면은 이게 그냥 뭐 구형수도 아니고 뭔가 자기 색깔을 넣는 거다 보니까 음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니까 이 사람은 말로는 얘라고 하고 결국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은 요게 맞는 맞다고 맞는데 대부분 뭐 맞겠죠 근데 이 하는 사람은 자꾸 이리로 안 가는 거 그니까 말을 그쪽은 이쪽은 잘 안 들어 안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그런 식의 프로듀싱을 좀 맡아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 이제 상업 만화였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맞았는데 사실은 만화나 여튼은 계속 발전하고 발전 속도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했더니 요게 요 틀에 좀 반응이 좋았어 라는 어떤 얄팍한 이 지점 가지고 요걸 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요기는 벌써 어떤 시대적으로 좀 앞서 나가버렸어 그럼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그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순간 그에 대한 부담감이 와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그거는 뭐 결국은 전 가르치는 거는 뭐 스킬은 가르쳐줄 수 있어 스킬 스킬 스킬까지만 스킬도 그렇고 방향도 조언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해? 할래? 싫어? 그럼 뭐 맘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가르쳐준 사람도 내상이 좀 적을 거 같아 그치 너무 막 우리 막 해설을 하자 보면 좀 내상이 있을 것 같아 뭐를 이렇게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살리는 쪽으로 보통 그렇게 하지 가죠 그렇죠 그걸 살리면서 이제 잘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뭐 가동성 위주나 이런 거는 뭐 스타일하고 사실 상관이 없거든 그렇죠 가동성은 스타일하고 상관이 없거든 뭐 잘 되면 좋은 거냐 근데 막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가동성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해봐 싫으면 뭐 말아 그러니까 본인 가르치준 사람이 내상이 좀 안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가르치는 사람 가짜 선생님 가짜 선생님보다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명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 또 그렇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여기에 의지 이 이 동아줄 하나에 의지하고서는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고서는 안되면 말아라는 어떤 마인드로 간다는 거는 근데 왜냐면 듣는 사람도 별로 막 이것만 잡고 있지 않아요 잡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잡고 있었으면 말을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가 대충 보여요 이 친구는 데뷔를 못하겠구나 그것도 보여 실제로 공모전에서 1위를 했어 그 친구가 근데 내가 그때 공모전 1위를 하면 무조건 그 사이트에 연재거든요 근데 1위를 했는데도 내가 그 담당자한테 이 친구는 연재를 못할 겁니다 라고 그랬어 계속 가라없는 친구였거든 결국은 못했어요 근데 왜 신나시죠? 안 신났는데? 아니 되게 안타깝게 안 신났어 내 생각이 맞았구만 안타깝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신났어 됐는데 하도 가라없는 학생이었거든 결국은 안 했어 내 말에 맞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항상 저의 옛날을 생각해보거든요 네 저의 과거와 과거를 계속 생각해보면은 저는 정말 뭐라고 그랬따나 그니까 어떤 작품을 임하는 자세며 뭐며 너무 뭐라고 그랬따나 개판이었어요 솔직히 예를 들면은 정말 소명의식이 1도 없고 작가로서의 소명의식도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냥 유명세는 또 쫓고 싶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얄팍하고 이 정도 대충하면은 또 사람들이 또 인정을 해줘 네 그러면 거기에 또 취해 있어 약간 그런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는구만 네 그런 인간이에요 네 그런 인간이었는데 또 저는 또 막 그것을 그때만 생각하면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음 무슨게냐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사죄를 안해요 사죄요?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두 분 빼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저한테는 안해요 제가 할 때 없었어요? 네 그때 제가 연락을 안해요 사과할 때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사죄 이벤트 때 초청들 했었는데 그때 초청을 안했네요 2021년에 한 번 하세요 매년에요 매년 줌으로 하세요 줌으로 4년마다 한 번씩 가거든요 4년마다 4주의 올림픽 4주의 올림픽 4주의 올림픽을 한 번씩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초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나 같은 인간을 보면 나는 분명히 이 새끼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아아 일단 쓰레기 같은 새끼가 네가 만화를 해? 또는 네가 작가를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는 절대 안 돼 네가 잘 되면 나는 장을 지질 거야 라고 저는 할 거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장을 지진다는 표현은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안 쓰나요? 장을 지진다 장을 안 지지면 뭘 지진다 손바닥을 지진다 손바닥을 지져요? 하여튼 뭘 안 지져요? 하여튼 근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는 어떤 그 누구한테고 섣풀리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아아 얘도 가능성이 있을 거 같고 정말 쓰레기 같은 애들도 정말 얘가 어떤 그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 기회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해 보니 네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좀 항상 좀 열어 놓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실제로 형이 이거 멘토를 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그리고 또 깨달았죠 아 나는 멘토를 못 하겠구나 소인배? 소인배? 뭐야 소인배야 그걸 왜 멘토 멘티를 당해본다고 표현을 하세요 당해봐야 돼 소름 깨치게 저 실제로 만화 이제 저는 이제 웹툰 작가 전 웹툰 작가라는 타이틀도 이제 버리겠습니다 웹툰 애호가라고 해주세요 아니 애호도 안 해 애호도 안 해 애호도 안 해 애호가는 전 만화예요 애호가 아니 저는 전 웹툰 작가 전에는 좋아했어요 아니야 전 웹툰 작가입니다 실제로 만화를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때 이 만화 작가는 맨날 할 때마다 재미없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그쵸? 아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안 맞든 뭐가 어땠든 아무튼 이 만화는 볼 때마다 재미없네 근데 계속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음 그런 사람이 형이 말한 것처럼 있어 진짜 재미있는 말을 갑자기 툭 내놔 남을 때가 있어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것만 내고 다시 또 재미없게 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걸 기점으로 뭔가 소위 말해서 알을 깼다고 하죠 있어 깨우침을 얻었는지 팍 대부분 그렇죠 그 중간에 일련의 사건은 저는 모르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별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폭발을 했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 있어 그러니까 비단 뭐 웹툰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가능성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보니 그냥 이런 생각 갖고 있더라도 그 누구도 제가 케어는 못하지만 아 그러면 아내분 형수님도 안 사랑해요? 아내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죠 아 보고 있다고 지금 너무하네 저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이요? 네 아니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개바데이신? 그렇죠 아 지금 이제 아직 보랭인데 곧 빨랭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그로 끄는 걸 보고 어? 어그로도 끌 줄 아네? 아 그래서 제가 야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어그로 끄는 사람이면 되게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컴퓨터를 쓰면 얼마나 잘하겠어 하지만 컴퓨터는 절대 안해 컴퓨터는 안해 여지는 남겨놓아서 절대 안해 주호민 대원 대통령입니다님 일기여도 감사합니다 닉네임도 주호민 대원 대통령입니다가 생겼어요 웃기다 주호민 대원 대통령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주호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느낌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과장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으면 혹은 뭔가 따뜻한 마음씨가 없으면 어떻게든 뭔 상관임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교수를 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그걸 해야 되잖아요 아 누군가 교수를 시켜주면? 그럼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오겠지 아 그런데 그러니깐요 이런 냉여란이 해야겠네요 만약에 시켜준다는 데가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같이 하면은 진짜 진짜 멱살 잡아야 돼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하고 갑니다 아 아 그런데 아 이 사람 멱살 잡으면 봉천동식 뭐 그건가요? 동네에 상관없이 소통인가요? 봉천동식 소통인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멱살을 잡아 제가 멱살을 잡아도 어쨌든 얘는 같이 간다 얘는 어쨌든 뭘 해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람만 가고 네 어찌간하면 안 해요 그냥 혼자 가고 말지 아 그리고 나 종범이하고 이제 룸메이트였잖아 그 친구 진짜 교수잖아 그 분은 학생들한테 전화가 되게 자주 와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데 너무 스윗하게 상담을 잘해주고 아 잘해주죠 본인도 본인이 뭐 힘들 수도 있는데 계속 본인도 연재 중인데 그 학생들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 다 들어주고 그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저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막 너무 이제 잘 얘기해줘요 그래서 난 옆에서 그리면서 저렇게 약해 빠진 놈들도 만화를 그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약해 빠진... 학생들? 어 학생들 왜 이거저거 계속 물어봐서? 어 혼자 결정을 못해서? 학생이 그러면 교수님한테 물어보지 그러려고 등록금 내는 겁니다 아 그런거야? 아니 등록금 가치가 뭡니까 교수님을 어? 열심히 덜들 볶아서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질문도 못해? 아니 여기 야생인데 거기 나가서도 물어볼거야? 아니 그 학생이 아니 학생이잖아 아직 야생이 아니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혼자 해야돼 웃기는 인간이네 정말 아니 자기 태어날 때부터 안 돼 안 돼 안 돼 태어날 때부터 이유식 먹었어? 아니 전 먹었다고 어렸을 때는 다 분유 먹고 자라는 거예요 형 호민이 형 편도 좀 들어줘요 응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학생들이 말이야 어? 왜 모질게 안 해 과제를 어? 아 제가 장난이야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실전할 때 물어봐 그리고 연습할 때는 하지 말고 그쵸? 아니 그런건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주우민 작가님의 물어봅자가 한 얘기지만 어떤 심정인지 저는 이해가 되는게 이런게 있어요 저희 학교 저는 홍대 나오긴 했지만 뭘 열심히 안 다녔습니다 다만 1학년 여름방학 때 네 교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과제 이제 과제물 점수를 딱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뭐 다른 학교도 이제 다니시겠죠 다니시면서 이제 뭐 하시고 이제 우리 학교도 하시는데 응 내가 홍대에서 가르친지 뭐 20년 뭐 십몇 년이 됐지만 이번 이 너희 이번 기수만큼 최악이야 최악인 애들은 본 적이 없다 항상 갱신되고 어디가서 홍대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아 애들이 방학 때 집을 안가 아 자극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집을 안가 학교가 끝났는데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 애들이 다르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한게 매년 그렇게 왔대요 몰랐지 우리는 아니 근데 그만해 자극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그쵸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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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딸은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우린 통하더라고 그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넌 최악이라고 넌 최악이라고 넌 최악이라고 개인상담 그래요? 정신 좀 차려야겠다고 왜냐면 진짜 디자인을 못하죠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맞아 그리고 이 친구가 잘 와서 대기업 로고를 고쳐주고 있어 아 그니까 저는 인정했어요 속으로 맞아 이거 누가 봐도 못했어 근데 부단하게 노력을 한다는 거로는 연결이 안 됐어요 아 날고 기는 친구들 너무 많아 학교로 막상 들어가보면 나는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얘네들 너무 잘해 보내줘 천재는 보내줘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게 애정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야 사실 뭐 그거 없으면 얘 어떻게 되는 거 뭔 상관이야 그냥 뭐 알아서 뭐 학기 끝나는 거지 그럼요 불러가지고 개인 면담 해가지고 너 이대로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진짜 고마운 겁니다 애정을 갖고 하는 거죠 굉장히 고마운 거야 어? 딱 그리고 어? 정말 애정 있으면 졸업할 때 우리 대학원 한 번 대학원 내 밑에서 같이 한 번 아 조수 그런 사람들은 좀 일을 빠릿빠릿하게 하는 학생들을 보통 대학원으로 좀 하나요? 자기 그 조수처럼 하려고 너무 이 친구가 뛰어나다 보내줘 하지만 호흡이 잘 맞는다 또 다를 수 있죠 전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을 제가 졸업도 못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 졸업도 안 했어요? 난 가시도 못했어 아유 못했죠 아 제가 유일한 대졸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력이 제일 높네요 네 맞습니다 기한84도 고졸일 겁니다 아니에요 아 그 대퇴죠 다시 들어갔는데 수원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3학년까지 하고 4학년 안 하고 나왔을 거예요 걔가 MT 따라갔다가 현타가 와서 이제 그만뒀죠 네 걔도 고졸입니다 서른 살 넘어가지고 거기서 막 애들하고 막 재롱 떨려니까 이제 현타가 와서 그러니까 그거를 서른 살이면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걔는 뭐가 어디서 잘못되냐면 아 학교 공부를 하러 가서 대학교 학교 공부를 가서 아 나머지 못한 공부를 하러 해야지가 아니고 대학교에 다시 복귀해서 마저 못 논 걸 학생들하고 놀아야지 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야 아니 거길 왜 가냐니 그거 하려고 복학한 건데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적응하려고 가니까 적응을 못하죠 공부를 못한 공부를 마저 끝내고 가려는 마음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버려요 순수하다고 봐야되나 그 4인방 중에서는 제가 제일 고학력자 인텔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학교 공부를 치면 그렇죠 네? 학력으로 치면 그렇죠 학력으로 치면 그렇죠 우리가 그냥 딱 보면은 우리 중에 가장 받아주는 나라가 더 많은 사람이죠 나라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거기서 자르던데 나라 이민 갈 때요? 그렇죠 근데 영어를 못해서 제가 아예 못합니다 영어 아닌 것으로 가도 되죠 따갈로그는 몇 개 합니다 아예 필리핀 살았지? 어렸을 때 어? 아니야 2개월 1개월 대단하네 1개월이 어디야 바이아드뽀 뭐예요? 바이아드뽀 여기요 바이아드뽀 저도 압니다 마항이 살라미뽀 덥다 살라미뽀 뭐지? 살라미뽀 몰라 마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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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마사라 마사라 뽀는 존댓말입니다 존댓말 뽀 뽀 요 우리나라는 요예요 아 그래요? 마사라 하면 최고 마사라 뽀 최고예요 오히려 뽀가 뒤에 붙으면 오 그래 뽀? 그래 뽀 영어도 많이 쓰죠? 필리핀 필리핀 영어 영어 많이 쓰지 따갈로그어를 많이 쓰고 영어를 써도 영어 그 발음이 필리핀 영향이구나 되게 현지화처럼 돼가지고 잘 안들고 아 우리나라가 들을만한 그런 영어는 따로 배워요 정제돼서 제가 뭐지? 제가 보기로는 그거 뭐냐 그 층 계층에 따라서 약간 좀 계층 구분이 있던데 나름? 그래가지고 빈부적자가 있어가지고 위에는 거의 막 영어 쓰는 또 그룹도 있고 막 하던데 그 상류층은 영어를 다시 한번 배워요 그렇다며 아 영어 발음을 옥스포드 영어같이 근데 생활 속에서 섞인 영어들은 우리가 영어라고 인지하기 좀 힘들 정도로 많이 현지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참 해외여행 가고 싶다 해외여행 최근에 언제 가봤습니까? 아 저는 신혼여행이 마지막이네요 이탈리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세이프한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는 2019년 10월쯤에 간 블리즈컨이 마지막이죠? 음 그 이후로는 비행기를 탄 적도 없어요 네 블리즈컨을 아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 요즘 제주도를 많이 가나봐요 표거하기가 어려워요? 엄청 렌티비가 장난 아니던데요? 그 외국은 그 외국말 잘하는 친구랑 가야지 재밌습니다 아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기생여행을 가요 어? 저도 그래요 기생으로 가는거에요? 기생 아 그 기생 기생충으로? 기생충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뭐 옛날 조선시대 기생 뭐 이런게 아니고 기생충 음 그니까 왜 예전에 그 뭐지 그 열하일기였나? 박지원 박지원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처럼 자기는 하는거 없지만 그 행렬에 따라 그냥 징뚱 들어주면서 네 덕분에 한번 요번에 한번 어 여행가는거지 이런식으로 그런식으로 가는거죠 확실히 현지인하고 가면은 아 현지인하고 가면 현지어를 잘하는 친구랑 가면 너무너무 좋아 패키지는 재미가 없어 확실히 맞아요 재미가 없어 이동을 빨리빨리 해줘야돼 빨리 빨리하고 식당도 뭔가 진한 음식이 안나와 아 근데 패키지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게 처음 갈 때 패키지 하는건 좀 좋은거 같아요 아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알아 대충 그래도 아 여기 스팟 여기 스팟 괜찮구나 라는걸 좀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따로 가도 돼 네 근데 처음부터 따로 가잖아요 현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은 정말 겉돌다가 와 겉돌다가 패키지 가면 한국보다 한식 많이 먹는데 아 한식을 꼭 넣어주고 꼭 있어 근데 한식 한번 있는데 마지막은 한식이야 근데 요즘에 패키지 중에서도 연령대로 패키지가 또 따로 있더라구요 어르신들은 한식 많이 넣죠 그렇죠 근데 어르신이 아닌 어떤 젊은 친구들이 가는 패키지로 가면은 또 그게 아니더라구요 보면은 요즘 입맛에 맞게 또 나왔겠죠 그쵸 그쵸 그 제가 일본 오키나와 갔을 때는 다른 그 가족끼리 갔었거든요 다른 가족 하고 같이 해가지고 밴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니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일곱 명 정도 해서? 어 한 일곱 명 오 좋다 그것도 저도 오키나와는 5명 7명 오키나와는 아내랑 그 뭐야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오키나와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죠 네 운전을 형수가 운전했잖아 다 했죠 혼자서 우엔들 한 번도 앉아보본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키나와를 혼자 다 하더라구요 운전 안해서 더 그 유리했겠네요 응? 우리나라 도로에 익숙했으면 더 헷갈렸을텐데 오키나와 반대로 돼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익숙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정말로 말 그대로 옆에서 진짜 기생여행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거 악상의 브라이크도 반대에요? 아뇨아뇨 그건 똑같아? 네 위치만 근데 막상 저도 해봤거든요 그렇게까지 헷갈리진 않아요 왜냐면 앞차가 일단 흐름이 있으니까 따라서 가다보면 그쵸 그쵸 맞아요 다만 이제 좌회전 이런거 할 때 깜빡이는? 깜빡 와이퍼가 켜져? 아니요 깜빡이 오른쪽인거 같은데 깜빡이는 뭐더라 깜빡이 똑같이 오른쪽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오른쪽이 와이퍼잖아 아닌가? 와이퍼가 왼쪽에 있나? 그것도 반대야? 모르겠다 왼쪽에 있겠죠? 아 몰라 아무튼 근데 아 근데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좋았어요? 어땠어요? 거기는 좀 한국 느낌이 좀 있던데요? 음 약간 있어요 완전 한국어와 좀 섞인 것 같은? 약간 제주도 느낌 아니 나는 풍요형이랑 교토를 갔는데 사방에서 한국말이 들리는거야 사면 한가 진짜 아니 사방에서 한국말이 들려 그래서 뭐야 여기 뭐야 이태원이야 뭐야 그정도로 한국인이 많아 오사카 교토 나라 거기 패키지? 어 어 진짜 메뉴도 다 한국어야 그치 거기 뭐 고베 뭐 그렇게까지 있지 않나요? 고베 뭐 나라 오사카 뭐 교토 그때 우리 거기 그때 거기 같이 갔었죠? 같이 갔죠 밤에 약간 좀 뭐 아 우리 좀 어디 좀 음악 나오고 좀 신나는데 없을까? 그래서 막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음악 소리가 막 들리길래 어 여기가 여기 클럽 있더라구요 동네 클럽이에요 진짜로 딱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클럽이란게 막 그런 클럽이 아니라 진짜 댄서들 정말 그 동네에서 그냥 막 춤추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로 막 지금 아디다스 저지 같은 거 있고 뭐 남녀말할 거 없이 멋부리는 거 하나도 없어 정말 춤추기 좋은 복창으로 춤추는 애들끼리 어 딱 그런 애들이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딱 내려갔는데 정말 그런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딱 아디다스 저지 막 이런 거 있고 막 정말 스트릿 댄스를 막 거기 추고 있어 그래서 옆에 DJ는 스크래치 진짜 깔끔하게 잘해 막 하면서 거기서 막 하고 있는데 한국에 한국에 팝핀을 보여줬어요? 보여줄라 못했어요 왜요? 너무 잘해서 잘하더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로 재미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심지어 동네 교토의 동네 어떻게 하면 시골 동네죠 따지고 보면은 시골은 아니지만 경주 아니야? 경주? 그렇죠 그런 동네에 있는 작은 어떤 그런 클럽에 DJ가 스크래치를 엄청 잘해 그리고 거기에 댄스 애들이 춤을 엄청 잘 춰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거기에 보면서 와 약간 거기서 좀 뭔가 그게 왔어요 문화적인 어떤 좀 그런 느낌 우리는 잘하면 다 서울로 몰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애들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도 충분히 뭔가 먹고 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지자체적인 어떤 그런 취미 같은 게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이렇게 좀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 생활체육 뭐 이런 느낌에다가 저는 특히 거기 DJ가 선곡도 그렇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왜 왜 왜 도쿄 안 가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아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해도 어떤 그게 다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더라고요 교토가 크지 않나요? 꽤 크죠 꽤 큰데 이제 아무래도 그 근데 보통 이제 만화에서는 교토 오사카 뭐 이쪽 그 관서 말투를 부산 사투리로 번역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응 기질이 뭐 비슷하다고 근데 정확하게 하면 옛 수도 오래 했던 자리니까 고도 아니에요? 한문으로도? 오래된 도시? 그치 경주 아니면 뭐 개성 뭐 이런 데 같은 데죠 그쵸 그렇겠죠 뭐 부여 부여는 아니고 좀 도시가 지금도 큰 도시면 뭐 개성? 개성? 그러니까 좀 뭐랄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런 건 확실히 좀 부럽긴 해요 지방마다 확실한 색깔이 있는 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맞아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되게 비슷해 비슷해 스탄차이즈도 다 비슷하고 그냥 여기가 일산 같기도 한데 김해였어 그치 김해에 어디 카페 골목을 갔는데 그냥 분당에 있는 카페거리당 너무 비슷한 거야 그니까 땅이 물론 좁은 것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보면은 교통이 너무 잘 발달했어 우리나라 그렇잖아 어지간하면은 그냥 서울 그냥 바로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이라는 거 물론 땅도 크기도 하지만 갈아사는 것도 좀 많이 있고 막 좀 그러다 보니 좀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게 아닌가 도쿄랑 교토를 제외하면은 대충 다 좀 비슷한 느낌이 있대요 일본에 좀 사시는 분들이 아 그래요? 그리고 교토랑 또 오사카랑 사투리가 또 느낌도 다르고 간사이벤이라고 하는걸? 그쪽을? 어 나도 그렇게 들었어 폰으로 보는 게 없는데 나 왜 이렇게 세워놓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버릇이야 밥 먹을 때 이러고 밥 먹다 보니까 간사이 지방 자체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 의사소통도 잘 호카이도 사람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왜? 호카이도 아니야 호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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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그 뭐 뭐 그런 제주도말 같은 건가? 멀어서?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이 아니었죠? 그쵸 처제가 가서 말했는데 오키나와는 그래서 그것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기미가요도 안 부른다고 음 음 거기가 류큐 왕국이었어 류큐? 류큐? 음 그러니까 좀 약간 더 어떻게 하면 아일랜드 같은 느낌이랄까?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냐 뭐냐 영국이야 영국의 거기? 거기 스코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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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지 서문 스코틀랜드랑은 조금 다르 스코틀랜드도 좀 차별을 받아요? 아일랜드냐? 아일랜드 맞구나 아일랜드지 아일랜드 같은데? 아일랜드가 더 그 못 그거 하지 않아요? 그 그래서 좀 더 소외된 층 아니야? 그 그래서 미국을 이민 엄청 갔잖아 옛날에 그쵸 아예 다른 나라야 그냥 다른 나라인데 그냥 묶인 거야 음 기네스가 거기 맥주죠? 기네스? 몰라 난 거기까진 몰라 거기 왜 일본 그 워킹하와도 가면은 왜 그 해태동산 같은 거 있잖아? 시샤라 그러나? 예 중국 그 오키나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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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어 섬이 그런 게 많아요 중국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그 중국 양식이 좀 있어요 느낌이 섬이 그런 게 제주도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척박하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거에 의지를 많이 해 근데 그 뭐랄까 그 분위기의 어떤 그 느낌이 일본하고는 확실히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살짝 있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낌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 이거 옛날에 개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가이드분이 네 그때 제가 두 가족하고 돌았다고 했잖아요 벤타고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줬는데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을 이기고 네 네 네 네 이제 오키나와가 원래 그 일본의 그 사슈마 조슈 그쪽 번이 쳐들어가가지고 먹은 거예요 류큐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강제로 이제 합병이 된 건데 음 전쟁에서 지면서 너 너네 독립할 거야 아 아니면 일본에 남을 거야 물어봤는데 투표를 돌렸는데 응 일본에 남겠다는 투표가 많아가지고 아 일본으로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음 가이드분은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그 조작된 거다 아 내 의견은 아니야 내 의견은 아닌데 아 주작이다 오 그거 원하지 않았는데 됐다 그치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면은 왜 또 그 오키나와 저도 이제 몇 뭐지 오키나와 출신 연예인분들이나 뭐 나와서 했던 그 연설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만의 어떤 그리고 자기네들은 일본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자부심이 되게 크고 자부심이 되게 크고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확실히 구만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거기 거기 좀 분위기가 달라요 오키나와 가게 되면은 흑설탕을 꼭 사십시오 왜요? 흑설탕 좋습니다 그럼 무스비가 거기 음식이죠 아 하와이인가 그거는? 아 하와이인가 무스비는 하와이예요 거기 음식은 뭐예요? 초밥을 그 햄 스팸 올려서 한 게 오키나와 음식은 뭐예요? 오키나와 음식은 오키나와 음식은 그거 있어 그거 뱀 뱀술 에? 뱀술은 우리나라에서 반시뱀 반시뱀으로 담근 하이볼이 있어요 반시뱀이면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반시뱀으로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근데 그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오키나와 그때밖에 안 놀러가서 그거 뱀이 많은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동키호텔을 가니 그 오키나와에서만 볼 수 있는 희한한 걸 팔았어요 아 뭐냐면은 딱 보면은 과자 같아 말린 식빵 같아 응 그래서 어 무슨 식빵 말린 식빵을 팔지? 했는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글루테인이라고 그러더라고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인데 그걸 뭉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겉보면은 그냥 말린 식빵 같아 근데 이거를 물에다 넣고서는 지어짜면은 왜 막 식빵 같은 경우는 지어짜게 되면은 다 흘러버리잖아 다 녹아버리잖아 안 녹아 그게 어떤 그 섬유질 같은 걸로 해서 꽉 하면은 질기게 남아있어 그게 다 그래서 그거를 볶아먹거나 하면은 그 식감이 쫄깃쫄깃한 거야 네 약간 식물성 어떤 그 단백질 같은 거겠죠 그거를 나는 오키나와에서밖에 못 봤던 거 같아 동키호트에서 딴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그거를 저는 무침 같은 것도 집에서 많이 해먹었었거든요 초반에 사갖고 와가지고 되게 너무 심박하기도 맛있더라고 아 글루텐 명칭이 뭐라고요? 글루텐? 글루텐이라고 써있던 거 같아 네 그 아까 채팅 바다포도 바다포도 있죠 바다포도가 뭐예요? 그게 포도가 생겼어 쪼그맨 쪼그맨 포도야? 나 안 먹었어 비싸서 안 먹었어 난 먹었죠 뭐야 미역 같은 거 해초야? 해초야 해초인데 똥글똥글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알처럼 생긴 무슨 날치알 같은 게 박혀있어 생긴 것만 봤어 줄거리 같은데 근데 톡톡톡톡톡톡 터질 때마다 아 식감이 톡톡톡 터지거든요 터질 때마다 소금 퍽퍽퍽퍽 터지거든요 너무 짱 짱 짱 짱 짱 짱 오키나와 바다 뱀도 유명하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는 그 오키나와 전통 그 춤 같은 거 공연하는 데를 갔거든요 그냥 입장료되면 한번 쭉 돌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코스에 가면 공연을 시간마다 그 스테이지에서 막 북치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나와 슈퍼 에이샤인가? 슈퍼 에이샤인가 그랬는데 그게 왜 슈퍼 에이샤이냐면 원래 민속춤이 에이샤인가 그러거든요 네 그거를 자기네가 저 업그레이드해서 슈퍼를 붙였어 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전통 되게 일본스러워 전통 뭐 하잖아요 그럼 그 의심부터 해 저거 전통 맞나? 그래서 좀 약간 퓨전되어 있는 느낌?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이거 오고무도 있잖아요 네 그거 창작이야 아 그래요? 없었어 이거 부채춤도 창작이야 사실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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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전통이 아닌 것 좀 되게 많거든요 마트로시카가 우리가 러시아의 전통 어떤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마트로시카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원래 제가 뭐야 어디서 들었는데 일본에서 있는 어떤 그런 인형 그런 거래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에서 뭐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특산물처럼 까닭까닭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 역사가 되게 짧은 거예요 상업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러시아의 전통 옷은 인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전통이 있었죠 옛날 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 100년 있으면 전통되지 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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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갔는데 여기 저게 혜태상 그런 거 한번 쭉 돌아보면은 와 후원 감사합니다 신데로 쭉 이렇게 구경하고 여기서 마지막에 북을 계속 쳐요 네 북을 쉬지 않고 계속 진짜 체력이 아이아이 하면서 계속 막 방방 뛰어다니면서 오오 20분 20분 1시간이래 20분 계속 뛰어 에이샤 공연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멋있네 복장이 근데 진짜 복장이 일본 느낌이 아니야 얼핏 보면은 무슨 약간 좀 뭔가 인도네스 느낌도 살짝 있기도 하고 뭔가 섬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한 거 같아 그러네요 그쵸? 이거 뭔지 알아요? 화려하다 체험하는 건가? 마지막 끝날 때쯤에 관광객들이 보다가 다 나오라고 그래요 나와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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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구나 사진 찍는 것도 즐거워 보인다 으음 아무튼 왜 이렇게 아무튼 이거 배 여기서 제가 말했던 그 반시뱀 하이볼 으음 아이고 충영 저 호주에서 했었어 했었죠 뱀 먹거리 뱀 먹거리 했었죠 웜뱃도 끌어갖고 아 흠 재밌네 해외여행 갔다 온 거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아내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땠냐 오키나와 소감 한국 여행 간 거 같다 최악의 대답을 하네 진짜 왜 왜 아니 근데 나도 최악의 대답 근데 나도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야 나도 처가 가끔가다 그랬거든요 그동안 같이 여행 다니면서 가장 최악의 여행지 최고의 여행지에 꼽아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최악의 여행지에 하면 내가 그래서 난 다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말 끝에 뭐 웃기나와? 이러는 거예요 웃기나와 싫은 게 아니라 되게 느낌 어 제주도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냥 약간 그랬었거든요 한국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되게 되게 재미없었다는 것처럼 아 근데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외국을 나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보다 이국적인데 친근한 느낌이었어 라고 하면 되는데 한국인 줄 알았어 이거 이거 류큐 수리성 여기 봐봐 뭔가 요 앞에 요 느낌만 빼면은 중국의 어떤 성 느낌이에요 뭐 안 써있네 뭐 없네 그래서 여기도 봤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나봐 어 좀 달라 이게 불이 났어요? 여기도 한 번 돌아봤었거든요 그 스탬프 투어 소영이 도장 찍는다니까 신나가지고 또 막 찍으려는 기고 했는데 세계 문화유산이네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또 음식이 제가 모르겠어요 되게 맛있는 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음식이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 본토 음식들은 좀 먹으면서 감명받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오키나는 생각보다 이렇게 감명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없었나요? 네 좀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뭐? 닭고기 그 국수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저희 처가 예약을 해놔가지고 거기 가자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닭고기 국수를 먹으러 가지? 닭고기 국수를? 여기서? 닭고기 국수를 먹으러 닭고기 소바 같은 걸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먹으러 가지? 라고 했는데 또 게다가 또 근데 약간 되게 일본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왜냐면은 미군기지, 철수한 미군기지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모르게 되나 약간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 거기가 뭐 음식도 팔고 뭐 공산품도 팔고 약간 그런 마을처럼 꾸며놨더라고요 네 거기에 있는데 할머니 분이 이제 할머니 자매 분이 아마 하시나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갔죠 근데 닭고기가 나왔는데 닭고기 가슨 심지어 닭고기 가슴살만 들어있대 거기에 내가 뜨기 싫어하는데 닭가슴살 네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닭고기가 딱 나왔어요 가슴살이 몇 개 뚱뚱 뛰어있고 고기 국수가 나왔어요 국수가 국물이 맑아 응 딱 먹었는데 어 띠용 그냥 그래 이게 닭이라고? 아 전혀 다른 맛이야 아니 무슨 소육수랑 무슨 다 섞어먹는 느낌이야 근데 너무 맑고 육수백화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닭고기도 좀 덜 익었어 어 그러니까 약간 조금 미디엄 했던 느낌이에요 막 입에서 탱글탱글 너무 맛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 그 요리하는 셰프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죠 이런 데 갔었는데 이랬다 일본이 닭 종류가 많대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닭이 있다는 거야 특히 육수를 낼 때 쓰는 큰 닭이 뭐가 있대 그걸로 육수를 끓으면 진짜 맛있다는 거야 아 신기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아 좀 부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죠 왜냐면 우리도 그런 거 좀 먹어보고 싶잖아 치킨스톡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었어 비프스톡 넣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우유도 솔직히 우리는 이제 우유가 이곳저곳 브랜드는 많지만 지방 함량이 되게 높은 우유들이 아 맞아 외부 우유 맛있어 엄청 고소해 소가 다르다며 소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도 그런 거 먹을 어? 우리 이제 세계 그 GDP 10위 안에 되나? 하잖아요 잘 살잖아 우유가 근데 어? 좀 좋은 우유 좀 맛있는 우유 좀 아인슈타인이라고 있습니다 앙팡하고 있어요 고급 우유인데 DHA가 하면 된? 네 그런 거를 드시면 됩니다 음 파스텔 파스텔 파스텔어? 파스텔어? 민사고 넘어갔잖아요 지금 민사고 이제 안 한대요 네 왜냐하면은 자사고 인정을 안 해주셔서 그럴 거면은 학교 존립 아니 그 설립 그 취지 자체가 이제 안 맞아서 자진해서 해산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적자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게 안 맞는데 그냥 왜냐하면 그 뛰어난 인재를 데려와가지고 또 더 뛰어나게 이렇게 육성을 시킨다는 게 이제 국가의 어떤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게 설립 취지인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평준화가 되니까 그냥 안 하겠다 이런 거 같던데요 교장선생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몰라 또 뭐가 있겠지 네 자 하여튼 말 그러면은 그럼 뭐랄까 좀 약간 네 유럽이나 뭐 저쪽 저 유럽은 안 가봤습니다 한번도 안 가봤어요? 한번도 안 가봤어요 멀어서 안 가요 유럽 말고 그러면 다른 어떤 동남아시아 빼고 동아시아 동아시아 까지만 미국 중국은 안 갔어요 저는 유럽은 벨기에만 가봤어요 다른 데는 못 가봤어요 아 벨기에 초청 받아서 와플 먹으러? 아니 만화 행사가 있어가지고 초청 받아서 갔었죠 음 와플 먹었어요? 와플 먹었죠 거기 광장에 와플칩이 되게 많아요 맛있어요? 맛있죠 종류도 많고 와플 대학보다 맛있어요? 와플 대학이 뭐예요? 수호 형이 와플 대학 다니잖아 벌써? 벌써 갔어? 와플 대학 몰라요? 체인점 다 있는데 뭐 어디 캠퍼스 뭐 상일동 캠퍼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 와플 대학 벌써 갔구나 우리 왕십리에도 있어요 왕십리 한양대 캠퍼스 해가지고 저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와플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와플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벨기에 게 더 맛있어 와데 맛있어 아니 모르겠어 벨기에 가서 안 먹어 봐서 모르겠는데 벨기에식 와플보다는 저는 왜 우리나라식 와플 있잖아요 속에 크림 발라주는 거 저는 아니 벨기에에도 발라줘 거기에 막 이렇게 발라준다고? 아니지 거기에는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는 미친듯이 발라줘 거기에 어떻게 있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있어 메뉴판이 아니 근데 그럼 토핑을 다 고를 수가 있어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나라식으로 왜 이 기름이 약간 좀 두껍게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의 와플이잖아요 우리나라 거는 약간 좀 크게 이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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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요 벨기에도 그리고 똑같은 재질 그 질감이에요 근데 이런 류는 미국이 짱이야 사실 덕지덕지 처발 처발 처발은 미국 못 이겨 그래요? 거기는 처발 처발에 완전히 특화지 말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었어요 어 벨기에 감자튀김은 원래 거기가 원주라고 하죠 아 그래요? 사워 서로 프렌치프라이다 벨지안프라이다 사워 원래 이게 벨지안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 마요네즈 찍어먹는 것도 그렇고 자기네들에 대한 프렌치프라이가 아니에요? 네 그게 프렌치프라이가 아닌 벨지안프라이야? 네 그럼 거기서 감자가 종이 다른가봐 그럼 벨기에선 벨지안프라이라고 써요? 표기를? 모르겠어요 그냥 프라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프렌치프라이가 뭐 어떻게 그렇게 유행이 된 거지만 프랑스에 이름을 땄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벨기에에서 그렇게 먹기 시작하는게 원조다 라고 주장들을 하더라구요 벨기에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프렌치프라이예요? 이러면 정색? 거기 가서 무슨 소리입니까? 와플은 와플 대학이 맛있다 이러면 좋아하는 음식은 와플 유니버시티가 맛있다 이러면 정색? 그런거죠 한국에 있는 인포리아 좋아하는 음식은 기무치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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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기무치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거야 저 파우차이 좋아해요 와아 그럼 너 큰일날 뻔했다 너 백이여가지고 넌 총 맞을거였어? 총 맞을 뻔했어 아 근데 김치는 우리나라가 원준게 확실한데 거기는 아직 확실한건 아니잖아 아닌가? 몰라 우리는 모르지만 또 근데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어 대충 그래서 이제 원래 케찹 찍어먹는거 아니다 어디 무슨 감자튀김 난 원래 케찹은 안 찍어먹었어 롯데리아에서도 그러면 아니 그냥 그냥 감자튀김만 먹어요 신기하다 유럽갔으면 저 진작에 죽었대요 그냥? 이유없이? 난 제일 오래 살걸? 왜 그런줄 알아요? 영어는 못해 외국말을 외국말을 못해서 말로 원하는 못사 살려달라고도 못해서 죽는거라고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해지를 외국갈때 그 나라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은 꼭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갑시다 somebody help somebody help somebody help me help me 버추어카브로 배웠습니다 somebody help me help me 다스게 된 궂아아아이 그게 뭐야 살려주세요 이런 말 다스게 된 궂아 헤헤 이런거 다스게 된 궂아 네 이런거 그리고 help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 해 업이라고 해야돼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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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널 Cage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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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정말 정말 숨 넘어갈듯이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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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뭐 다 다 caste ha te kuda ... close to the side 다스케 pride quedace ... 권아사이!!! 이거지 미 bio가에서 다음에 해?" 그치 그래야지 다급하게 다급하게 worry 다스케 pride 나 애니메이션에서 본거같아 다섯개한테 그리고 중국어로 쩡맹아 쩡맹아 좀 매 기다리라고? 그거는 저쪽 남쪽말 아니야? 광동어 아니야? 그거는 깡맹아 라고 알고 있는데 홍콩 쪽 광둥 광둥어 욕 안신신신? 쩡맹아 쩡맹아 살려줘 쩡맹아 실제로 맞아요? 네 제가 알고있어요 그렇게 살려다 한 번만 봐줘 근데 어감에서 느껴져 쩡맹아 한 번만 미안해 이런 느낌이들 한 번만 쩡맹아 이런 것들은 좀 알고있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하압 동화 한중일 다 알고 미국 알면 됐죠 뭐 끝났죠 뭐 살려다라고 하면 살려주나요? 살려다라고 하면은? 근데 뭐 어차피 죽일거였어도 뭐 해봤자 뭐 밑장에 본장이잖아요 그쵸 그쵸 안 살려주더라도 죽을짓을 하지마세요 죽을짓은 하고나서 깨달아요 아 이제 죽을짓이었구나 할 땐 몰라 대부분이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전시를 다 보고나서 콩국수를 또 처음 접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어떻게 하면은 오늘 드디어 이제 어른으로 또 한 발짝 콩국수에 눈을 떴지 또 성장했어 진주에 관해서 또 성장했어 12,000원짜리였나? 13,000원 와 13,000원 13,000원? 주호민 유튜브에 그 쇼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콩국수를 마지막 원샷하는 장면인데 와 콩국수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바닥까지 비웠어 처음에 너무 막 표정이 콩국수 근데 한번도 안 먹어봤는데 막 이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어차피 또 그냥 경험이다 했는데 오 바닥까지 바닥까지 비우고 그게 사실은 솔직히 지금 말하겠습니다 네 뭐 처음 먹고 김김치가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죠 아무래도 좀 있죠 아무래도 고소한 것과 면이 이게 과연 어울릴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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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먹었는데 사실은 그냥 차가워서 차가운 맛에 먹었어요 고소하다는 느낌이 좋아서 먹다니까 그 맛이죠 사실은 근데 옆에서 계속 김붕 장관님이 야 야 콩국수 잘 먹는다 야 야 콩국수 맛있게 먹는다 계속 이게 이게 까르보나라지 이러면서 막 어 계속 야 까르보나라 왜 먹냐 이거 뭐 콩국수 계속 계속 미쳤다고 까르보나라 어 내가 그건 못 먹겠어요 그래서 국물까지 다 먹었어 어쩔 수 일부러 그랬죠 다 먹게 하려고 무슨 소리야 거기는 밑반찬이 딱 김치 하나 1인 1접시로 김치가 나와요 생김치 제가 먹게 되는 김치 다 먹었어 세상에 제가 먹는 김치면은 그 뭐라고 그러지 만든지 얼마 안 된 그런 류의 김치 있잖아요 맛있는 김치 아 그리고 간도 여기는 우리가 소금으로 일일이 안 맞춰도 돼 다 이미 돼 딱 맞게 나와 소금도 안 줘 다 그냥 간이 돼 있어 근데 다만 12,000원인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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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쌌어 제가 물어봤어요 콩나물 콩국수가 원래 13,000원 하나요? 그러니까 김풍 작가님이 아니 아니 그건 몰라 아니다 아니 모른다 모르지 원래 그렇진 않잖아 또 월세 빼고 인건비 빼고 뭐하면 그러니까 거기가 비싼 거잖아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콩국수가 그런 건 아니다 그치 진주회관이 좀 비싸긴 해 좀 비쌌어 솔직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근데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드시면서 아 비싸긴 비싼데 맛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얼음이 없어서 제일 좋았어요 이게 얼음이 있으면 녹으면서 점점 흐려지거든요 국물이 근데 아예 그냥 얼음 없이 차갑게 나오니까 좋더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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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껄죽해서 근데 제가 콩국수 스타트를 진주회관에서 맛있는 걸로 끊으면 딴 데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작은 뭐다 가장 베스트를 시작해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작을 어설프게 하면은 쳐다도 안 봐 그 근처도 안 가고 싶어 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 처음에 가장 베스트를 하고 나면은 그 부터 떨어지는 걸 해도 오히려 약간 좀 그거를 그리워하면서 더 찾아가려고 해요 조금 근데 콩국수를 어 나 또 먹고 싶다 나도 전 두유에다가 말아먹는 거랑 어헤이 두유는 너무 맑잖아 묽잖아 달고 제가 저도 그래서 두유를 좀 약간 좀 쪼려서 아니 쪼리면은 그러면 까르미로 같이 되더라 까르미로 아니 쪼리면 오히려 약간 비치치기처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저도 그래서 집에서 두유도 한번 해봤어요 심지어 해볼 법 해 왜냐면은 옛날에 어디서 나왔던 거잖아? 엄청 그 눅진 혜택투게더 밤에 하는 거 심야식당에서 자기가 개발한 간편하게 먹는 야식같이 네 두유 해도 되겠죠 했는데 두유인데 되게 꾸덕한 두유를 팔았거든요 그거도 해봤어 근데 그게 안되더라고 맛없어요? 맛은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은 먹는 순간 뭔가 되게 약간 딱 먹으면서 아 이거 이게 먹는 순간 이런 거잖아 우리가 과자 과자로 나온 거랑 약간 좀 이게 술안주랑 나온 거랑 좀 다르잖아요 과자를 술안주로 먹으면 그래도 과자잖아 술안주로 나온 거는 먹으면 그래도 술안주 느낌이 나잖아요 딱 그런 느낌처럼 두유를 딱 먹는 순간 아 두유에다가 말아먹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딱 받아요 못 먹을 건 아니죠 못 먹을 건 아닌데 부셔부셔를 끓여서 그쵸 네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식빵에 바르는 거 뭐죠? 땅콩 바르는 거 맞아? 갈색? 네 그거 좀 타면 어때요? 땅콩버터? 찐득하게 땅콩버터도 요리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거기엔 안 어울려요 땅콩버터는 오히려 그냥 뭐랄까 그냥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콩물을 인터넷에서 팝니다 쿠폰 같은데 네이버 이런 데서 팔거든요 하루이면 도착합니다 네 신선한 거 그거에다가 그냥 면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파스타 엔젤 헤어 면으로 하십시오 최고예요 엔젤 헤어야? 가는 거야? 가는 면인데 어떻게 해볼까요? 일반 파스타 면보다 훨씬 가능하거든요 저는 집에 그거를 한 네다섯 개 쌓아놓고 있거든요 파스타 엔젤 헤어? 네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되게 미용실 이름 같다 가는 면이에요 좀 가는 파스타 면인데 그거는 3분이면 익어버리거든요 오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그게 저는 이렇게 오독오독 씹는 맛도 좋고 튀겨 먹으면 어때요? 튀겼도 괜찮죠 뭐 파스타 엔젤 헤어 면? 네 엔젤 헤어 면 근데 그거는 정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 잘 익히는 기술이 이제 저는 있지만 초반엔 조금 이제 너무 익히기도 하고 소면보다 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옛날 소면인데요? 네 근데 소면 같잖아 그리고 소면처럼 보여요 실제로 근데 딱 먹으면은 왜 소면은 시간 지나면은 들러붙잖아 진해싱이 아 맞아요 맞아요 안 붙어요 왜 안 붙죠? 왜냐면은 얘네 탱탱한 느낌 있어요 좀? 밀이 달라요 밀 자체가 그 우리나라 그 일반 그 하는 그런 오 맛있겠다 그 미국산 그 밀이 아니라 네 여기서 쓰는 그 뒤런밀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좀 거칠게 돼가지고 약간 그게 지네들끼리 안 들러붙어요 아 그래서 저는 엔젤웨어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 그 냉면 육수 응 사다가 저는 그냥 면은 그런 거 안 사요 그냥 엔젤웨어를 해요 그러면은 되게 평양냉면이 밀면처럼? 근데 이제 평양냉면의 면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메밀 면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왜 면이라 그래요? 멸 밖에 파스타라고 하잖아 파스타 면이 면이니까 면이 면이라는 게 면 종류죠 다 이게 기분 나빠 이런 거 되게 많아 막 나비 나비 모양 응 저거 지점토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오냐오냐 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 먹어 버릇하는 거죠 이게 면이라 이제 막 연근 아니야? 응 아니 이 모양으로 틀로 뜬 거지 별찐 모양 별찐 모양 아니 한도 끝도 없잖아 이게 왜 왜 아니 이게 이게 면이래요 이건 아니죠 처음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이거 여기서부터도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요? 네 짠면 짧은 면 그것도 면이잖아 짧은 면도 짭둥이 둥이 갑자기 둥이가 나와? 쟤네 그럼 쟤는 뭐야 저 위에 있는 거 이거? 이거요? 쿵약? 그러니까 이것도 짭둥이 저 체스터풍이잖아 수제비 수제비라고 해야지 맞아 그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가는 것보다 어쨌든 면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이게 왜 만든지는 알 것 같아 여기 국물이 퍼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면 종류에 따라서도 예를 들면 뭐 토마토 파스타라든가 크림 파스타라든가 또 그 어떤 소스의 그 물기 점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좀 많이 소스가 묻어야지 맛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저렇게 뭔가 중간중간에 요철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그래야지 그 크림이 잔뜩 묻어가지고 더 맛있고 근데 예를 들면은 너무 그 뭐랄까 짠 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은 너무 짜진다 오일 파스타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쑥 떨어지는 면을 하는 게 좀 더 많이 어울리는 거지 음 음 잘 알겠습니다 맛있겠다 아우 배고파진다 배고파져요? 아 콩국수 땡기네 또? 너무 땡겨 또? 하루 이 콩국수는 좀 그래 아 저는 좋아요 하루 이 콩국수요? 하루 이 콩국수 좋아합니다 아우 이 콩이라니 저 제가 아 오늘 이거 먹고 나서 아 매니아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 그럴 일 없다고 아침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너 내일 아침에 콩국수! 하면서 일어난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이제 콩국수로 치면은 콩국수 이제 콩 얘기 아니 콩국수 노란띠인데 노란띠 이제 콩국수 매니아까지 되려면은 내년쯤 돼야지 알 수 있어요 내년 더운 여름에 아 콩국수 먹고 싶다 어? 뭐야 왜 콩국수가 생각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콩국수 이제 파란띠 하 하하 파란띠 그리고 이제 보라띠가 되면은 콩국수 질비를 차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콩물로 맞아 하하하하하 퍼플배틀들이 와가지고 그쵸 알겠습니다 자 요런 요런 근데 요거 솔직히 이거 억지는 아니잖아요 요거 이거 면이라고 왜 이거 면이라고 아니 면이 면이지 그럼 뭐가 볼만이야 왜 면이 안되지 밀가루를 수제비라고 해야지 저렇게 뭔가 모양을 만들면 다 면 아니에요? 네 그런걸로 그냥 면이라고 하죠 오히려 이게 선이라고 해야돼 그쵸? 하하하하 어? 이게 면이고 이게 선이야 그 면이 그 면이야? 아닐걸 아니야 아니야 맞지 아니 점선 면 생사는거에요 설마? 그러니까 아니 다른건데 내가 이상한건가? 아니 면이라는걸 너무 이 하나로만 생각해서 그래 그냥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모든거 그럼 수제비도 면이네요 수제비가 생긴 파스타 그래서 수제비면이라고도 하잖아요 어 수제비도 면이야 그냥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떡볶이도 면이네 아 맞아 떡도 면이네 떡면도 있잖아요 떡면 엄청 두꺼운 우동하고 요즘 나오는 가는 떡볶이하고 어떻게 다르지? 비슷해? 비슷해 그리고 그 가락떡볶이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부르던데 그게 긴떡볶이 긴떡볶이 있잖아요 그 형 인스타에도 옛날에 올라가셨죠 네 맞아요 그 그르다 김가놈에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거 그거 맛있죠 그거 그거 도상면 이렇게 들고 싹싹싹싹 날리는거 알죠 날리는 면도 있죠 봤어 만화에서 봤어 아무튼 뭐 다 면이지 근데 사실은 이제 면의 어떤 종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좀 약간 이것만 생각을 하는거지 길다라는 어떤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뭐 이탈리아는 전쟁라면을 가장 먼저 스파게티부터 챙긴다며 군인들이 옛날에 이게 또 간편하니까 그쵸 그쵸 그냥 끓여버리면 되고 그러면 떡볶이는 면 요리에요? 떡볶이요? 쌀요리죠 아닌가요? 면 요리냐고요? 쌀로 된 면도 있잖아요 떡볶이도 어떻게 보면 면? 떡볶이를 그냥 분식이라고 하지 근데 면을 뽑는 원리랑 가랫떡 뽑는 원리가 똑같잖아 그냥 두껍게만 했을 뿐이지 어 그치 맞아요 끊고 결국은 분식이죠 뭐 분식이라고 해요 그런걸 다 추우민 작가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면에 대한 정의 밀가루, 메밀가루, 감자가루 따위를 반죽한 다음 손이나 기계 따위로 가늘고 길게 뽑아낸 식품 근데 이건 길게 안 했잖아 길어요 긴걸 잘라낸거야 이거 만드는 거 좀 보면은 길게 나오고 있는걸 중간에 툭툭툭 자르는거야 이거 가늘고 길다는 기준이 상대적인거라서 벌집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만들 때 보면은 거기서 쭉 뽑아내는걸 툭툭툭툭 잘라내고 있는거야 나한테는 다 길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머리가 길다 나한테는 다 긴거잖아 그니까 그 길다는 기준이 애매해 아무튼 전부 다 면입니다 안돼 발장난인데 발장난이라고? 12mm? 장발이야 내가 봤을때는 그럴거야 그냥 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파스타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결국 그냥 파스타입니다 전부다 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면과 그들이 생각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니까 자꾸만 면이를 생각하지만 어떻게든 그들은 면이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파스타다 그쵸 그쵸 개념이 아예 다른거지 아예 개념이 다른거지 그니까 우리나라가 억지로 막 공작을 외국에 막 듀크 뭐 아무튼 붙여서 막 억지로 막 연결을 하잖아요 이게 공작이 후작이 뭐고 그런거죠 억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거지 실제로 다른 개념인데 비슷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엮은 느낌이 있는거다 사실 우리가 우리 언어로 봤을 때 어떤 외국에 다른 것들을 비슷한 걸로 체험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파스타도 종류가 여러가지지만 우리는 스파게티를 가장 친숙하게 먼저 받았고 그럼 당연히 스파게티라는거에다가 이게 면같은데 하면서 거기다 면을 갖다 붙여버리는거지 근데 이제 방금 영화가 다른 마카로니나 다른걸 봤을 때 그럼 저거 뭐라고 표현할거야? 다 이름이 달라 뭐는 스파게티, 마카로니, 펜네, 무슨 푸실리 어렵잖아 면, 파스타 이렇게 되는거지 나중에 한번 그 쌤팀 선생님 모셔가지고 한번 여쭤봐요 진짜로 그 형의 가게를 찾아가야지 차라리 경찰 안 움직입니다 교회 아니면 아, 교회 아니면? 네 교회만 가요 독실하신가요? 독실하십니다 독실합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이런거를 파스타 요거를 우리나라 요리에 좀 접목을 시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떡볶이를 저렇게 저는 그래서 실제 지금 아직 방송 아마 했나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최근에 제가 요리하는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파스타 엔젤 헤어 가지고서 비빔면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했더니 그 그 음식 드시는 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기스트를 근데 저는 엔젤 헤어를 좀 되게 강추해요 비싸요? 아니요 싸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면이 가늘어 근데 삶고 그러면 우리나라 소면하고 비슷해 근데 소면처럼 시간이 지나서 들러붙거나 안 붙어 그래서 식감도 계속 유지가 돼 더 좋네 훨씬 좋아 안 쓸 이유가 없어 그러면은 골뱅이 소면도 그러면은 훨씬 더 좋지 골뱅이 엔젤 헤어로 하면 더 맛있겠네 더 맛있지 다만 단가가 일반 소면보다는 비싸죠 가게에서 사용하죠 골뱅이 헤어 골뱅이 소면 먹고 싶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집에서 할 때는 저는 여러가지에다 활용해도 좋고 그리고 다른 면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소면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 어 탄수화물 함량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그래요? 그냥 어떻게 그 그 그 뭐야 밀 자체가 그래 아 그래서 건강식으로 강추합니다 오 좀 아무래도 그 영양균형이 좀 더 어 좋죠 좋죠 고르게 있다? 예예 상대적으로? 좋아요 좋아요 주펄 뒤로 가니까 왜 이렇게 작아짐? 안돼 안돼 이거 노랑 닥지 붙어 이게 어 아 돌았네 옷이 너무 좀 스키니에요 빨개받고 있는 걸로 또 인식하는 거 아니야? 옷이 너무 스키니라서 뒤로 가시면은 돌잔치인 줄 알아요 아 맞아 그니까 앞으로 가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떡볶이 아니 그 뭐지 그 콩국수도 한번 먹어봤고 오늘 너는 새로운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 진짜 오늘 이게 쎄게 오늘 그것도 탔잖아요 카카오 벤티 카카오 벤티 카카오 벤티 카카오 벤티 그 신형 카니발 그 연예인들이 왜 이동하는 그 왜 카니발 타는지 알겠더라 아내가 궁궐이야 궁궐 궁궐이야 궁궐 진짜 살아도 되겠더라 문도 자동으로 닫혀 나 진짜 나 뭐 초코볼 갖고 올걸 축구 좀 하게 여기서 씨 아 거기 안에서 캐치 볼 캐치 볼 해도 돼 캐치 볼도 괜찮겠다 그 정도로 닮았어 어 원반도 던지고 아 그리고 그게 어 난 진짜 현기 현기차 탈 때마다 아 우리나라 차가 여기까지 클라스가 올라갔구나 아 그럼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참 요즘에 어떤 그런 문화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뭐라고 그러나 씨 지금 오히려 이제 어른 친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좀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뭐 아카데미 상 받고 빌보드 1위하고 이런게 당연한게 아니 사실 되게 놀랍고 신전이잖아 놀라운 일일 때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거지 뭐 그쵸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디폴트 값이 기본이야 이 정도 우리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국뽕도 없어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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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시가총액 순으로 딱 정렬했을 때 일본 기업이 세계에서 그 순위에 막 뭐 도시반이 뭐니 해가지고 잔뜩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한 나라 좀 들어가면 하면 그게 막 반가웠어 막 그렇잖아 막 그랬다고 그리고 막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음악도 그렇고 뭐 한 좀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좋은 음악이야 막 일본에 한 번 간대 그 가수들이 그러면은 와 걔네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들릴까 막 궁금해 그 뉴스도 궁금한 거야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았죠 지금까지도 외국인이 우리 어떻게 볼까 라는 게 엄청 많잖아 그렇죠 그게 그 남의 평가에 민감한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없어서 아니 외국에도 근데 그런 일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외국 외국도 똑같아 뭐 BTS 오잖아요 뭐 먹었냐고 그래 뭐 먹 미국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냐 인앤하우 버거 오면 무조건 먹는다 어떠냐 너무 좋아해요 막 그치 어떠냐 막 물어보고 똑같아 미국도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반가운 거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에 어떤 그런 문화를 접했었을 때의 반응에 대해서 뭔가 좋아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것이 사실 특히나 이제 막 유명하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더 반갑잖아 사실상 당연한 거지 그 옛날에 그 데이트론 할 때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음식 뭐 이런 거 먹어봤다 그러면 반갑잖아요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건가 다른 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뭐 데이트 할 때 뭐 이제 아 뭐 어떤 음식 얘기를 하다가 어 자기가 아는 음식 뭐 먹어봤다 그러면 아 어땠어 아 좋아하죠 괜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지 먹었다 하면 괜히 또 더 좋죠 사실상 그런 거죠 그런 거보다 더 심하겠지 왜냐하면 자기 나라 음식인데 외국인이 먹었으니까 그쵸 그쵸 예 그런데 뭐 요즘도 물론 뭐 국뽕국뽕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옛날 어렸을 때의 그 어떤 뭐라고 그러나 정말 작은 반응 하나에도 막 엄청 그 국뽕을 거기다가 심어놓는 어떤 그런 매체에 비하면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많이 그럴 때보다는 소프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워낙 그런 걸로 이제 익숙해졌어 많이 조롱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졌어 그리고 아까 제가 콩국수 먹을 때 얼마나 이쁘게 쳐다봤어요 그쵸? 아유 이뻤지 옛날 같지 않더라 이제는 그냥 먹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막 질색하면서 옛날에는 일단은 입술이 안 붙어 이렇게 이렇게 이로 먹어 벌레 먹듯이 이렇게 이렇게 먹었지 먹다 팍! 아니아니 그건 아닌데 언제든지 뱉을 수 있다는 표정 등껍질 먹은 등껍질 먹은 하여튼 입술이 안 붙어 맛없는 거 먹을 때 입술이 안 붙어서 잘라먹어 나도 그런 적 있어 형하고 형이 옛날에 무슨 전통시장 갔는데 거기서 메추리 튀긴 거를 먹자는 거야 통으로 튀긴 거 새 머리까지 달려있는 거 메추리 알이 아니고 메추리를 근데 형은 맛있게 먹는데 나하고 이제 다니엘은 이러면서 먹었어 황소개구리 뒷다리라고 근데 너는 이제 모든 음식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지 아 나는? 응 나한테는 이제 허들이 더 높아 뒷다리 먹듯이 나는 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짜리짜리 탑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특히나 전통이 있는 어떤 문어 전통이 있는데 잘 모르는 음식 있잖아요 막 원숭이 골 이런 거? 그거는 불법이고 불법이야? 그럼 아 그래요? 원숭이 골 자체가 내가 불법을 알고 있어요 인디아나존스에 나오잖아요 그건 옛날에 찍었잖아 아 그게 이미 되게 어떤 어떤 야만의 어떤 그런 거를 아 그런 거였어? 나 진짜 있는 음식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다고 하더라고 원래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없앴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원숭이 골 요리도 그래요? 뭐 곰 발바닥도 그렇고 그럼 해리슨 포드가 마지막으로 먹은 거예요? 원숭이 골 요리는? 모르지 마지막에 아무튼 안 먹었을걸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보호종이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런 거까지 뇌 이런 거 먹으면 안 좋습니다 돼지 뇌는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 가서 돼지 뇌? 네 중국 갔는데 돼지 뇌를 팔더라고 그 뭐야 호거집에서 그 여러 가지 막 고르잖아요 막 고르면서 하다가 옆에 뇌 같은 게 있어 와 돼지 뇌같이 생겼다 이거는 뭐지? 뇌를 뇌같이 생겼다 정말 뇌야 정말 누가 봐도 어 뇌야? 하는 뇌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버섯 종류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근데 뇌야 뇌야 저 옛날에 그 알탕 알탕 뇌인 줄 알았어 그 뭔지 알죠? 꼬불꼬불 어 고니고니 아 고니고니 그 내장 같은 거 내장이 아니라 정소 정소 그 수컷의 정소 진짜 맛있더라 뇌인 줄 알았는데 내장이더라고 네 정소라니까 타짜 중공이잖아 정액을 담아놓는 어떤 그것들 아 그래요? 네 고니를 아냐구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죠 정소라고? 응 하얀색이잖아 네 단백질입니다 순단백질 뇌 차라리 뇌가 낫겠어 참 잘 잘 먹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잘 먹어놓고 뇌를 먹어봤어요? 뇌랑 그러면 한번 평가해볼까요? 번데기도 너 잘 먹잖아 번데기야 번데기 맛있어 번데기 맛있지 생선 수백만마리 먹은거야 수백마리 먹은거야 아니지 수만마리지 그게 수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수만마리니까 알이면 모를까 했다 치고 수정했다 치고 수백만마리 수억마리 가능성을 먹은거지 가능성 수억마리 가능성을 가치 아니 주가가 가능성까지 적용이 돼서 이제 매겨지잖아요 가격이 수백만리 모태솔로일수도 있잖아요 네 철학적이다 수백마리의 가능성을 먹었다 아우 동태찌개 먹고싶다 이렇게 먹고 싶은게 많죠? 제가 그 배고픈가 보네 아 배가 금방 꺼졌어 네 어 그 콩국수가 괜찮네 왜냐면 콩국수도 좀 잘못 그러니까 밀가루가 되게 그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배가 쑥 꺼졌어 아 괜찮은데 자연스럽게 갑어치를 하네요 진주회관 오우 괜찮네 진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치고 맛없는데 못본거 같아 나는 동네에서 그리고 거기가 그 글씨체가 진주회관 글씨체가 콩국수라고 써있는데 그게 정말로 올드한 궁소체야 어 그 빛이 발에 있어 빛이 발에 있어 그 간판이 이미 오래돼가지고 맨 처음에 되게 막 코발트 불을 새겼는데 맞아요 완전히 뭐 그래서 아까 풍형이 아이디어를 냈어 처음부터 빛이 바래게 만들자는 거야 간판이 맛있어보이 더 맛있어보이는데 빛바란 간판을 그렇게 되게 뭔가 클리식하게 어 한 30년 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가게를 만드는 거야 처음부터 옷카페 열기 전에 먹어볼걸 진주회관을 먹었으면 옷카페 그 간판이나 이런걸 그러게 그랬을걸 그랬네요 네 근데 시즌1 종류입니다 시즌1 종류 네 그리고 그 흑 거기 살던 흑표가 있었어요 오! 그렇죠 민키였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오늘 그 침착맨이 입양하기로 했어요 아 제가 사실은 거기 물건을 오늘 다 빼더라구요 저희 솔직히 거기는 거기에 자재명 자재들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컵 세건데 가져갈거냐고 나보고 세거가 되게 많아 사실은 다 그런건데 그걸 일일이 또 어떻게 할수도 없고 해가지고 근데 윙키만은 제가 사실 미국에서 조금 멀듯이 공수해온 친구거든요 1층을 지키고 있던 흑표 배송료만 얼마라고요? 100만원 정도 했던거 같고 배송료만 100만원 그래서 와 그럼 그 흑표는 얼마였을까? 30만원 배송료가 더 비쌌어 그리고 비하인드스토리로 배타고 왔어 흑표가 30만원 그리고 도착했는데 돌이 들어있었어 그래 돌 무게를 섞은거 같아 돌이 들어있었대 되게 무거운 돌이 그리고 막 나무판때기 정말 그런거 진짜 동물같은거 야생동물 케이지같은거 있잖아요 안에 고릴라같은거 들어있을거같은거 진짜 흑표가 있는줄 아는거 아니야? 몰라 그래서 원래 걔가 비하인드스토리로 오늘 처음 들었는데 흑표가 원래 짝이 있었대요 진짜 표범 그냥 원룩표범도 있었죠 근데 그 친구는 사놓고 휴대지에서 배송을 안시켰어요 100만원 더 줘야된다고 해서 포기했어 미국 배대지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짝을 못찾고 그러니까 싱글벙글 둘이 커플이 왔다가 공항에서 한명만 배타고 한명 못탔어 생이별한거죠 그렇죠 생이별을 했죠 흑표만 온거야 흑표만 왔죠 블랙팬서만 왔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엄청 큰거 뭐라고 해야지 그 뭐라고 해야지 스태츄인데 커다란 스태츄죠 아 저는 그거 봤잖아요 실제로 네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 친구가 사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솔직히 좀 아 그럼 자꾸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는 사연이 있는 친구잖아요 아니 본인 댁에다 갖다 놓으시면 우리 집은 놓을 데가 없어 아니 뭐 여기는 많아요? 아니 있잖아 여기다 놓고 있잖아 진짜 팔질도 없는 아니 근데 구찌이자 옆에 놓으면 어울릴 것 같아 너무 어울려 솔직히 구찌이 없었으면 제가 생각 안했어 야해 야해 근데 구찌랑 너무 세트야 왜냐면은 그 친구도 미국에서 같이 단체 출발을 할 뻔했는데 짝을 잃었잖아요 아니 여기 호랑이가 있어 얼마나 좋아요 고물상입니까? 고물이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명품관이지 명품관이지 왜 고물상이야 아니 우리 민키보고 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민키 어디다 놔요? 민키요? 저기 뒤에 놓으면 되죠 그럼요 그럼요 아니 이게 얼룩문이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컬러풀하게 그 얼룩문이가 미국 배떼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민성료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사무실 다 지금 그 정리하면서 민키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네 여기로 아 진짜 착해 쵸민 작가님의 그 뭐지 쇼파 있죠? 네 쇼파도 여기 있어요 아 주작가님의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저희는 쇼파 갖고 왔어요 쇼파가 창고에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를 쓰지 않고 하니 야 그 쇼파가 비싼거야 비싼건데 안 왔잖아 아니 누구 우리집에서 안쓰니까 은근히 씁니다 써요? 써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민키도 도움이 될겁니다 민키도 왜냐하면은 그런게 풍수적으로 좋을거에요 음 그 옛날에 그 고릴라 대가리 하나 있지 않았어요? 어 그것도 필요하면 다 따지니까 걔는 뭐에요? 고릴라는 릴라는 뭐에요? 고릴라요? 그건 제가 그 그걸 움직이는 고릴라거든요 예 뭐에요? 그거요? 릴라 그냥 있어요? 그건 있어요 거기 있던 수많은 화분은요? 다 죽었어요? 아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게 화분은 가슴 아프네요 진짜 일주일만 거기서 그거를 못하니까 죽어버리더라구요 거기가 완벽한 온실이거든요 유리창이라서 빛은 들어오고 못나가요 물만 없어 아 물이 없으니까 지옥이네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정말 그 당신을 시켰어 클로바 세이클로바들이 잡초처럼 자라기 시작하는데 세이클로바 진짜 이파리 하나가 막 손바닥만 해 진짜로 이런 클로바 화분이 클로바를 가득해졌어 진짜 클로바 클로바는 화분처럼 됐어 걔네가 영양이 다 빼서 먹고 그런가봐 와 그럼 그 원숭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원숭이는 다 집에 저희도 하나씩 하지 않았나? 저희 화분 했죠 화분을 저 화분 하나 했었고 그 원숭이들은 다 집에 있습니다 아 데리고 왔어요? 네 걔네들은 뭐 아 근데 흑표는 안 데리고 왔어요 그걸 먹으려구요? 네? 흑표요? 흑표 너무 커 흑표 너무 커 흑표는 두 번 상 두 번도 상처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 짝이 오기로 했는데 배송비 때문에 자기 짝을 어? 안 부르고 그럼 또 버려졌어 주인을 깨지게 원숭이만 다 챙겨서 집에 가고 파양 됐어 파양 아니 버릴 거였으면 제가 진짜 그냥 이번에 처분할 때 그냥 같이 처분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흑표 똘망똘망한 눈을 보시면 정말 와칸다에서 태어났어 봐 그럼 이런 취급 당하냐? 수호신이었겠지 아 아무튼 민키가 그래도 원숭이만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원숭이 근데 1층 지나갈 때 흑표 봤을 거 아니야? 원숭이를 들고 갈 때 그때도 지나갔어요? 원숭이 그 원숭이 눈 원숭이 눈 가렸어 원숭이랑 눈 마주친 거 아니야? 원숭이 눈을 가렸대 흑표 눈을 가려야지 원숭이 눈을 가렸대 흑표가 볼까봐 얘는 이렇게 집에 달려가고 얘는 미쳤다 원숭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가면서 나는 간다 아 이거는 흑표 제가 받으면 안 될 거 같아 이거는 왜요? 아니에요 안방에 수호신으로 안방이요? 우리 서울도성에 혜태가 있듯이 혜태석상이 있듯이 여기에 수호신이 될 겁니다 강동의 흑표 와 너무 어울려 진짜 어울린다 강동의 흑표 미금의 흑표 미금의 흑표 아니야 이상해 미금의 흑표는 좀 이상하다 광흥창 흑표 이상하잖아 강동의 흑표 이야 좋네요 강동의 흑표는 너무 어울린다 막상 또 갖고 오면 이쁠 겁니다 이뻐요 이쁘고 정말 갖다 놓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포즈가 어떻죠 그게? 포즈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였으면 이런 표정 진짜 뭐 먹일 노리는 아 맞아 이렇게 저 구찌 의자 옆에 놓으면 딱 있네 진짜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민키 민키가 민키 아무튼 그것도 오기로 했고 이제 그러면 거기 시즌 1 거기 이제 다 비워놨 그럼 그거 기계 큰 거 커피 기계 그거 어떻게 했어요? 고장 났대 그것도 뭐 한번 고쳐야 되는데 수리비가 더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키로로 해서 고찰로 해서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고 그냥 좋은 그 포르쉐 한 대를 뽑아서 그 차가 사고가 났어 근데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나는 멀쩡해 얼마나 천원 아닙니까? 그럼 된거죠 그 정도의 손해라는 거예요? 차는 박살이 났어 근데 나는 나는 너무 멀쩡하네 오우 하늘이 더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보노씨에 뭐 어떻게 박스터 아니면 9.11 박스터 박스터 박스터면은 옵션 말리는 거 옵션 그런데 거의 뭐 9.11급이에요 거의 뭐 그래요 상처는 많지만 그래도 아니 뭐 뭐 뭐 나는 공부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페라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페라리의 말은 아니어도 어딥니까 박스터 박스터 탄 거니까 박스터면은 그쵸 그쵸 정말 뽑자마자 그냥 빠개졌다 뭐 이정도 이제 그 그런 뭐 요시검이나 뭐 이런거 얼씬도 안하시겠어요 얼씨는 뭐예요 정신 차리셨죠 정말 하겠다 그러면은 한번 정말 동업재환이 오면은 패입니까 동업재환이요 동업재환이 온다고 했었을때는 저는 일도 거기에 주문을 안 넣을 겁니다 안 넣을 겁니다 그럼 동업이 아니잖아 삼국지 삼국지죠 삼국지 삼국지의 제갈량이 죽기 전에 마대에게 네 보따리를 줍니다 내가 죽으면 위년이라는 장수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음 반란을 일으키면은 거기 적힌 대로 위헌이 뭐 감히 나를 죽이겠는가 삼청을 하면 나와서 죽여라 오 이런 지령을 내려요 저한테 지령을 내려주세요 다시금 그 이 시급을 시작하려고 하면 까먹고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따귀를 세게 때려라는 지령을 내려줘요 지금 비단주머니에서 저를 주시면은 힘껏 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의 개업을 맞겠는가 라고 세 번 외치면은 네 내가 맞겠소 하면서 바로 딱을 때려 만약에 제가 그걸 하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그걸 하면은 그거는 저의 육신을 하고 있는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태워도 돼요 그거를 지령을 써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덩치가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한 그 침착맨 주호민 세 명이 모여서 엑소시즘 해야 돼 붙잡고 주호민이 따지를 세게 갈긴다 엑소시즘 할 필요가 없어 두마의식이죠 아니 악령아 나 운하라 아니야 그것도 뭐냐면은 내가 이 갇혀있는 거잖아요 없어 난 없는 거야 그 정도면 나는 없어 그냥 없는 거니까 불태워버려야 돼 아 그러면은 그 김분 장관님 드럼통에 넣고 붙겠습니다 아 그래도 돼 나는 없어요 반죽 붙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고 정말 말이 안 돼 그리고 진짜 지금은 유튜브나 뭐나 많잖아요 네 창업하기 전에 그런 제발 뭐 카페 창업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좀 보세요 응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싶어서 보다가 응 너무 큰 어떤 실수들 창업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조차도 안 봤어요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아 그럼 형이 하나 영상 만들어줘요 총 정리해서 옷카페 지금 한번 가이드로 한번 주세요 옷 밖에 풍망성수회를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번 줘요 아니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포인트만 알려주세요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카페나 해볼까? 하는 사람 진짜 많아 그쵸 그쵸 맞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집어줘요 카페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카페를 할 때 저장 먼저 중요한 거 1번 첫 번째 카페 주변에 상권 분석을 꼭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음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적어도 몇 천 가구 이상이 있나 정도는 있어야 돼 음 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오피스텔이든 누구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까 네 라는 거를 그 지역과 교통의 주요 주요점들 서울이면 지하철이겠죠 네 지하철 가는 동선과 아 이 카페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그럼 여기다 사려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죠 그런 것도 안 했죠 사실은 그냥 어? 카페가 조각 케이크처럼 생겼네? 맞아요 조각 케이크 카페 볼까? 띠용 하고 한 거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어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닌데 저는 이랬죠 저는 뭐냐면은 사실은 애초부터 이걸 돈 벌 생각이 아니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카페를 사람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드는 취미를 하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처음부터 약간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적자가 어느 정도 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을 했었던 거야 왜냐면 나는 어차피 다른 것도 돈을 버니까 상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맛보질 않았으니까 적자라는 걸 맛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적자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나한테 데미지가 올지 막상 맛을 보면 똥맛인데 이거를 똥을 먹기 전에 뭐 똥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그렇죠 먹어도 돼? 맞아 그런 거야 죽진 않아 그러니까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싹 똥맛인 거야 너무 구린 거야 그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샌드위치 모양의 조각 케이크같이 생긴 그 건물이 있네 그냥 하네? 이게 아니고요 어? 조각 케이크 같은 건물인데 어? 나 조각 케이크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 거야 진짜 아니야 그 정도로 무지성 구매는 아니지 나 조각 케이크 마침 다 좋아하는데 어? 이걸로 해야지 시장 주사 안 하고 이런 어떤 상관 분석 안 하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죽고 나면은 이 말이 나중에 사실 될 거 아니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어울리네 라는 느낌이었던 거지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고 그냥 일단 뭔가 저의 어떤 취미 장소 네 뒤에서 요리도 해 가면서 왜냐면 저도 요리를 좋아하니까 네 제가 요리 개발도 하고 막 그래서 주방을 좀 이쁘게 또 꾸몄어요 네 그런 걸 해보면서 개발도 하고 막 할 생각이었는데 역시 이제 그 어떤 적자 음 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어느 순간 이제 음식을 내놓고 팔잖아요 응 그런 주방에서 제가 개인적인 거기에서 취미활동은 절대 못해요 맞아 그치 일하는 데야 거기는 일하는 데야 업장이야 업장이고 끝난 다음에 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해 안 해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다음날 컨디션 그 영업을 할 컨디션을 만드는 데가 다 치우고 뭐하고 해가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 거기서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컨셉을 잡아놨어요 삼국지 카페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 카페 좋고 다 좋아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동로에서 삼국지 카페 내가 여기서 최소한 어떤 예를 들면은 뭐 하루에 얼마 이상은 여기서 벌 수 있을 거고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매출은 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객단가도 따져봐야 되고 아 그런 게 있어야 돼 네 있어야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갖고 가는데 여기서 뭐 수도세 뭐 전기료 뭐 빼고 뭐 빼고 인건비도 빼고 월세도 빼야 되잖아 그럼 내가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지? 생각을 안 했어 가장 보스적으로 잡아봐도 얼마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게 과연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이걸 하는 게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음 이런 생각도 난 안 했던 거죠 왜 안 했어요? 나는 아무 생각 그냥 내 값비싼 그냥 로망이었어요 예쁜 나의 카페를 갖고 싶다 그리고 예쁜데에서 나 어차피 카페 가서 맨날 아이디어 짜는데 이거 어차피 굳이니까 괜찮다 그쵸 그니까 거기서 또 작업도 할 거고 작업실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작업실로 써도 되고 어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니까 남들 보면 로망이지 작업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해 같이 해 심지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했는데 내 카페니까 작업이 안 돼 거기다가 반지하에 자기 공간도 있고 내 카페면은 작업을 하다가도 아 지금 손님이 왜 이렇게 없지? 아 신경이 분산이 돼 아 저 왜 안 치우고 있지? 저런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치 아니 야 씨 뭐 별자리 다 들어 정말 없으면 없는 대로 카페가 안 굴러가 그쵸 주인이 있어야지 카페가 굴러가지 그치 그치 아 그런 카페가 잘 만약에 또 잘 굴러가면은 오히려 신경을 또 써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잘 굴러가면 잘 되는 대로 또 쓰여요 유지해야 되니까 또 쓰여요 또 쓰이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일단은 사람을 쓰잖아요 사람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누군가를 어떤 그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 이러려면은 사장은 기본적으로 어 쪼잔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형이 하기 좀 힘들겠네 힘들어요 왜냐면은 되게 사소한 거에 대한 낭비를 막아야 되거든요 천직인데요? 천직이죠 사장 사장 사장이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 보통 이제 그런 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별 카페 사장님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작가의 사장 제 주변에도 어떤 이제 그런 업소에서 일을 했던 친구들이 사장 사장들이 욕을 엄청 많이 하게 하는 거야 아 욕하는 게 대부분 비슷해 엄청 쪼잔하다 아 아 엄청 뭔가 막 까탈스럽다 까탈스럽다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은 자기 게 아니고 자기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확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근데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를 뭐 한다거나 막 수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는 아니 왜 저거를 계속 보고 있지? 내 거 내 거니까 나는 이게 보이는데 내 게 아니면 안 보이는 거 많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 쪼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빨리 사업하세요 그러니까 펄카페 해가지고 사업하세요 버블티 하고 돈은 네가 내 대신에 삼국지 컨셉을 해줄게 그럼 저 갑자기 일론 머스크는 얼마나 쪼잔한 거야 응? 그렇게 큰 사업체를 운영할 정도가 얼마나 쪼잔한 거야 일론 머스크요? 네 일론 머스크는 좀 다르죠 그래요? 네 다른 개념인? 다른 개념인? 카페랑은? 네 삼국지 카페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어때요? 나도 있어 먼저 얘기해 빈찬압 세트 빈찬압 세트는 뭐야? 찬압만 나가요 근데 2천원 죽어 그럼? 어? 손님이 아니? 빈찬압 세트 시키면 빈찬압 맞죠 그래도 그 그 왜 맞냐고 그냥 개념을 사는 거예요 개념이요? 어 그게 무슨 개념? 무개념이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데 보통 그 케이크 같은 거 조각 케이크 같은 거 같이 놓고 먹잖아요 근데 빈찬압 세트를 시키면 보통은 조각 케이크 한 5천원 막 이러는데 2천원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근데 나는 사이드를 시킨 기분이 들면서 커피를 마시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건 시키는 게 아니고 서비스로 주면 좋을 것 같아 가라고 이제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빈찬압을 줘 아 가라는 거지 아니면 서비스입니다 빈찬압을 줘 빈찬압 세트 2천원인데 서비스입니다 하고 빈찬압을 줘 그리고 그 업종에 따라서도 그 생각으로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가장 비싼 어떤 그 지역보다 중요한 거는 이 동네에서 자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에 가서 조금 뭐라고 그러나 음식을 먹는 데거나 왜냐하면은 카페가 보통 그렇거든요 음식 먹고 나와서 커피 한 잔 하라든가 맞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도 좀 해야 돼요 상권 분석이 여기서 이 흐름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사람 이동이 있을 것이다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나 조각 케이크 좋아하는데 그래서 거기가 이제 홍대 후문 등교끼리인데 등교는 보통 빨리 가야 되잖아 그렇죠 커피를 안 사고 그냥 가더라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고 더 뭐 들어가자면은 사실은 뭐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급점이 안 하는 게 좋고 가급점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어급점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특히나 카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응 왜냐면 인테리어비도 많이 들어요 카페 어지간하게 괜찮게 하려면 거기도 꽤 들였을 거예요 옷카페도 최대한 최소한을 잡았는데도 꽤 들었어요 나는 자체적으로 원숭이 해가지고 그런 거는 비용에 본인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쉽지 않아 뭐 커피 머신부터 또 인스타 인증샷 배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쁘게 꾸며야 돼 그쵸 여자손님 잡아야 되거든 그 문제가 테이블이 별로 안 들어가 응 그니까 생각보다 되게 좁아 맞아 공간 빼기가 힘들어 세모라 지금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좋기도 해 근데 형이 공간을 잘못 뺀 거야 그쵸 이거를 안쪽으로 넣으면 테이블이 많이 나오지 네네네 아무튼 제가 활용을 좀 못한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은 거기가 근데 이전에는 되게 잘 됐거든요 제가 하기 전에 있었을 때 되게 잘 됐던 거였는데 잘 됐는데 왜 나갔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가셨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 나 여기 그랬던 거죠 나는 그거 삼국지 카페로 해서 2층을 응 호로간으로 딱 해가지고 어 사람 1층 다 꽉 차면은 어 배우 형 배우 연기 잘하잖아요 어 그니까 주인장이 액션 치킨 가면처럼 여포 분장을 하고 좀 조악하게라도 해서 지키고 있고 응 와악 유관장이 해서 뚫어 그럼 이제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들어갈 수 있어 2층은 손님이 1층이 꽉 차면 그런 식의 이벤트 그치 중간에 막 어 동타 뭐 동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쳤다 근데 그런 거는 이벤트 배우들이 배우요? 배우들 우리가 배우가 돼서 중간에 마시고 있는데 여포랑 뭐 일기토를 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있는거지 깜다가 있긴 있어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스촌 이런 데가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스촌 네 인도네시아에서 뭐 그런 이벤트 하는 카페 있었잖아요 막 마술하고 막 그런거지 메이드 카페도 뭐 그런거지 뭐 근육질 카페 뭐 남자 뭐 그런거 메이드 카페랑 뭐가 달라 일본에 그거 있어요 근육질 카페 알아요 근육미 남성들이 막 여기 근육질을 보디빌더 같은 느낌의 몸 좋은 남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비싸 근데 막 앞에서 막 이러면서 막 돌아 그치 아 그럼 이거 좋겠다 5분 동안 돌아 막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치면 갖다 줘 그리고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그래 다른 테이블 가서 서빙하고 식기 전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서빙하고 관우? 하우든 눈깔 사탕 식후 하우든 눈깔 사탕 좋다 그것도 좋아 되게 많아 뭐 만두 만두도 있고 그리고 어 사람 얼굴로 그렇게 파면 되잖아 이렇게 만두 사서 비비고 산 다음에 이렇게 촉촉한 촉나라 세트 뭐 이런거 촉촉한 음식들 이렇게 막 케이크 같은거 응 좋잖아 위나라꺼는 이제 배가 차는 음식들 응 위가 차는 음식들 그리고 오래있다 빈차나 빈차나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즐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차려요 근데 막상 하면은 이런거는 이런거는 보이지도 않아 사람이 없어 기본 지키기도 힘들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땐 언제냐 정말 정말 잘 됐어 쇼핑 정말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알아서 잘 돌아가 아우 좀 재밌는거 뭐 없을까 이때쯤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 왜냐면은 이 생각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마치 정말 진짜 행복회로 행복회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수능도 안받는데 대학교가면 뭐할지 생각하는거 그렇지 비슷한거죠 캠퍼스에서 뭐할지 정말 근데 제가 선배잖아요 아무래도 무슨 선배 카페 선배 무슨 카페였어 침투부 카페를 전부터 운영을 했었잖아요 아 이 카페 아 그럼 내가 더 먼저 아니야 나도 옛날에 내가 더 고구마 언덕이 더 옛날에 그건 홈페이지니까 맞네 그건 카페가 아니지 아무튼 뭐 만약에 하고 싶으면 저는 이제 정하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쭉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일이 아니구만 보통일이 아닌다기보다는 응 어 나 악혈이 있었으니까 미술관 운영될 때 너 오늘 얼굴을 왜 이렇게 주물럭대는거야 어 왜 이렇게 응 그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물감이 있어 얼굴에 어 이물감 이물감이 있다고 내 살이 맞는지 계속 이렇게 내 살이 맞는지 필러 맞았어 뭔 소리야 필러를 맞은거 아니야 혹시 아니 그냥 살쪘어요 계속 이렇게 되겠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짐이 다 빠지고 그렇죠 다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이제 이제 다음분이 하시게 됐죠 근데 정말 응 사실은 자리가 너무 좋은데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 직격터널 맞았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직격터널 그게 정말 아 맞아 그게 진짜 크긴 컸어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좀 됐는데 그렇죠 코로나로 코로나로 직격터널 맞는데 야 이게 뭐 무슨 일이 아니냐 그쪽 6반 출근가 그 길에 있는 가게들이 목카페뿐만 아니고 임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그 길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에요 사실상 어떻게냐면은 뒤에 그리고 이제 학교도 1년 정도를 거의 이제 학교 안 갔잖아요 학생들이 네 네 그게 진짜 크더라구요 그치 이제는 다시 이제 학생들이 다시 늘더라구요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줌으로 수업하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사실상 뭐냐면은 이게 상권이 완전히 완전히 작살이 나더라구요 음 이제 근데 다시 이제 상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식으로 치면은 어 떨어지 바닥에서 팔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꼭대기에 사서 네 꼭대기에 샀는데 바닥에서 팔았어요 저는 이 기분이 뭔지 압니다 아 주식의 어떤 그 기분을 몸으로 느꼈어요 몸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될거에요 분명히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자 진짜 딱 힘든거 딱 다 본인이 받아내고 그쵸 네 저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많은 공부를 했는데 수업료가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이런거죠 그 수업료가 너무 엄청난데 수업료만 치면 황제과애네요 그쵸 근데 이런거죠 군대에서 다림질을 배웠어요 칼다림질을 배웠어 네 칼다림질을 배우러 군대 가진 않잖아요 좀 희트롯 느낌이에요 뭔가를 배웠는데 이거 굳이 안 배워도 되는데 이거 모르겠어 가도 되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배웠어요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는데 예 또 한번 배워 놓으면 안 까먹으니까 그쵸 배워서 안 배워도 됐어 배워서 남줍니까 안 배워도 됐어 배워서 남줘요 아니요 필요없는 그냥 지식이 늘었어 많이 알면 좋지 뭐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요 저는 이런 도움이 되는 근처도 가기 싫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절대 이 근처도 안 갈 거고요 근데 몰라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시작하신다고 이건 생겼어요 최근에도 뭐 예를 들면 요리 방송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옛날에는 하면서 막 예를 들면 게스트가 맛있게 먹었어 내가 봐도 맛있어 기발해 재밌어 계속 팔라 그래 나한테 이거 파세요 이런 거 좀 하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때만 해도 진짜 할까? 내가 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이런 거를 막 매일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서 이걸 파는 거야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거든요 1도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그런 얘기가 이제 그냥 음 네 이러고 말아요 근데 그 식품 쪽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괜찮잖아요 귀찮은 건 다 없고 이제 그래서 지금 그거는 진행 중이에요 그건 이미 계약했고 지금 이제 제가 요즘에 그 홈쇼핑을 이제 같이 나가게 되거든요 홈쇼핑 인증서 좀 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기업하고 1년 동안 하면서 그냥 거기에 약간 좀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는 데에요 대한항공 김풍 밀키트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거기랑 거기에서는 이제 그것도 하면서 저랑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모두 만들어 볼 생각이여가지고 이런 거는 괜찮지 이런 건 괜찮아 내가 막 운영까지 하고 이런 머리 아픈 거 말고 내가 딱 그 아이디어만 할 수 있는 그거는 괜찮다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은데 제 깜냥이 이거다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이 뭔가 스케일이 크지 않다 아 맞아요 제가 파주의 작업실을 뺐잖아요 그것도 뺐어 거기 이제 정말 좋거든요 막 진짜 너무 좋아요 막 으리으리한데 거기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하아 진짜로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왜 안 갔죠? 가기 전부터 아 가서 청소 하하하하 왜냐면 어쩌보다 가도 계속 청소도 한번 하고 뭘 하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사람을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자니 또 뭔가 거길 또 꾸며야 될 거 같고 막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르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이래요. 뭔가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업가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은 머리 아프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실을 구했습니다. 또 구했어요? 마포역으로. 마포역 있는 데로 딱 구했어요. 작은 오피스텔. 주호민 작가님 작업실하고 똑같아요. 되게 작은데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 정도인데 딱 근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왜 편해요? 작아서. 혼자 있어서가 아니고?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딱 거기에 한 번 가서 봤어요. 딱 가서 봤는데도 너무 편하다. 여기는 청소를 해도 쓱싹쓱하면 끝이겠지? 너무 편한데? 그리고 어차피 나 혼자만 거기를 내 작업실을 쓸 거니까 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내 깜량은 이 정도 평수구나. 한 열평이구나.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은? 내 그릇은 열평짜리구나. 나도 그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품을 수 있는 크기는 그거야.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또 하면 또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뭘요? 열평도 힘들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니 맞아요. 김분 작가님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분인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자기 한 번만 가지고 여기저기 쉽게 질리기 때문에 뭔가 이게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는 그래서 그냥 월세로. 월세로? 네. 월세로. 언제든지 빼고 이런 데를 그냥 온다던가 한 번씩 여기저기 여수도 가시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공유 오피스도 사실 생각했거든요. 공유 오피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달 해보고 또 질리면 또 다른 거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다행히 공유 오피스 중에서는 공유 오피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점들이 있어서 할 수 있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줄여가야지 이것도 안 된다 싶으면 공유 오피스 갑니다. 게루에서 주무시고. 게루요? 그 유목민들. 안 돼요. 쳐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안 돼. 거의 이 정도면 유목민이야. 그럴 수 있게 아예 그냥 차를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를. 있습니다. 제 차 뒤에 그 뭐라고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요. 그것도 질렀어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녔죠. 근데 제가 또 생각했죠. 그것도 해놨는데 거기서 앉아요. 가까운 데에 숙소가 있더라고 다. 우리나라 어디든 모텔이든 다 있어. 되게 좀 까탈스럽. 까탈스럽기도 한데. 까탈스럽기도 한데. 근데 사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엄청난 현타감이 엄청 왔어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카페가 정리가 다 되고. 파절도 정리를 하면서. 되게 우울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과가 없이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성과 없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이런 꿈들 있잖아요. 아 나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즐겁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을 본 거잖아. 그렇죠. 카페가 처음에 그걸 현실을 봤고. 아 난 약간 좀 조용한 곳에. 고즈낙한 곳에. 좀 좋은 작업실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약간 별장처럼 쓰면 좋겠다. 했는데. 안 가게 돼 또. 이러면서 제가 어떤 그 느끼는 그 현타감이 딴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거예요. 정말 럭키드로우 박스 같은 거가 있어요. 네. 막 하는데. 했어. 응. 딱 받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너무 예쁜 옷이 있어. 응. 아동복이야. 네. 못 입어. 못 입어. 응.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아동이었으면 너무 잘 맞았을 텐데. 안 맞는 것이야. 나랑 안 맞아. 안 맞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하나씩 하나씩. 그냥 럭키드로우 박스를 하나씩 하나씩 까본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현타감에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거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생각해서 다른 것들도 지금 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음.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상한 기시감 드는 거 있잖아요. 막상 하고 나면은. 이게 좀 아닌 게 아닐까. 라든가. 약간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좀 우울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괜찮으신가요? 아직도 좀 여파가 좀 남아있나요? 약간 좀 지금 이제 그. 기분은. 기분 박스권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박스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박스권인데. 좀 올라가겠죠. 이러다가. 참 이게. 저는. 그. 밖에 실장님. 네. 퇴근 준비를 좀. 아. 물을 좀 갖다 드릴까요? 빈차납을 갖다 주세요. 아. 실장님한테요? 아. 퇴근하시라고? 네. 빨리 말씀하시고. 여기 삼국지 카페 아이디어잖아. 빨리 말씀하시고. 가실 때 그거 하기. 여기 삼국지 카페인가요? 삼국지 카페야? 좋지. 내 카페 아니니까. 하하. 내 카페 아니면 돼. 하하. 실장님 지금. 사실은 방송을 항상 듣고 계세요. 아. 그래서 밖에서 지금. 웃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근데. 재미있으셨나 보네. 좋으신 것 같아요. 뭐가요? 날 쫓아내줬으면. 하하하하. 여기는 싹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보통 차마 자기가. 본인이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아 그쵸. 당연하죠. 서로. 그. 납득이 되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이게 정말.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사실 어떻게 하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아 난 그래서. 안 쓰잖아요 사람을. 못 써. 못 부려. 그 사람 부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죠. 능력이 아니면 정말 천원이거나. 천원은 정말 좋은데. 그래서. 그 진짜로 농담처럼 하는 얘기. 와우 공대장 출신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진짜 맞아. 사람 부리는 게 능력이야. 맞아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딴 게 아니야 진짜. 능력은.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치. 난 못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도 못하죠. 사실 우리 셋 다 못하지. 쓴소리도 못하지. 쓴소리를 할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냥 떠나. 이렇게. 맞아요. 떠날 수 있는데. 내 거면 못 떠나. 떠나지도 못해. 나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어. 떠나지를 못해. 아. 아무튼. 리더십이 없습니다. 저. 크.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다녀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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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이름은 여유를. 날씨가 미국은? 아니. 충분합니다. 자. 나의 애교가, Affordable. 저. 아주. 오늘 그 옷카페에 그 기물들 있잖아요. 접시하고 포크하고 뭐 싹 비우는 날이래요. 뭔가 좀 심적으로 좀 그게 진짜로 물건들이 빠지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우울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망한 날인 거죠. 아, 죄송해요. 그렇죠. 뭐.. 좋은 일도 있겠죠. 음.. 코로나 때문에 뭐.. 표정이 왜 이렇게 좋냐고요, 저? 나 표정 안 좋은데? 내가 표정이 뭐가 좋아. 아니.. 방송에서 그럼 막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오늘 아침 10시부터 두 분이 미술관 와주셔가지고 같이 관람하고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아마 편집이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침투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펄투부에는? 펄투부에는 좀 더.. 정상적.. 아니 정상적이니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설명이 올라가지 않을까? 흐흐흐흐 흐흐흐 아니.. 침착면은 이제 그림은 이제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픽셀이 뭐 삐져나왔다 이런 것만 보니까 설명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뭐, 어느 순간부터. 화? 화가 왜 나요? 화 안 났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는 주말에도 예약 안 해도 그냥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처럼 막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아무 때나 가도 볼 수 있다. 월요일만 빼고. 월요일은 휴관이라서.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지방 살아서 아쉽다고요? 음... 여기가 이제 서울역 근처예요. 시청 옆이니까 뭐, 그렇게 버리진 않습니다. 어휴. 뭐 이렇게, 야... 수분 고충.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우리 것도 아닌데 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맨, 카페인 좀 줄여야 된다 그러더라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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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많이 마시는 건 좋죠. 좋죠. 형, 오늘따라 슬퍼보인대요. 슬프세요? 오늘 되게 기쁜데. 왜 기쁜데? 기쁠 건 또 없잖아요. 오늘요? 너무 기쁜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왜 슬플 거라고 생각하시지? 오늘 정리하는 날이라서. 정리요? 기쁜 날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좀 알터니가 빠진 느낌도 있겠어요? 아... 알터니 정도가 아니라... 암양이야, 암? 아, 그렇죠. 암 치료한 것 같습니다. 암 치료한 것 처럼 너무너무 좋고. 하... 정말... 나라는 인간이... 카페를 할 때만 해도... 제가 어른인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철이 없었습니다.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었습니다. 예, 진짜로. 아니, 뭐... 코로나 이런 게 진짜... 천재 주변이니까.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이거를...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엥? 카페를 하고... 뭔가 이런 걸 운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해보기 전에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꿈만 갖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세요. 카페 같은 걸 할 때 느끼는 거는... 되게 분위기 있고 좋은 음악이 나오고... 어떤... 그런 뽀송뽀송한 곳에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즐길 것 같잖아요. 홍부도 하고 뭐... 홍부도 좋은 거 같잖아요. 응. 근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되게 예쁜 어떤...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거 같아. 예쁜 감옥이에요, 그냥. 거기를 내가 나가면은... 적자예요. 하하하하... 내가 나가면 안 돼. 꾸민 감옥? 네, 꾸민 감옥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리하시는 분들이나... 셰프나 이런 분들도 사실상... 힘든 거야. 아... 거기가... 그... 그... 주방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를 나가면은... 안 되잖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작품에 반영이 될까요? 어... 어떻게든 녹긴 녹겠죠. 녹긴 녹겠는데... 어... 지금은... 어... 뭐라고 그러나... 그 소금 알갱이가 그냥 너무 커요. 하하하하... 아직 녹이기에는? 네. 그래서 짭니다. 짜서...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물 좀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희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가끔씩 시청자들도 만나고 참... 재밌었던 기억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이 엄청 많죠.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좋았던 기억이 정말 많은데... 그 좋았던 기억이... 생각해 나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내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아 맞아. 그래도... 재미있고 좋았던 기억이 참 많았어. 근데 지금은... 정리를 하면서... 화가 계속 났더라고요. 하하하하... 지금... 아니 이런... 아니 이걸 왜 사놨어? 부터 해가지고... 아... 뭔가... 아 이거... 아우... 야 이거 쓰지도 않았네. 막 부터 해가지고... 아 이걸 갖고 가지도 못하고... 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잖아요. 정리하면서도... 이걸 왜 샀지? 부터 해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다 들고... 막... 아...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예. 좋은 기억은... 알죠?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면은... 인간은... 좋은 추우만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그때 때문에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날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힘듭니다. 그런 기억만 갖기에는. 잊혀지겠죠 뭐. 네. 잊혀질 겁니다. 이런 것도 잊혀지고... 딱지가 안고... 딱지가 가라앉고... 앙금이 가라앉고... 네. 그런 게 있죠. 정말... 우리... 그... 조우민 작가님이나... 그... 우리 침창민 같은... 이런 친구들...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웃어가면서... 슬플때 웃는 사람이... 아시죠? 인류. 네. 슬플때 웃는 건... 미친 거예요. 진짜 미쳐서 웃는 거죠. 웃음이 나옵니다. 인류로 미친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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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아... 흠... 표범은 언제와요? 그러면? 제가 갖고 와야죠. 차에 싫고. 오는 날. 크... 재밌겠다. 그니깐요. 아니면은... 아, 근데 내가 왜 SUV에 들어갈 테니까? 아무튼 빨리 갖고 와야겠네요, 진짜. 옷 카페에서 우리가 찍었던 사진이나 뭐 그런 걸 좀 모아가지고 뭔가 헌정 영상처럼 뭔가 짧게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인가요, 그건? 옷 카페에서요? 옷 카페를 배경으로 한 사진 같은 거 모아가지고 약간 돌잔치 영상처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하나 기록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왜 김영삼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있었죠, 토론도 있었어요. 토론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안 좋은 어떤 문화유산이지만 남겨야 된다. 와,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방금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안 좋은 그 어떤 그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아직 살아계신다면은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옷가 급해가 청덕부 정도예요. 저한테는 조선총덕부야? 어떤 뭐랄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뭔가를 남기자고 하는 어떤 이런 느낌. 사실 좋죠. 의도는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지만, 지금 저는 어... 어떤 약간 좀 PTSD가 약간 좀 있어가지고. 아, 그 정도군요. 네. 아직 이르다. 네, 아직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나중에 되면 좀 그리울 것 같긴 해요. 나중에 되면은. 나중에 완전히 거기에 완전 새로운 가게가 이제 자리 잡히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 가게 가보면은 느낌이 좀 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근데, 아무튼 뭐. 다만 그냥 좋은 공부 하나는 딱 그거죠. 나의 깜냥을 알았다. 깜냥을 알았다. 네. 저의 어떤 얇, 되게 낮은 리더십. 아직도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지금 그건 줄 아시죠? 제가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치료입니다. 이것도 저한테. 아, 그래요? 그, 그.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자에 둘러 앉아서 하는 그 치료 있잖아요. 네. 지금 치료를 계속 한참 씁니다. 안녕하세요. 흑표는 제가. 김창희입니다. 정말이죠? 흑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입니다. 자, 털어내시고. 황제 가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제 가해. 뿌이. 뿌이 가해. 뿌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뿌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황제예요. 알겠습니다. 뿌이뿌이뿌이. 자, 오늘 그. 뭐, 뭐라도 하나 할까요? 뭐 할까요? 뭐, 최근 근황 얘기는 대충 다 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할 얘기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이제 더. 더. 그. 예정. 시즌 1 종료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할 얘기가 생각해보면은 되게 많이 있는데도.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화두가 뭐가 딱 생각이 안 나니까. 네.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응. 화두만 있으면 연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텐데. 뭔가 화두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 화두가 이제 보통 월드컵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죠. 식사를 지금 좀. 어. 어. 식사를 화두로. 좋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형 오늘 형이 드시고 싶은 걸로. 어. 저요? 네. 콩국수. 그 점심때 먹었잖아요. 아니 제가. 아 그런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럴 거면은. 아니 진짜 나 황당. 저한테 좀 제일. 나도 콩국수. 저한테 정하라고 그랬죠. 나도 콩국수. 그래. 나도 콩국수. 그 다음에 콩국수 좋다. 콩국수를 할게요. 응. 진짜야? 네. 아니야. 나 오늘 먹으니까 맛있다. 아니야 아니야. 다른데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다른 거 먹어. 다른 거 먹어. 콩국수 솔직히 오늘은. 그래요? 추운물 너무 많고 콩국수를 먹기 때문에. 다른 거 먹읍시다. 그래요? 뭐 먹을까? 다른 거.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떡볶이 평소에 먹고 싶은데. 양 많은 거밖에 안 돼서 못 먹었어요. 그래? 떡볶이 먹어. 어디? 스카프드?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거 있어요. 떡볶이 좋아해? 응급실 국물 떡볶이. 응급실. 떡볶이는 간식 아니야? 응. 근데 봐봐요. 떡볶이가 쌀로 만들었죠. 응.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뭔 소리야 그게. 쌀로 만들면 다 밥이야? 그럼 쌀로 별을 계속 먹어. 밥 대신. 그럼 되네. 막걸리를 먹어보고. 막걸리를 먹어보고. 막걸리를 먹어보고. 왜 많이 먹으면 되지. 그것도 쌀이니까. 그러니까 간식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좀 배부릅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되게? 엄청 먹고 싶어? 그러면은. 신정맨이 떡볶이 좋아하겠네.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나는 대신에. 그럼 난 김밥 거기에. 어 나도 김밥 먹고 싶다. 참치 김밥. 어. 거기 있는 김밥이랑. 순대. 어 나도 순대. 아. 아니 떡볶이 전문점은 떡볶이만 팔아요. 아니 말도 안 돼. 순대 김밥 아무튼 나오고 있어. 봐봐요. 주먹밥이라도 팔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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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해주시던 짠득한 식감과 매콤한 떡볶이 마음속에 이런 떡볶이 추억들 갖고 있잖아요 랩이야? 이렇게 써있어 이걸로? 가성비 끝판왕 가래떡볶이 가래떡볶이 가래떡볶이라니까 가래 같네 가래떡볶이 모듬튀김 고추어묵 3개 순대 14,500원 세트 좋아? 좋다면 저 그냥 갑니다 아니 아직 뭐 있어요? 떡볶이 말고는 인기밀떡볶이 세트가요 인기밀떡볶이 세트는 일반적인 떡볶이고 가래떡볶이가 아니에요 가래떡은 이렇게 긴 거 김밥 같은 건 없어요? 김밥이 없을때 없는데 김밥이 어딨어 짜장떡볶이 비빔밥 있다 국물 비빔밥 국물 비빔밥? 떡볶이 국물하고 김가루 한 거야 피카츄돈까지 판다 김말이 있다 피돈 먹어요 피돈 피돈 오늘은 닭껍질 튀김 아 품절이네 떡볶이 제가 포기해요? 포기하면 해야되면 하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그냥 시킬게요 그거랑 다른 데 또 시켜도 되죠? 안돼 배송비할 거 그럼 거기에 이거랑 모둠튀김이랑 꼬치 어묵이랑 이거 시키자는 거죠? 응 이거 하나요 요거에다가 김말이 좀 따로 시켜주시고 순대 좀 시켜주세요 순대가 있어? 순대 있어 이미 여기 순대 있어 거기에 또 세트에는 포함되어 있네 아 있구나 순대 있네 그러면은 따로도 있을 거야 튀김 따로 튀김이나 뭐든 좀 여기 있네 따로 있네 순대 어 그러네 난 순대 안 좋아해 난 순대 좋아하는데 그래요? 코디한 소세지 아닙니까 그쵸 뭐가 좀 든든한 게 뭐가 없나? 든든한 거? 떡볶이? 아니면 피돈 피카치돈가스 김말이 따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은 김말이? 김말이랑 오징어 튀김 어때? 아 너무 좋지 그치 좀 그나마 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객달을 시켜주십시오 그나마예요 예? 그나마예요 그나마라는 왜 부사가 마음에 안 듭니까? 예 아니 왜 싫어요? 떡볶이는 어 내가 봤을 때 그나마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떡볶이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야 그쵸 사실은 떡볶이 저희 차 떡볶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떡볶이를 주식으로 먹어요 저희 차가 간식으로는 정말 일품 영양 간식인데 아 그렇죠 저녁으로 먹기는 좀 애매하다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녁은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저녁은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일평생 한계가 있어 응 간식은 대신 한계가 없어요 응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따로 있어요 배가 언제든지 있어 언제든지 먹어도 돼 아침 점심 한계 먹어도 되고 두 번 세 번 먹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저녁을 먹는다라는 거는 1년에 365번밖에 없지 곱하기 내 수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녁은 많이 못 먹어 그럼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 오뎅튀김 없어요 아니 오징어튀김 없어요 있잖아 김말이 어묵 만두 야채 튀김 맛있어요 아니 말고 이건 모든 튀김이고 할매튀김 할매튀김은 뭐야 할매가 튀긴 거지 할매에 튀겼겠어 거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통오징어튀김 아 그래 그거 오징어 한마리를 다 튀겼다며 이거 플러스 7500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평가 좀 해줘요 한마리 네 김말이 세 개 나머지는 밀떡볶이 하나 추가해 나머지는 세트로 가야지 아 밀떡볶이 하나 더 추가했다가 근데 이게 떡볶이가 양이 되나 다 다 튀김튀김튀김인데 그러니까 밀떡볶이 빼요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줘 밀떡볶이 넣어요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그죠 싸갖고 가 다 못 먹을 것 같죠 근데 떡볶이 사실은 근데 다른 거는 많은데 김말이를 빼요 정작 떡볶이는 많지가 않아서 김말이를 빼 김말이를 빼 왜냐하면 여기 안에 모둠튀김이 있으니까 모둠튀김에 세트에 모둠튀김 김매를 몇 개 들어갔어요 세 개 있죠 세 개가 들어있다고 세 개인데 세 개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김말이 안 먹어 오케이 그럼 김말이 빼 김말이만 빼고 통오징어튀김 밀떡볶이 그리고 가래떡볶이에다가 순대 그리고 튀김 모둠튀김 세트 모둠튀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밥 아까 밥 종류 뭐 하나 있었는데 피카츄돈깐스 한 개 진짜 피돈 맛있지 않아 맛있어 피돈 그거 게육으로 하는 거죠 뺏어먹지 마 나 하나 먹을 거야 게육이죠 그거 게육 먹을 거면 두 개 시키고 게 아니에요 이거 게 게 딱 게 이거 말고 거기다가 이제 참치 국물 비빔밥 아 어묵 있다 어묵 꼬치 어묵 어묵 말고 나는 국물 비빔밥 아 참치 국물 비빔밥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많은데 왜 자꾸 추가를 하지 형 좀 많이 드시게 해 아니 그냥 밥 밥이 없잖아 우리 떡볶이 밖에 없잖아 밥 안 먹어도 돼? 응 떡 떡이 밥이지 밥 먹기만 해 나도 안 먹어 안 먹어 나 안 먹어 나는 안 먹어 밥 한 숟갈이라도 먹기만 해 나는 참치 국물 비빔밥 남기기만 해 남기기만 해 나 안 먹을 때 남기기만 해 야 이거 자강도천이야 자강도천이야 아니 난 드신다는 거죠 한 입 먹기만 해 아주 나도 피돈도 하나 넣어줘 피돈까지 먹는다고? 아 피카츄돈까지는 먹어야지 피돈? 오케이 피돈 하나는 한 입만 안 돼 먹고 싶으면 하나씩 해 남기기만 해 피돈 남기기만 해 피돈은 무한적으로 들어가지 자 그러면은 메뉴 읽어드릴게요 지금 시킨 거 가래떡 떡볶이 1인분 모둠튀김 그리고 꼬치 호묵 3개에 순대 그리고 통 오징어 튀김 7500원짜리 그리고 참치 국물 비빔밥 4000원짜리 이건 에바야 그리고 피카츄돈가스 1500원짜리 그리고 밀떡볶이 하나 추가 밀떡볶이를 제거하겠습니다 남을 것 같아 나는 떡볶이가 1인분밖에 안 되니까 가래떡 떡볶이가 떡볶이 근데 사실 3명인데 2인분을 먹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떡볶이를 그래 그래서 난 떡볶이를 2개를 넣고 통 오징어 튀김을 빼 안 돼! 통 오징어는 안 돼! 야 그건 안 돼 그러면은 가래떡 떡볶이 세트를 빼줘 그리고 세트를 하지 말고 그럼 순대를 따로 시켜야 돼 어 순대에 떡볶이만 시키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묵이 들어갔어 여기는 어묵 3개가 어묵도 먹고 싶잖아 어묵 먹어야 돼 어묵 먹어야 돼 그럼 이건 포기 못해 그냥 좀 남기라고? 안 돼 환경이 파괴돼 소영이가 앞으로 살아갈 지구가 파괴돼 일단 만원 잡으면 돼 일단 만원짜리 초밥도 좋을 텐데 아 나 밀떡볶이 내가 포기해야 될 거 같아 분명히 남아요 100% 남아 참치 국물 비빔밥 1인분 이거 먹으면 배부르다고 이거 안 먹을 거야 아 그러면은 그럼 참치 국물 비빔밥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떡볶이를 참치 국물 비빔밥 포기하는데 사실 이거 국물 살짝 비벼가지고 진짜 맛있거든 아 이 형 그거 포기하면 피카치 돈까스 한 입 먹을 거 같은데 참치 국물 비빔밥 한 줄게 나 좀 그것도 먹어 일단 가 가 가 가? 30,500원? 어 맞아요 이거? 아니 그렇게 아니 떡볶이를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지 뭐 근데 떡볶이는 먹어야 돼 아 그건 맞지 그래 당연하지 애촌부터 떡볶이를 먹으려고 시작했는 게 이 이야기의 시작인데 당연하지 그게 맞아 아 나 춥다 옷 좀 입고 올게 춥네 아 이걸 끌게 나중에 추억은 키면 되지 응 그래도 입고 올게 안 돼 안 돼 추워 아 시켰습니다 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시켰고 자 그리고 저는 어 집에 전화를 좀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들어간다고 하죠 아 이렇게 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제 처는 아마 밥을 먹고 오겠구나 걸 지금 알았을 거예요 아 보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고 있으니까 네 어우 정장을 어제 맞췄다고요? 예 맞춘 건 아니고 이제 산 거죠 기성복이 잘 맞나봐요 원래 그거 한 거야? 아 못 해야 되냐 기성복이 잘 맞나봐요 기성복 그냥 백 사면 맞아요 부럽다 기성복이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저는 통장ич 거리까지 너무 커? 두껍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태원의 그 빅사이즈 Studer 조군샵? 요즘 큰 옷들을 파는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바지 길이만 조금 줄이 되면 돼요 항상 바지 길이는 조금 줄여야 돼 길어 와 진짜 오랜만에 떡볶이를 먹네 저희 처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해서 떡볶이는 정말 늘 새로운 떡볶이 한번도 같은 데를 안 먹어 와 여기 맛있다 그럼 다음에 또 시킬 것 같지만 절대 안 시켜요 또 다른 데 뭐가 있을까? 딴 거 시켜 진짜 신기해 너무 맛있겠다 분식 나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아 근데 나 응급실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응급실 떡볶이 먹어야 돼 응급실 떡볶이는 맵지 않아? 소크란테스 떡볶이 먹었어요 맵지 않아? 그거? 엄청 맵죠 매운 걸 좋아해? 난 그렇게 매운 걸 싫어해 난 그렇게 캡사이신 매운 걸 싫어해 엽기 떡볶이 엄청나 아니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엽기 떡볶이 좋아하진 않아 나 궁금해서 그리고 저는 그 가끔씩 탄수화물이 땡기는 게 아니고요 맨날 땡기게 원래 땡기게 원래 좋아요 저는 단백질 싫어요 저는 고기 싫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안 들어가서 불안합니다 나도 거기 식단에 단백질 없으면 뭐가 단백질 있지? 사자요 식물 쓴 단백질에서 샀습니다 없으면 불안해 없으면 계란이라도 하나 먹던가 우유라도 마셔야 돼 단단지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어요 아 왜요? 그냥? 몰라요 그냥 그게 만들어졌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꽤 있던데? 보니까 그래요? 주우민 작가님 어때요? 나는 고기 의식해요? 의식해요? 탄수화물 양 탄수화물 양 의식하죠 저는 이제 1월부터 다이어트도 좀 했었잖아요 굉장히 항상 의식하죠 지금 다이어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돌아왔죠 조금 완전히는 아니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다시 하실 거예요? 그냥 적게 먹는 시즌2? 그냥 적게 먹는 거죠 계속 유지하는 거지 유지 다시 목이 좀 약간 짧아진 느낌이 있네요 길어졌었는데 맞아요 저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짧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길었어요 주우민 작가님이 이미 살이죠? 살 아니 침착맨도 이번에 목이 그리고 얇어 호민이 형이 아니 침착맨 이번에 우리 영상 찍은 거 보니까 얘도 뒷목 여기 햄이 생겼어 여기? 항정살이 생겼어 나 원래 있었는데? 아니 그게 좀 불룩하게 보이더라고 나 원래 있었어요 여기가 나 맨날 이렇게 해서 보여주잖아 여기 많다고 여기 있어 나 살 살 나 있으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허옇게 라인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수염으로 더이상 안 가려져 살 때문에 스팸이 어쩔 수 없어 중력을 무시할 수 없거든 중력이 점점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칠면조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늘어져? 터키 여기 라이브가 달려있던데? 그렇죠 라이브 이러잖아 울대로 이러잖아 울대로 이구와나 라이크 이구와나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이게 살이 탱탱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흘러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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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보면 맞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요 일종의 어떤 훈장이에요 어떤 훈장이죠? 오래 살아 버텼다 잘 살아왔다 그거를 훈장이라고 하는 건 처음 봤어 나 흰머리 있는 훈장이라고 들어봤는데 주름이랑 이거를 훈장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 미리 보는 훈장 그 다음에 흰머리 훈장은 뭔가 잘했을 때 뭔가를 한 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거잖아요 삶은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아 내가 뭐랄까 어떤 열심히 뭔가 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병을 지키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응 생존했다는 거 자체가 이거 잘했다는 거지 나중에 두 분도 이제 노화라는 게 머리 셀 거 아니에요 하얗게 염색하지 마세요 난 하얗게 멋있더라 그러면 형은 하지 마세요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나 안 해 나 염색 안 해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그치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머리 염색 아 흰머리 나면은 좀 슬프겠다 안 나죠 지금 아직은 흰머리가 그렇게 많이 나지 근데 흰머리가 그렇게 안 나요? 모르겠어요 보통 이 정도 나이 되면 슬슬 나 그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삼촌은 외삼촌은 30대에 백발이었어 응 그런 사람도 있어 40대 40대 중반 이전인 거 같아 저도 저도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간 피부도 그렇고 좀 뭐하자나 좀 늙게 더 이게 좀 젊으신 거 같아요 우리는 흰머리가 있으면 멋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뭘 상상하냐면 양과처럼 여기만 이렇게 멋있게 그라데이션이 싹 등성등성 회색 느낌으로 검은색하고 막 이렇게 나면 지저분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 섞여가지고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느낌이 있어야지 혹은 이게 균형이 잘 맞아서 좀 회색 느낌이 나는 거야 검은색하고 흰색이 섞여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 흰색으로 되면은 그냥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느낌 그 이상 귀이하가 아니라면은 염색을 하는 게 맞다 옛날에 그 페이스 앱으로 침착맨 할아버지로 만든 거 있는데 네 대단하더라 한번 찾아볼래? 홀민이 형 그게 대박이야 일본 할아버지 음 너무 똑같아 근데 나도 옛날에 만든 게 있는데 나는 되게 외국인 할아버지 노인 침펄 노인으로 검색하면 나오나? 형도 형도 해놨어 근데 나는 되게 외국인처럼 나오던데 이게 나오는데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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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도 이래요 그래요? 아닌데 근데 이게 머리가 한 마른 했어? 머리가 여기가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덮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보면 많이 이렇게 에휴 깨빡하지 않습니까? 빽빽해졌어 그리고 지금 예? 지금 머리 세마루운동 했네 그리고 이게 물에 젖어서 더 없어보이는게 있어요 야 여기 뒤로가 저 오른쪽 아래 사진 저거 뭐야 뒤로가 뒤로가 어디? 오른쪽 아래 어딨어 야 이 뒤로가 뒤로가 아 이거? 저거는 저 아닙니다 머릿속 근황 해가지고 근데 노인이 없네 아 여깄다 노인말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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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앱 페이스 앱 왜 안나오지? 나올만한데 뭐야 저 여자가 된거 뭐야? 어우 징그러워 너지? 맞네 저 너야? 되게 미국사는 동양인 같애 교포화장을 했네 왜냐면 이 앱이 미국거라 나 교포화장을 입혀요 아오 없는데? 나 없는데? 주어민 할아버지는 있어 해봐 개웃김 내꺼는 안나와야 내꺼도 있는데 원래 뭐아 그니까 되게 진짜일거 같애 왜 이도 없어짐 할아버지니까 진짜 일그릴거 같애 나 근데 이게 되게 잘 잘 잘 잘 늙어야 근데 제가 아버지하고 엄청 닮았거든요 저기 아버지 사진 있잖아 아마 저렇게 될거 같애 코가 너무 호랑 눈썹 눈 눈 입 아 다 닮으 그러네 아버지를 너무 닮으셨네 그러네 인중 입부름이 완전히 똑같은데 디테일하기엔 다른데 혼자 나와신거 같애 디테일하기엔 다른데 피큰거처럼 아빠가 입을 원한거 같애 알로 난생? 난생이지 난생 박혁거세? 쭈혁거세? 이거는 관리 잘하면 이렇게 되는거야 관리 잘하면 이렇게 된다고? 어 약간 좀 부유해 보이고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걱정이 없어 보이고 삶에 되게 즐거워 보이잖아 얼굴이 유지가 됐잖아요 많이 흘러내지 않았다는 뜻이지 어 이거 유지를 잘한게 아 그러면 침착맨 노인 어플로 검색하면 나올거 같은데 없는데 염따가 있는데 염따가 있는데요 김풍 노인 어플은? 김풍 풍이 형껀데 못 받았네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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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미국 미국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이게 아니 2차대전 참전했던거 같애 아 이것도 쎄 보여 약간 그 뭐랄까 공화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본인이 올렸어 텍사스 사람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관리 잘한거 관리 잘한 노인 심지어 눈썹이 나보다 더 진한거 같은데 집이 총 몇자루 있어 그쵸 그쵸 이렇게 늙으면 대박이지 대박이지 여기 느낌 여기 나만 없지 좀 텁다 에어컨 좀 틀으면 될까요?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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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이 사진 아닌데 이렇게 늙으면 대박이지 저거 야 저렇게 늙으면 진짜 스탠리 스탠리 아니야 나? 맞네 스탠리네 스탠리 느낌이네 나 스탠리 아니야? 스탠리? 스탠리 느낌이야 스탠리 느낌 와 멋있다 미쳤다 형은 보니까 서양 쪽인데 느낌이 자꾸 70대 때 먹힌 얼굴이네 하하하하 그러네 70대 먹힌 멋있다 일단 70대는 살아야겠네요 이 악물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침착면이 저렇게 늙으면 진짜 침착면은 진짜 멋진 양농한 폭격기네 진짜 황충이네 황충 그러네 섣불 건드릴 수 없는 할아버지 느낌이네 침착면 앞머리 내리는거 괜찮은데? 저 때까지 앞머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 형은 70.. 70대 때 제 5에 전성기 온다 제 5? 제 5요? 제 5요? 전성기 왜 이렇게 많아? 전성기 많으면 좋지 그치 요거지 요거 또 밑에 뭐 있냐? 원래 이건 젊은거 이건 젊은거 나도 이거 아니야 이 사진이 아니야 그 있어 나 뭔지 알아 이걸거야 다른걸거야 그 있어 막 이렇게 좀 더 심줄난거 있는데 이러고 있는건데 이거 이러고 있는 표정인데 아 이거 이거 근데 이것도 관리 잘하네 이거 관리 잘한거야 이것도 아 약간 그 뭐지? 배우분인데 그 배우분 닮았는데 부봉서님 닮았지 않았어? 어 맞다 어 이렇게 늙으면 땡큐지 아니 이거 원래 원본이 뭐야 대체 이거 이거 그래? 이 어플은 진짜 잘 만든거 같아 어? 맨 위에 저건가? 이거? 이거 했어요 아 그거 했어? 이게 그거야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거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카페 보는 법 이거 위에 이거 있죠 이걸로 보잖아요 사진으로 다 볼 수 있어 모든 사진으로 그니까 입금전 입금후라고 내가 옛날에 올린 사진 있거든 뭐 헤어하기 전 아 그게 노인이 된게 있는데 그걸 못찾겠네 직박이형이다 하 직박이형 봐 와 진짜? 아 그분이죠? 네 와 젊다 진짜 젊다 없는데 노인 노인 침착맨으로 검색하면 그 카페에서 하 노인 필리터 침팔을풍있다 78015 노인 필리터 침팔을풍있다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이게 그거구나 너인 건 본거고 노인이 되어버린 와 이거 뭐야 わ 이거 뭐야 흫 흐 풍경봐 야 나는 Well 야 난 저거 그냥 그냥 그거 아닙니까 윤수 봐! 풍경! 풍경! 풍경 봐! 야, 나는... 와... 나는 저거 그냥 그냥 그거 아닙니까? 그 뭐지? 골렘! 이렇게 된 돌 석상 같아. 골렘이네. 아, 윤수 좀 봐, 윤수. 윤수는... 오늘 내일 해? 윤수, 저 얼굴은 옛날이 아닌... 나이들어서가 아니라 연재 마감 내가 독촉할 때 표정이... 침착 멤버. 연재 수종 해달라고. 나는 좀 간이 안 좋은 것 같네.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아, 너무 웃기다 이거. 형은 좀 할머니 느낌인데. 미국 할머니.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네, 금방 오네. 떡볶이면 뭐 만들어져 있을 거니까. 저거 뺄까요? 네. 티브를... 아, 저거 맞춰서 화면에. 화면에? 여기서. 아, 너무 웃기다. 이 정도? 좀 더 앞으로? 읽어도 재밌겠다. 아, 그 정도. 됐습니다. 아, 이렇게 많아? 여기가 피카수. 야, 이거 맛있겠다. 피카츄 돈까스. 아, 나 이거 한입 해야겠다. 피카츄 돈까스, 이거봐. 피카츄가 바로 찌부대. 국물 비빔밥. 아, 고고기. 오, 순대. 이거 튀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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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크닉. 이거 냉장고에서 봤는데. 시킨데 또 시킨 거구나. 우리 두 번씩 시켰구나. 서비스 아니야? 원래 이런 거로. 딴데? 딴데. 제가, 이거를 부을 수 있는 클레라고, 좋습니다. 오징어 튀김, 너무 맛있겠다. 좋다 좋다. 어? 통찰돌 튀겼어 이거. 어? 그러네. 그 그 뭐야, 봉구네비어 같이. 어. 내가 좋아하는 데 loses. 괜찮은데, 썰기? 케찹을 엄청 넣었나보다 케찹 냄새가 엄청 나네 케찹 냄새가 엄청 나네 전통 피하면서 다 1번도 안 먹어봐 예상 가능한 맛일꺼야 그런거 같아서 1번도 안 먹어봤어 이게 뭔데? 이런거 담아서 먹으라고 오오 내가 카페에서 그릇같은게 많거든요 세거가 종지가 없네 종지도 있는데 그 그릇은 여기 와서 먹다가 다시 보잖아 그럼 또 pts드 올라올 수 있어 처분하는게 나죠 생각보니까 PPAP 아저씨랑은 닮았잖아요 아 그렇죠 PPSD 아저씨 아니 은근히 저는 닮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안경에 끼고 수염을 기르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거기에 강화시키니까 안경 끼고 수염만 기르면은 형들이 다 전 줄 알아가지고 막 한참 냉붕 한참 하고 그랬을 때는 뭐 저의 목격담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어디서 다 봤다 아닌데 좀만 비슷해도 다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나는 칼칼칼 어디였지 또? 이걸로 그냥 다 썰을까? 떡밥에 묻어가지고 아까 썰은 거 어디 있었어요? 썰은 거 여기 벗혀있는데 이거 말고 이거 자르는 칼? 껍데기 까른 칼 껍데기 까른 칼 어디다 놨어요? 껍칼 썼잖아요 썼을 거 아뇨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어우 옛날 학교 야자씨가 시작하기 전에 온 것 같다 아 이렇게 먹고 야자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좀 뭐여야 되나 IT기업 중간에 그 그 여직원 많은 기업 가면은 간식 시간에 중간에 이런 거 꼭 사고 오셨거든요 너무 좋았어 남자들은 이런 거 안 사오더라고 문자자는 잘 안 사오지 이거 가위 써도 돼? 식가위야? 아니 아니야 음식을 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끝에만 잘랐어 아 이거 이거 제가 손으로 찢을까요? 아 이거 칼로 이 칼로 이 칼로? 칼로? 야 손으로 찢죠? 일단 손 한번 닦고 끝 됐습니다 간장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를 손으로 찢죠? 다 됐어 이걸로 하니까 잘 찢어져 손으로 안 찢어도 돼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loads 끝 티그를 해야겠죠 와 이거 맥조각인데 아 진짜 맥조각 census fuck 다 됐는데 ping 됐어요? 자 피카츄돈가슴즈 travitt 미쳤다 자 자 80% 음~! 이렇게? 이게 케첩이 아니고 양념치킨 그..그..그..그 그거야 그 소스 으음~! 맛있어. 맛있어? 응. 으음~! 간장을 이렇게 찍으면은 껍데기 뜨거워. 잠깐만. 간장 다..다써 도와주세요. 이따가? 아 맛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제 썰어 드릴게 더블 디핑만 안하면 되잖아 그거 너무 많을까봐 안했어 아니 여기 사이드를 돌리면 되잖아 응? 이거 형 앞접시인데? 이걸 내가 쓰게 그래 그리고 이걸? 응 이걸 사이드를 자르면 되는데 아 찢자고? 아 찢자고? 아님 간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병뚜껑 피카츄를 토막을 좀 내봤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먹습니다 태어나서 아 피카츄까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그럴 수 있어 너가 오늘 콩국수 처음 먹은 거 죄송합니다 형 어른되고 나왔나 이게? 그치 와 진짜 애들 너무 좋아하는 맛이네 응 어른? 어른은? 어른? 어른은 어른도 좋아하겠지 심장면 진짜 좋아하겠다 아이가 좋아하면 어른도 좋아해 아니 아이 어른이 어디있어? 하지만 어른이 좋아하는 거 아이는 싫어할 수도 있어 아이 어른이 어디있어요 오 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잠깐만 좀 그냥 부을게 살짝 으응 됐어 살짝만 묻혀도 돼 아 더보이 맵다 매워요? 어 어? 소금 어디있지? 소금 없어요 진짜? 소금 없습니다 순대인데? 응 거짓말 말도 안 돼 소금 없는 순대가 있어? 약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 간장찌여 먹어 으응 안 넣어졌나? 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아니 내가 다 먹을 거 없었어 여기 소금 없어? 잠깐만 아니 아니 그냥 먹어 먹어 그냥 이야 소금 됐는데 잠깐만 야 이런 일이냐? 소금이 없다고? 아니 그럴리가 없잖아 흠 흠 소금 털어넣고 흠 흠 그 흠 흠 흠 흠 흠 자 흠 흠 음 다 흠 흠 흠 흠 3개씩 있어 아.. 근데 이게 또 설명이 없네 근데 뭐 찍어 먹어요? 저는 소금 그치? 또는 집에 쌈장 찍어 먹어요 집에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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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없으면 됐어 먹고 이게 맛있어 이게 가래떡 어우 너무 매워 떡볶이 가래떡 하나 먹을래? 아냐아냐 딱 하나하나 하나 오? 맛있는데? 응 맛있네 할메 떡볶이 맛있네 음 어머 근데 이게 밥인데 숟가락도 없네 여기는 나 숟가락 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젓가락 먹자 젓가락 먹자 됐어요 그만 움직여 똥가루 그만 날리고 앉어 무슨 말이야 없어 어떤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인데 그래? 똥가루 그만 날리고 앉으래 저렇게 계속 왔다 갔다 젓가락 어 그래? 아버님 세대의 미미인가? 그것도? 몰라 참 닿는 말이야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야 이거 맛있게 됐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어? 형 잘 시켰다 이거 잘 시켰다 그치? 응 이거 잘 시켰다니까 이거 야 진짜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냐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야 이거는 이거 근데 화면으로 보면 약간 고학이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화면보니까 더 맛있어 보여 그래? 지금 보니까 미쳤다 이거 참치랑 김이랑 마요네즈랑 그리고 떡볶이 국물이 들어가서 맛이 없을 수가 없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하지만 침찬매는 이거 안 먹는다 그랬죠? 안 먹어 안 먹어 야 피카츄 돈까스 먹어 이건 먹어 아니 왜 이거 안 먹을라고 어? 야 이게 얼마나 맛있을 텐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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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먹어봐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자 좋아 야 이거 두 개만 바꿨어 왜왜 안 먹을라고? 응 나 좀 전에 살짝 먹었거든 응 장난 아니야 솔직히 나 지금 떡볶이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메인이야 먹어봐봐 한 번 한 번 한 번 더 먹어 먹어봐 이렇게만 먹어 난 안 먹어 진짜 이게 메인이야 메인 메인디쉬라고 보면 돼 어 맛있다 맛있지 그냥 떡볶이 국물이 들어가서 그래 맛있지 맛있다니까 아이 아 이 집이 잘하네 이거 맛있네 여기 진짜 야 진짜 평소에 먹어야겠다 여기는 어 음 음 잠깐만 여기 떡볶이가 없어보니까 이거 드.. 드세요 우리 하나씩 가져간거 너무 매운데 나한테 안 매워 달라 이거하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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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확실히 매운데 이건 안 매워 음 먹어도 돼? 맵지 흠 나 순대로 원래 안 좋아해 왜? 안 좋아서는 많아 맛없습니다 더 맛이 없어서 음 담백한건 근데 앞으로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 왜? 콩국수도 약간 비슷한 리얼이잖아 담백한 리얼 떡볶이가 더 맛있어 흐흫 흐흫 매워 폐가 제일 맛있다 난 순대 폐가 제일 맛없음 근데 순대 간 간 간이랑 이런거는 서파 맛있던데 좀 맛있게 해야돼 오랫동안 둔 데는 포석포석하거든 응 그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오래되면은 수분 다 날아가서 푸석푸석해서 진짜 탄수화물 파티다 오징어 튀김 담백실 오징어 오징어 머즈통 하나 먹어보자 귀입니다 귀 귀 맛있는데? 맛있어 난 혼자 튀는 게 더 맛있지 흠 다 맛있네? 김말이 약간 실망 김말이 별로? 응 좋았다 좋았다 벌써? 진짜 자기가 시킨 건 다 먹읍시다 자기가 시킨 건 다 먹읍시다 자기가 시킨 건 다 먹읍시다 이거 이거 제가 추가한 거거든요 이 떡볶이는 음 난 피카치 돈까스만 먹으면 되죠? 비우면 안됩니다 비우면 안됩니다 싸우고 가면 되잖아 남으면 남으면 싸우가지고 가고 본인 집에서 방송을 켜서 먹는 거 보여줘야돼 오! 맛있다 이거 괜찮아 단무지도 없네 흠 소은 야채 튀김 아멘 하 나채 튀김 소은 시키가 버터 됐어. 애초부터. 아니, 그 가래떡도 그렇고. 자, 피돈 끝났습니다. 하나씩 조져야겠다. 피돈 끝! 다음은 순대 조져야겠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맵네. 희한하네. 순대 가져가세요. 순대 밑에 소금이 깔려있지 않냐고? 안 매운 거니까 이거 위주로 먹어. 없는데? 이거 어묵 좀 드세요, 맛있어요. 응, 응. 어묵도 딱 3개 있죠? 네, 하나 먹었어요, 저는. 이게 세트가 3인분인 것 같아. 그러네. 12,000원 아니었어? 14,500원. 14,500원. 3인분? 괜찮네. 세트 하나만 시켜도 될 뻔했네. 음, 아쉽지. 세트에다가, 피돈에다가, 참치 비빔밥에다가, 오징어 한 마리 튀김에다가, 밀떡볶이 하나 추가한 거예요. 우리 오징어 튀김 안 시켰으면은, 응? 오징어 튀김 이거 비싸. 그니까. 7,000원 먹는 거 그랬어. 너 없잖아, 들어. 응. 여기가 우리 할매 떡볶이. 가맹점 문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체인. 체인화가 된 거 같아. 흠흠흠흠흠. 너무 떡볶이는, 체인 너무 아니었어. 저희 집 앞에 됐대. 이거,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은, 네. 기별도 안 가요. 이 정도는. 아, 그쵸. 진짜 간식이죠. 어떻게 먹어, 그렇게 많이? 이 정도는, 메인 다 먹고, 아, 오늘 좀 그냥, 음. 입가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지? 그, 좀 뭐, 식후 디저트 같은 느낌. 식후 디저트 정도로 먹지. 아, 진짜, 단물도 그걸로, 난 돈 준다고 해도 못 할 것 같던데. 이거는, 인간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거죠. 종이? 괴로운 게 아닌거지. 그니까. 그게 정말 가장 큰, 완전 그게 느껴져요. 사람이 다 똑같은게 아닌거죠. 그리고, 호리호리한 사람도 되게 많아. 그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이 더, 잘 드시더라고. 일본의 푸드파이터,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 먹장이란 만화를 보면, 위가, 신축성인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호리호리한 사람이 잘 먹고, 오히려 덩치 큰 사람들은, 덩치가 그냥 커서, 위 자체가 큰거야.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더 늦는거지, 진짜 먹장들 많이 먹는, 경이롭게 먹는거에 비하면은, 신축성이 오히려 늘어날 데가 없어요. 아 맞네. 그렇지. 안에 꽉 차있어. 여러가지가 누르고 있지. 그래서, 오히려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늘어날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덩치 큰 사람들은, 일반인보다는 많이 먹지만, 경이롭게 많이 먹진 않아요. 늦지가 않네. 풍선같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죠. 간혹가다. 근데, 그들도, 거기다가 훈련을 더해. 이 늘어나는 이 신축, 이 성이나, 더 이제, 그게 훈련으로 늘어나나? 네? 신기하다. 응. 평소에 몸 관리도 계속, 컨디션 유지도 해주고, 계속 해줘야되요. 뭔가를.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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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간이 너무 아쉽다. 강이 좀, 오래된, 어, 좀. 간이 말랐는데? 응 맑다 비틀어졌는데? 계속 나추라라 찜기 위에다가 그거를 벗어나면은 수분감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거를 간 거의 오자마자 쪄낸 간이 있잖아 먹잖아요? 쫀득쫀득 진짜 맛있어 아니 사냥하면은 간부터 먹더라고 생으로도 먹고 그냥 뭐 한다고? 사냥하면은 간? 간 먹으면 안되는데? 왜? 생간? 비타민 과다로 들어가가지고 죽어요 죽는다고? 간 먹으면 안돼 몰라 배어그리스 배어그리스 아저씨는 먹던데? 간에 비타민이 엄청 많아가지고 파괴를 어느정도 해놓고 먹어야 돼 비타민 덩어리라가지고 소관 왜 먹냐고? 그거를 어떻게 할거에요 많이 먹으면 안될거야 소관도 거기 기생충도 많고 그래가지고 기생충이 문제죠 솔직히 면은 비타민 A 과다 맞아 나 봤었어 특히 북극곰 간이야 그게 세대 엄청 많대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정보네 큰일날 뻔했어 그 북극곰 간 먹지마 절대 절대 북극곰 간 먹지마 이누이트들이 안먹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선조들이 많이 이렇게 체험으로 통해서 알게 된건가봐 근데 그 남극 탐험대들이 사냥했다가 죽은 아니 사냥한거 아니고 죽은 북극곰 먹었다가 다 사망 전원 사망? 전원 아 큰일날 뻔했다 앞으로 북극곰 그 생간 먹지마요 알겠습니다 아 나 진짜 익혀 먹으면 괜찮음 익혀 먹으면 아 익히면 또 괜찮아? 신기하네 비타민 D가 다 파괴돼서 괜찮아 간은 흠 보통 오리간 진짜 맛있거든요 응 오리간이 진짜 푸딩같아 아 아기간 어 아기간도 진짜 진짜 맛있지 아기간도 진짜 푸딩같아 아기간? 어 아기간이 진짜 맛있어 아기.. 아기찜 뭐 이런거요? 근데 간만 이제 간이 되게 크거든 그 정호영 셰프님 가게에서 먹어봤거든 응 치즈같애 크림치즈 근데 되게 담백하고 쩝쩝하고 진짜 맛있지 뭐가 더 맛있어요? 크림치즈랑 아기간하고 흠 당연히 아기간이지 아기간 근데 심리적으로 그런게 있는거 같애 좀 더 비싼게 더 맛있다 어 맞아요 조금 나오고 응 귀하고 크림치즈는 접하기가 쉬워서 아무래도 그렇죠 심리적으로 네 근데 우리 얼추 다 먹고있는거 알죠? 네 대단하신데요? 조흥민 작가님 왜 네 그 그거 안해요 뭐요? 그 너 어묵 좀 먹어 나 하나 먹었어 조별 벌쥬 마시긴 하는데 앞에서 조금 먹고 안 먹는거랑 똑같습니다 응? 아냐 나 많이 먹었어 근데 진짜 보면 조 작가님이 확실히 양이 적어요 빨리 먹어서 그래 빨리 먹으면 빨리 먹으면 더 많이 먹는다 원래 그래? 그니까 딱 정해져있어 그 딱 먹는게 확실히 아냐 오늘 콩국수도 개빨리 먹음 아 맞아 면은 되게 빨리 먹어 특히 마셔 면 안 씹음? 안 씹어 안 씹어 이거 맛있다 먹어보니까 먹어볼래? 숟가락으로 줄게 형 숟가락 안 썼어요? 내꺼 썼어요 나 안 썼어 아니 쿠민영 나 안 썼어 왜 숟가락 수리 없던데? 내가 찼대 내가 찼대 아 분질지 뭐지냐고 막 찾으시네 할매 할매떡볶이요 할매떡볶이 아니야 우리 할매떡볶이 우리 할매떡볶이 그냥 할매 아니고 우리 할매 느꺼 할매 아니야 우리 할매떡볶이 느꺼 할매 느꺼 할매 느꺼 할매 욕 아니잖아 그럼 너희 할머니 너희 할머니잖아 그 부산하시는 친구들은 너희 할머니도 할매 할매 이러던데 뭐 할매 쫌 응 순대는 이거 무슨 단체로 뭐 그린벨트 지정한 것도 아닌데 순대요? 원형을 유지하고 있네 솔직히 순대는 뭐라 해야 되나 안 먹으면 그립고 그리고 막상 먹으면 한 두세 점 먹고 나면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섭섭한 느낌이 훨씬 있어 볶감하고 좀 맛있고 섭섭해요? 그쵸 없으면 섭섭해요 근데 막상 있으면은 푸대죠 막 순대는 이런 맛이었지 이런 느낌 난 찹쌀 순대 보다는 병천순대 그런거 좋아해 딱 등거 있잖아 아마 비싼거잖아 하얀거 하얀거? 하얀거 뭐지? 하얀순대 있잖아 백순대 아 겉에가 진짜로 그거 들어가는거 내장으로 넣은거 내장으로 넣은거 오징어순대 나 오징어순대는 별로 맛없어 그거 안좋아해? 나도 오징어순대는 좀 나도 그래 소스 그니까 이 맛있는것들 다 모아놨는데 시너지가 그만큼은 안나 저는 제 기준에서 난 오징어는 그냥 찜 해서 내장까지 먹는걸 좋아해요 내장이 그것도 약간 치즈맛 나 맞아 맞아 근데 그건 더 신선한 오징어로 신선한 오징어를 그래서 부산에 가면 항상 오징어찜을 먹거든요 통오징어찜 먹물하고 내장하고 살코기를 먹물하고 내장에 찍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오징어가 이제 먹다 남은거잖아 그쵸? 소주 한 두병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음담패설 시작이지 아 음담패설 좋아하시나 봐요? 왜 음담패설 시작해? 모르겠어요 약간 좀 이렇게 오징어를 먹으면 친구들끼리 먹으면은 음담패설을 하게 돼요? 하죠 좀 오 하죠 좀 좀 치죠 좀 쳐요? 음담패설 좀 쳐요? 근데 이게 더럽게 안해요 유쾌하게 유쾌하게? 유쾌한 음담패설은 어떤거에요? 약간 신동엽님 스타일로 음 그건 누가 정해요? 제가 정해요 그니까 유쾌하다 안 유쾌하다는 본인이 그냥 판단? 심판관? 네 그럼 객관적이지는 않네요 남이 들었을 때 지저분할 수도 있네요 본인은 깔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니까 이게 그 조현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미국 문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미국 문화 미국 문화 미국 문화는 어떤 걸 좋아하죠? 그 스탠딩 코메디나 어떤 그런 것들 음 음 음담패설을 이제 깔끔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뭐 그런 류일거에요 한 번 꼬고 생각하면 웃긴거 공연형 음담패설일거 생각하면 웃긴거 근데 사실 음담패설이 뭐 나쁜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초들은 누구나 다 음담패설하고 살았어요 음담패설 응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음담패설을 했었을 때 오는 그 카타르시스들이 있었거든 네 그니까 옛날 막 뭐하나 서민들 서민문화 같은 이런 문화를 보면 최다 음담패설에 대한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만 모아놓은 책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고금소총 이런거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냐면은 유의에요 유의로 사용을 했던거야 이제 그리고 음 그게 되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또 인간적이고 음 뭐랄까 다만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밖에다가 얘기한다는게 이상한거지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고 말으면 끝내는데 그러면 이제 주호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음담패설 연구가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애호가 연구요? 연구는 안하지 집에 서적이 있다면서요 서적이 있다고요 애호가 연구를 하진 않죠 음담패설 애호가 애호가라고 마니아 마니아는 아니야 마니아도 아니죠 음담패설 홀릭 아이 홀릭은 중독됐다는건데 안해도 상관없어요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음담패설 음담패설 전수자 전수자? 약간 좀 그런거 무형문화제처럼 그런건에는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재담꾼이라고 했는데 있었거든 진짜로 재담 음담패설 명인 폐담꾼 폐담꾼 음담패설 음담패설 명인 진짜 웃긴다 요게 이런 좀 잘못된 속설 있잖아요 뭐요? 양기가 강하면 네 좀 그 머리가 좀 빨리 빠진다 아하 양기가 강해서 좀 주체할 수 없어서 좀 음담패설을 하는걸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같아요 근데 사실 양기가 남성호르몬이 남성호르몬이 많으니까 빠지는거니까 남성호르몬을 양기로 해석했을 수도 있겠죠 남성호르몬이 사실 뭐 양기 아니야? 번역하면? 그렇게들 하죠. 동양여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주호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남성호르몬이 일반인은 5배 정도 5배? 너무 겸손한거 아닙니까? 10배 정도 남성성이 가장 강한거죠 걸어다니는 아르기닌이라고 하죠 워킹 아르기닌 평상시에 이제 나는 약해지는거 먹어야 돼 라고 하시거든요 율무같은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 나서 율무 마시고 율무를 잠재우기 위해서 왜냐면 안 마시면 음담배소를 해요 둘 중에 하나야 율무를 마시던가 음담배소를 하던가 율무를 마셔야 돼 어떻게 하면 그걸 뭐랄까 터져나오는거죠 일종 유전처럼 터져나와 정말 석유같은거야 음담배소를 음담배석유 막을수가 없어 그걸 막기 위해서 율무와 고사리와 조커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것처럼 음담배소를 참지 못하는 야한얘기를 못참는 병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틈틈이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는 어떤 이제 계속 뭘 먹어 별사탕 별사탕이 아니지 별사탕에든 별사탕에든 건빵에든 너무 매워 다 먹었다고 그래 너무 매워 너무 매워 근데 왜 다 먹었냐고 했냐고 밑에다가 밑장빼기를 한거야 왜 다 먹었다고 했냐고 다 먹었지 피카치 돈까스 다 먹었다고 지금 우리 상당히 선방했어요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지금 순대 몇 조각 빼고는 다 먹었습니다 진짜 잘 드시네요 형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어? 진짜 배부르다 세상이 우리나라 그 급식이 네 3일에 한 번 떡볶이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맛있어 맛있어서? 순전히? 다른 것도 맛있는 게 많은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3일에 한 번씩 떡볶이 먹어야 되는 날 대통령입니다 조미대원 대통령입니다 3일에 한 번씩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 걸 반강제성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응 나 그럼 수조 안 터트릴래 응? 수조가 뭐야? 아 그거? 나 대통령 될까봐? 떡볶이를 이렇게 좋아했구나 근데 혼자서 이거를 배달이 안 되거든요 만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분식은 상대적으로 좀 싸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배달 혼자 먹기가 그래서 저희 처가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맨날 시켜 먹거든요 그럼 제가 뭐 퇴근을 오자 집에 가면은 딱 봐도 아 떡볶이 먹었네 냄새가 나요? 냄새가 아니라 곁다리로 튀김, 순대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 지금 제 짬입니다 제가 살이 왜 쩔게 해요? 왜 쩔게 해요? 그 짬 타이거가 된 거예요 혼자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단반 처리? 일단 시키고 제가 떡볶이보다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떡볶이 자기가 다 먹고 곁다리로 오는 주먹밥 이라든가 그래서 이걸 자꾸 찾았군요 본능적으로 그런가봐 이게 없으면 안 넘어가 서운한거야 그러네 어느 순간 내가 안 돼요 형 내가 여기에 당했어 제가 그게 반복이 되면은 잔반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호민 작가님 예가 있었어요 그 뭐였죠? 아빠는 뼈다귀를 좋아해요 뼈다귀를 챙겨 아빠는 뼈다귀를 좋아한다고 아닌데 쇠코기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좀 좋아해요 뼈다귀요? 잔반이요? 뭔가 이렇게 희한해 나는 떡국도 있잖아요 좀 불어터진 떡국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거는 못참지 불어터진 떡국이 맛있어 식은 카레 이런 거 이상하게 맛있어가지고 고기만 빼먹고 거부하고 싶어도 내 표정이 거부를 못하고 이미 불어터진 떡국을 맛있게 먹고 있는 표정이 있어 불었네 불은 떡국 맛있어 김치랑 먹으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그때 이후로 이제 짬 난 싫다 이렇게 선언하셨나요? 난 짬 안 먹는다 이제 갑자기 이제 확 그거 한 번 지른 적이 있었어요? 아니 지른 적 없어요 짬 안 먹어요 지금은 이제?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이 안 챙겨줘요? 안 챙겨준 적이 없어요 내가 먹은 거지 그냥 아 그치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좀 이제 냉장고에 두거나 좀 다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다시 좀 먹을 생각을 해요 명절 음식처럼 네 저는 그거를 약간 좀 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저는 합니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제일 까다로운 타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남기면 네 조용히 먹습니다 뭐 피자 이런 거 남겨요 조용히 먹어요 네 그럴 때는 왜 나한테 짬을 남겼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맛있게 먹어요 아 선택적이구나 아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뭐 치킨 같은 거 있다 네 의뢰에 제가 닭다리 하나 집습니다 아 권위야 그게 그게 아빠의 권위 아빠라선가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해서 어 스읍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먹고 싶어? 먼저 집어 오 너 말 계속 쉬실새 없이 하다가 말하는 데 집중하느라 못 집어? 그럼 너 못 먹어 세상을 가르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네 그래서 백점백승 걔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안 집고 그냥 말해 걔도 진다는 생각은 아닐 거야 닭다리 먹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좋아 어느 순간 말보다 닭다리가 더 좋아지는 시절이 올 겁니다. 그 시기가. 그때쯤 되면 본격적인 파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두 개를 제가 다 먹으니까 있어요. 아 닭다리를요? 네. 계속 시키고. 하나를 먹고 내가 먹은 걸 까먹고 남아있는 닭다리를 또 먹어요. 그거는 솔직히 쏘맘이 쏘영이 먹으라고 남겨놨던 것 같은데 내가 먹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쏘맘은 쏘영이가 먹었겠거니 하겠죠. 그 솔루션은 닭다리만 시키면 되잖아. 아 근데 또 그건 그 맛이 또 아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맛있지가 않아. 이상하게. 맞아. 이상하게 그게 있어. 근데 솔직히 얘기 들었을 때 리미티드 에디션이 좋은 거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야.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잖아요. 사자들도 봐도 수컷 사자가 먼저 먹습니다. 내장이나 이런 것들. 어 맞아. 내장이 있어. 먹어도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식구들한테 맛있는 부위들을 좀 먹을 수 있게 남겨줍니다. 아 그럼 진짜 사자인가요? 사자보다 못하다는 거죠. 사자조차도. 아 사자조차도. 사자조차도 남겨준대. 뭔가 남겨주고. 간만 먹고 나오지 않아요? 맛없는 걸 먹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장이 맛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내장이 맛있긴 해요. 아 그래요? 맛있게 먹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부위를 먹을 수 있게 어떤 배려를 해준다는 거죠. 아 그럼 그러니까 저는 쏘맨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뭐예요? 억울하면 먼저 집어라. 아 말을 하는 거 너무 좋아해. 밥 먹으려고. 아 유럽식이네. 유럽 가니까 밥을 두 시간 먹더라고. 소영이? 유럽 유럽. 벨기에 사람들. 유럽 한 번. 벨기에 하나만 가만 놓고 유럽이래. 잠깐만. 벨기에 사람들 두 시간 먹어 두 시간. 구라파 출신이에요. 점심 먹고 뭐 하는지 알아? 저녁 준비해. 벨기에가 그래요? 응응응응응응. 야 그거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 엄마 아빠들. 엄마들 봐봐라. 점심. 설거지 했더니 저녁 저녁 내놀래. 벨기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벨기에. 벨기에는 확실히 알아. 벨기에는 이제 만화가 땡땡이라는 만화가 유명하죠. 아 텐텐. 땡땡. 땡땡의 모험. 그 만화가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방이 있어요. 맞아 맞아. 땡이 그 지금도 유명해요? 땡땡이 그 지금도 유명해요? 지금도 유명하고 캐릭터 상품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춤은 좀 둘리 느낌인가요? 근데 사실은 둘리도 물론 되게 유명하고 하지만 서도 우리는 그만큼 땡땡만큼 아끼지는 않는 것 같아. 땡땡하고 스머프. 엄청 유명한 거. 스머프가 맞아, 벨기에. 벨기에 많아. 맞네. 아, 그래? 스머프도 벨기에였어? 근데 스모프는 우리나라 거에요. 알죠? 스모프 양념치킨. 스모프는 우리나라 거고, 스머프가 벨기였군요. 스머프. 아, 스머프 진짜 재밌었는데 말이야. 스머프는 그 개념이 재밌었어. 구성원들이 다 각자 그 직업이 있어서 되게 사기주의적인 느낌이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해석한 것도 있어. 그래서 파파 스머프가 빨간색 옷 입고 있고. 그렇지, 혼자만 빨간색 옷 입고 나머지는 막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똘똘이 스머프는 뭐, 트로츠키인가? 그 개가 그러고. 아아. 그런 해석이 있었어야 했나요? 그럼 가가멜은 대체 뭐야? 감사합니다. 가가멜이요? 대머리. 마법사에요. 가가멜은 대머리. 그리고 가가멜은 항상 스머프를. 이즈리엘이라고 있었어. 고양이. 스머프를 한 번도 못 먹어놓고. 먹고 싶어해. 먹고 싶어해. 항상 요리하려고. 항상 요리를. 그게 무슨 힘이 나올 거예요. 스머, 스머가 요정이기 때문에. 명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스머프 끓이면 스머프 탕이 있을 거야. 혼자서 이런 냄비에다, 스프에다가 물 붓고, 당근 썰고, 브로콜리 넣고, 버섯 넣고, 몸에 좋은 걸 다 넣고. 되게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끓여놓은 다음에 이제 스머픈만 참아보면 되겠다. 나간다. 제일 중요한 걸 안 잡고. 허탕치고 오면. 아주 몸에 좋은 야채 스프를 계속 먹어. 그러니까 장수하지. 오랫잖아. 장수하지. 그래서 장수해. 장수의 비결이야. 장수의 비결이야. 그리고 목표가 계속 끊임없이 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 맞아요. 의욕이 있어. 항상 할 일이 있어. 그러다가 드디어 가가멜이 뭘 했냐. 미끼를 만들자. 스머프를 꿰어내서. 걔네가 사달기 되게 좋아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끼로 뭘 했냐면은 여자 스머프를 만듭니다. 아, 마법으로 만들어요. 네. 스머패트를 만드나? 스머패트죠. 금발. 네. 근데 걔네가 처음에는 막 하다가 그냥. 동화를. 동화를. 그래서 스머패트. 내가 기억으로는 스머패트를 만들고 마셔도 되게 군침을 너무 흘린 거야. 아. 내가 스머프를 그렇게 먹고 싶은데. 드디어 만들었는데. 왜 안 먹어? 왜냐면 더 많은 스머프를 꿰어야 되니까. 그거라도 먹어보지. 아니. 이만한 손에다가 스머패트 하나 넣어가지고 끓이면은. 그 뭐. 육수가 나오겠어. 이만큼을 넣어야지.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더 많은 스머패트를 갖고 와라. 너도 너무 좋지만. 항상 보냈다가 거기서 그냥 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놓쳤어. 아이고. 스머패트. 제일 불쌍해.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가멜이 말로. 허영이. 발명이. 맞아요. 깜짝 놀랄게 맨날 폭탄상자 주는. 투덜이. 투덜이. 나는 몸망하기 싫어요. 운동한다 했어. 운동. 덩치. 덩치는 항상 아령을 들고 다녀. 덩치. 편리. 편리. 편리가 다해. 발명 다해. 사실상 편리. 이과가 다해. 그렇죠. 편리가 다하고. 그리고. 덜렁이 덜렁이. 맨날 하나 다 엎어져. 콩 엎어지고. 허영이는 맨날 거울보고. 그렇죠. 그게. 인간 몸에 다 들어가잖아요. 스머프가. 유미의 세포들이 됩니다. 어. 인간 몸에 들어가는. 그렇지. 사실 그런거죠. 감정 관장하고. 그렇죠. 직업이 좀 바뀌면서. 그리고 스머프가. 가만 보면은. 캐릭터들이 너무 다들 명확해. 그렇죠. 너무 명확하고. 그네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말 분업화가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어. 이 일은 누구한테 맡기지. 아. 이건 편리. 이건 누구한테 맡기지. 아. 이건 덩치. 이런거 있잖아요. 표절은 아니지. 표절은 아니고. 진짜. 그. 아예 다르지. 아예 다르네. 개념이 다르지.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거기 빅마우스 있잖아요. 빅마우스. 막. 산딸기같이 나나먹는. 되게 커다란 인간. 궁궁궁궁궁. 그거 왜 모르죠 제가? 있어요. 몰라. 빅마우스가 있었어요. 진짜. 빅마우스가 정말.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면. 제일 불쌍한 가가멜이야. 그래? 가가멜은. 난 안 불쌍하는데 가가멜. 가가멜은 한 번도 사실상. 젊게 살아. 가가멜은 젊게 살아. 아니 아니라. 항상 어떻게. 악인으로 나오지만. 항상 당연해. 톰처럼. 되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그리고. 열정이 있어. 그치. 고양이도 키우고. 고양이 먹이는 항상 줘. 자기는 굶으면서. 자기는. 스마플을 한 번도 못 먹으면서. 고양이는 꼬박꼬박 줘. 그 밑에 조수 있어요. 조수. 알죠? 나중에 조수가 들어가요. 조수가. 아. 그 심술증이 있어. 꼬마. 꼬마 있어. 가가멜. 오늘은 국장 잡는거에요? 이런 게 있었어. 가가멜을 닮았어요. 이목구비가. 제가요? 예. 그런가요? 가가멜의 이목구비에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랄라라라라. 랄라라라. 주호민 작가님. 그 닮았어요. 그 가제트 형사에서 그 옆에 키우는 고양이 맨날 주먹, 주먹 이목구비가 닮았어 싱어 에피송 이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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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영어 써요? 맞아요 영어 썼어요 베개의 말 아나요? 몰라요 영어로 했었던 영어 버전이었던 게? 영어판이었겠지 나 가제트도 참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가제트 맞아 그리고 아슬아슬하잖아 항상 가제트나 조카가 다해 조카랑 강아지가 다해 개가 다해 그러니까 개 맞죠? 개가 캐리하는 게 또 따로 있는데 뭐지? 강아지 개 플루토 이게 피웅피웅 나와서 둘이 항상 애플워치로 대화하잖아 아 월레스와 그로미 거기도 개가 다하잖아 아 그거 클레이 애니메이션 너무 잘 만들었지 좀 약간 클리샤 같은 건가? 개가 다한다 인간이 좀 무능하고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좀 약간 풍작이 제일 좋잖아요 개만도 못한 인간 막 이렇게 개가 다해 개가 그러니까 우주도 개가 먼저 갔잖아 개가 먼저 갔지 개가 라이카잖아 라이카 내가 이제 소형이 소설 소매 나옵니다 라이카 그래요? 어떻게 나와요? 베개 베개예요 개가 음 독전의 마약 이름이 라이카 라이카 독전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 안 봤어? 독전? 통이 독전 유니버스야? 다른 거야 완전히? 난 몰라 난 나의 독전이 그냥 그래? 명작이지? 뭐 사.. 사람마다 다르네? 독전이 뭔데? 아 영화 독전? 독전의 마약이 라이카 아 영화 독전은 보다 많았어요 그게 그 두성치 나온 거지? 아냐아냐 우리나라 영화예요 아 그래? 응 김주영 님 나온 거 아! 깡패 같은 거 그거 아니야? 조진욱 님 나온 거 뭐 북한에서 뭐 이렇게 밀수 그거 아니었나? 아니 아니 모르겠어 하여튼 나는 좀 보다가 끝까지 못 봤던 거 같아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봤어 아니 나 왜 그건 그냥 팼을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베를린 일이야 그건 뭐가? 몰라 베를린 일이야 아니 아니 내가 얘기한 거는 북한 군인인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조판하는 거를 밀수해가지고 한국국 넘어와서 찾으러 오는 아까 딴 거구나 아 500비트원 감사합니다 공조 공조 공조구나 현빈 님 아니 그 두글자된 거 다 헷갈렸죠 뭔가 두글자? 두글자가 많아 롤도 두글자 닉네임이 좀 인기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닉네임이 지릴 때요? 예를 들면? 단군 뭐 이런 식으로 아 약간 이런 식으로 두글자 그러네 세글자는 또 희한하게 또 약간 성공의 케이스가 좀 많았잖아 세글자들 세글자들 두글자 영화 되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쉬리 이후로 유명 명량 뭐 괴물 타짜 곡성 관상 명당 그건 시리즈잖아 관상 명당 또 뭐였지 천문 천문 풍수 천문은 그 시리즈 아닐텐데 그게 궁합 궁합하고 근데 관상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 시리즈 중에 관상이 그 시리즈는 관상만 괜찮아 아 그 시리즈에요? 네 사주명리 시리즈 아니에요? 나는 나는 그거를 봤어 그 궁녀 나오고 아 간신? 아니야 간신? 아니 그 시리즈 중에 관상 시리즈 중에 뭐예요? 궁녀 영화 시리즈가 있었어? 궁녀가 나오는 건 많은데 그냥 궁녀라는 영화는 있었어 있어요 조여정님 나오는 거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야 그 시리즈였을까 명당 아니 그게 궁합인가? 아 후궁이지 후궁 그게 궁합이야? 그래서 막 그 막 공주였나? 그냥 뭐 나갔다가 뭐 들어갔다가 그건데 그쵸 공주가 궁녀를 그거지 그 시리즈였구나 그거는 되게 소심발언하자면 색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죽을래살래 이후로 아 그 정도야? 죽을래살래 뭐지? 죽을래살래 오지명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죽을래살래 그래요? 라고 있어요 죽을래살래를 내가 어떻게 하다봤더라? 그거보고 그거 보고 한 2주일간은 멍하니 살았던 거 같아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였는데 그냥 멍하니 그냥 그래요 나는 옛날에 더 인상적이던 영화 중에서 신사동 제비라고 썼어요 신사동 제비라고 썼어요 박세민 개그맨님께서 여기 점난 네 지금 아마 그러셨나요? 아냐아냐 박세민 개그맨님이 영화도 만드셨는데 그중에 하나에요 근데 신사동 제비는 정말 와 그 당시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상상력이 기발한 영화였어요 거기에 박영규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시작부터 딱 그래요 신사동 제비 신사 가틀동 제비 신사는 곧 제비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내용이 대충 뭐 이제 그런거에요 왜냐면은 강남기씨가 아마 나왔던 걸로 생각하는데 원미경씨랑 강남기씨가 나왔나 그리고 그랬던거 같아요 당대 최고의 근데 이제 그 원미경씨가 바람이 났나 했더니 떠나 근데 그 그래서 둘이 결혼한 부부인데 다시 찾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점도 보러 가고 하다가 안되니까 신 거기 가라는거에요 만나라 근데 그분이 박영규인데 그분이 유명한 제비야 아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수많은 여자분들을 재밌겠다 꼬시다 보면은 타짜같은거네 뭐 하여튼 그런거에요 만나라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딱 갔는데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 그러니까 혀면 제자로 안받는다 막 하다가 막 하는거에요 둘이서 이제 그러면 진짜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브루스를 막 두르쳐 그러면서 막 몸에 혀를 막 눌러 그러면서 아 아 아 막 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혀를 누르면은 내 여자가 된다 뭐 이런식이었던거에요 아 비공이야 약간 뭐 하여튼 그랬던 내용이야 하여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뭐 그러다가 네 결국은 뭐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겨요 뭐더라 이게 정말 너무 황당하긴 한데 네 막 찾아서 어디까지 막 수소문에서 갔어 갔는데 뭐 거기에 이제 그 아내가 살고 있다 뭐 이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남진씨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찾고 찾고 하다가 저 머리도 포수가 뭐야 원숭이야? 팡! 강남진씨가 얼굴이 얼굴 날아가 그래서 딱 병원에서 딱 일어나 이렇게 자기 얼굴이 아니야 주머니 속에 다른 사진이 있었거든 그 무슨 배우인데 까먹었는데 그 배우가 바뀌어 그래서 재밌다 진짜 그러면서 주석씨 영화 같아 갑자기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배우가 바뀌고 막 이래 그러는데 갑자기 딴 일 딴 왜 근데 배우가 어떻게 바뀌어요? 성형수술을 성형수술을 한거야 이 사진이 이 사진이 그 얼굴인줄 알았던거야 의사들이 그래서 갑자기 얼굴을 막 하면서 그게 박샘민씨인가 아마 그럴거야 그래서 박샘민씨가 나와 그때부터 그 박샘민씨가 그 분께서 나오셔서 갑자기 막 또 하는거야 근데 이제 K페이스오프네요 그런데 근처 찾아왔는데 원미경씨가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막 도망쳐 아 남편이 얼굴이 막 바뀐건데 어디 섬까지 가 심지어 그래서 막 섬까지 가는데 여보 나야 막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샘민씨 특이의 목소리 있잖아요 너무 웃겨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원미경씨가 사실은 그 섬에서 탈출을 하려고 거기서 무도를 땋나 했더니 그래요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가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남편인지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이제 막 그러니깐 이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남자인가 보다 바주카포가 등장을 해 바주카포로 싸 그때 개그물은 무조건 바주카야 근데 개그물이 아니야 그거 근데 그거 개그물 아니다? 코만도 그냥 개그물이 개그물이면 대놓고 웃기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었던거야 진지 진지한다기보다도 뭔가 되게 컬트적이었어요 주성치 영화는 진짜 네 그런 느낌이야 개그맨들이 영화 재밌는 걸 잘 찍어요 근데 진짜 개그맨이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다시한번 박새민님 평점이 높아요? 아 이걸 볼 수가 있나? 지금? 지금 나온 데가 있어? 옛날 영화는 유튜브에 통로도 올라온 거 있어 이건 없을걸 있나? 있으면은 진짜 한번 봐보세요 너무 특이해 트위치가 터졌대요 뭐? 네이버 평점 8점 넘어 후회하네요 뭐가요? 후회하네요 신사동체비 아니 정말 컬트한 그 느낌이 있어요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니까 엄청 뭔가에 대한 기대를 보고 보는 것보다도 뭔가 야 이런 영화도 만들었어? 라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너무 컬트한 느낌 그니까 어떤 플롯이나 이런 것도 전개도 상상했던 전개랑 완전히 빗나가는 거 있잖아요 장르도 갑자기 확 틀어버리고 신사동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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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른 방 가면 못나.. 못.. 못 본다고 이 방송? 트위치가 터져서 아직 터졌대? 우리 이제 갈 거니까 우리도 그래 우리도 배 터지게 먹었어요 응 물티슈 좀 한번 사서 놓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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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복수혈젠도 응 그 진짜로 생으로 봤잖아요 영화관에서? 영화관 아니고 비디오로 빌려서 그 당시에 보고 진짜 와.. 마태오 마태오 마태오죠 맞아요 맞아요 배역이 그 나쁜.. 나쁜.. 그.. 마태오 나는 너를 악에서 응징하기 위해 이런 멋있어 마태오 그.. 이경규 선배님이 그런 식으로 연기 그리고 거기선 그.. 김보성 배우님이 아.. 보성이 형님 진짜 보고 싶네요 냉부 나왔을 때 진짜 재밌었는데 매운데 안 맵돼 가끔 카톡을 이렇게 하시면은 하아.. 하아.. 뭐하면 항상 자기 아이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대답이야 이 모든 것이 모든 걸로 끝나 그게 다 어떤 모든 표현이야 염따가 빠크하는 거 비슷하구나 그.. 복수혈전 시작할 때부터 탁 시작할 때 출소하면서 나오거든요 마태오가 아니 아니 그 뭐냐 이경규 경규 선배님이 이게 마태오지나 그 배역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태오는 적 적인가? 네 적 그 다른 조직 두목 처음에 딱 그 정말 주인별같이 바바이코트를 입고 사악 등장을 해요 음악이 막 구슬픈 음악이 딱 그러면서 출소를 한 거야 탁 나와서 새 삶을 좀 사나 보려고 네 딱 들어 나오자마자 처음 찾아가는 게 바로 김보성 김보성이 자기 동생이에요 그 의동생인지 친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동생이 동친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세자가 근데 이제 어떤 자기와 옛날에 어떤 그런 거친 세계에서 나와서 그 김.. 옛날에 미스코리아였던 분인데 김성령? 아니 아니 이름 까먹었는데 지금도 활동하시는데 이.. 이선경이여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결.. 결혼 아니고 동거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어 탁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탁 찾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근데 딱 사실 뭔가 어떤 복수 뭐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근데 너는 넌 빠져 넌 빠져 너는 행복한 삶을 살라고 모모씨와 그.. 뭐.. 모모씨 정말 정말 예쁘시고 좋으신 분인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가는데 김보성 역시 동생이잖아 의리가 있잖아 너무 나는 한번도 그걸 잊어본 적이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같이 하겠다 그 갬성인다 갬성인 대단합니다 그 갬성 그래요? 참 우리가 많이 보존하고 네 이어져 내려가야겠죠 뭔 줄 알고 형 신사정제비 아니야? 아니 아니 복수회전 얘기여 중간에 난 그 대사가 잊혀지지 않아요 형 잊지마 알잖아 우리는 환상의 콤비라고 이걸 되게 진지하게 한강님 편에서 딱 한강을 바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쓰는 말 그 당시에도 약간 좀 오글거리는 맨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대사를 찰지게 딱 하니까 멋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복수회전이 솔직히 재밌었습니까?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되게 막 뭐랄까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 김보성 그분이 적들한테 애들한테 끌려와가지고서는 사실은 이경규 거기서 보면은 그 이경규 선배님을 거기에서 극중에서 적들이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약에 취해서 경찰을 불러놔 응 그렇게 잡아간거야 응 그렇게 된 상황에서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 네 누아르 누아르 그러다가 김보성 그분이 죽거든요 중간에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복수회전이 시작되는 복수회전이 시작되는 이소룡 갑자기 이소룡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근데 거기서 이소룡 안 나왔어요 이소룡은 안 나왔는데 거의 이소룡 거의 반 이소룡급이었어요 표정 변함없지만 파악 그럼 재밌겠네요 실제로 그 이경규님이 무술인이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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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요? 지금 트위치 터졌다고 아니 안 피곤합니다 네 틀었으면은 네? 나는 얼마 전에 네 1960년 하녀를 봤어요 아 60년 근데 거기에 침착맨을 능가하는 아들 천재가 나와 아 그래요? 주인공 아부지가 이렇게 애들은 막 종이접기를 하고 있어 네 아빠 앉아있어 담배 피우고 있어 집 안에서 띵동띵동 하고 누가 와 한여지 띵동띵동 하니까 애한테 나가봐 딱 이런다 한 9살 정도 됐어 아빠가 나가 그러니까 종이접기 하는 거 딱 뺐더니 안 나가면 찌질 테야 애가 종이접기 하는 거 아 그런 거 있어 옛날에 약간 좀 그게 옛날에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자식한테 협박해 어 자식한테 협박해 맞아 엄마가 뒤에서 재봉틀하다가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지 마세요 막 이래 왜 이렇게 잘 따라해 왜 이렇게 잘 따라해 결국 애가 나가 실제로 이랬을 거 같아 어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안 나가면 쥐질 테야 그래서 어떻게 애가 나가 애가 나가 알아서 제가 동물원의 코끼리인 줄 아세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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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보세요 막 달리고 있어 진짜 진짜 좋아해 거기서 그런 게 나오고 뭐 이렇게 보세요 그 분 누구지 임혜진 씨가 제가 무슨 동물원의 코끼리인 줄 아세요? 그러면 뭐 이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재밌다 대사가 재밌네요 동물원의 코끼리인 줄 아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 오늘 또 왜요? 왜요?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왜요? 자꾸 정리하고 싶은 분 아니요 정리하고 싶어요? 아 정리하고 싶잖아요 그래요? 아니 잘 들었다고요 잘 들었고 안 나가면 쥐질 테야 나갈게요 나갈게요 아 배불러 자 영화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영화 얘기할까요? 우리 내일 또 영화 얘기해야 돼 뭔데? 저기 박선영님 영화 라디오 가가지고 영화에 아 영화 라디오? 응 영화 얘기 엄청 해야 돼 그렇군요 아 아 영화 월드컵 영화 영화 아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거 전 모탈 컴백 새로 나온 거 저 재밌어요? 응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냥 그냥 그거 재밌다는 듯이야 완전 재밌지 뇌를 비우고 버텨거든 골때림? 어 그치 그리고 페이탈리티를 다 재현했어 아 진짜로? 어어 그럼 보고 싶지 척추 뽑고? 진짜? 어 그니까 재밌지 와 그럼 보고 싶지 척추 뽑는데 왜 재밌어? 너무 잔인한 게 돌을 넘으면 웃음이 나온다니까 어 나 해날부터 얘기했잖아 그러네 어 재밌겠다 나는 최근에 최근에 본 게 뭐 뭐든 통틀어서 좀 약간 좀 인상 깊었던 거라든가 뭘 안 보는구나 최근에 본 게 두교왕 두교왕 아 두교왕 그게 뭐야 교왕 그 아 두교왕 교책이 있대 아 오 그거 야 그거 봤어? 왜? 콩클라베가 그게? 뭐 한 거 있잖아 그 포스교왕님 응응응응응 그 요즘교왕님 그걸 왜 봤어? 그거 쏘마마하고 그거 재밌다고 누가 갖고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어때요? 저는 음 썼어?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음 레전드 봤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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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는 뭐 그냥 나오게 됐어 그냥 됐어 티톡형 영화다 영상미는 좋아요 영상미는 확실히 좋아 색깔이 진짜 이뻐 그냥 수트 포르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니까 되게 멋있고 영상을 그 색감이나 이런 걸 되게 잘 담았는데 음 어 뭐라고 해야되지? 궁금하지가 않아 뒤가 그니까 보면서도 어 뒤에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지가 않고 그냥 오 그냥 멋있다 되게 화려하고 색감 이쁘고 그 뷰 앵글이 되게 이쁘다 이런 생각만 했어 그랬군요 근데 막 나쁘진 않았어 근데 또 막 좋진 않고 엄청 재밌진 않았어 깡팽화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 것 같아 아 그치 일단은 너무 잔인해 왜 그러냐 총을 못써서 그래요 총을 못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잔인할 수 밖에 없어 그치 않아 한 방에 죽여야되는데 한 방에 죽여야되는데 아니 일본 것도 잔인하더라 아웃레이지라고 있거든요 네 키타노 다켓이 아웃레이지 재밌습니다 아웃레이지? 아웃레이지요? 네 재밌어요 그래요? 음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 키타노 다켓이 느와르에서 어떻게든 한 획을 그으셨죠 그분이 그래도 지금은 뭐 여러가지 재밌는 일을 하시던데 뭐 하시는데요? AV 배우들하고 같이 방송 출연하시던데 방송 진행도 하시던데 AV 배우됐다고요? 아니 배우들하고 같이 하는 예능프로 같은 거 하시던데 거기서 기타는 다켓이 되게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네 잘하시네 성공하셨네 최근에 진짜 근데 나는 요즘 최근에 그알밖에 안 봐가지고 그알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그알 왜냐면 저는 참고를 할게 좀 있어가지고 계속 그알을 연달아서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예를 들면은 세개 네개 이상 네개 이상 정도 보면은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이죠 뭐가 좀 안좋은 것 같아 그 스탠드업 코미디 있어요 그런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프로그램을 맨날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진짜 웃겨요 다 의심하게 되고 어어어어 초대하면은 여기 뭐 내 피부 각질들을 뿌리려고 하나 막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거 안 보는 나의 그알 그래요? 안 궁금해 아니 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작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긴 하는데 그리고 좀 약간 심각한 내용도 있어요 무서운 거 많아요 너무 무서워 그냥 흥미 위주의 내용도 있는 있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약간 심각한 얘기죠 대부분 심각하죠 미제사건들이 많고 근데 내가 옛날에 봤던 건 그건 뭐지? 막 그냥 가벼운 얘기도 있었는데 나 제일 무서웠던 거는 초창기인가? 어느 날 그냥 부부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 부산 부부 수정권 오케이 그거 너무 무서워 아 무섭죠 아 수창기야? 예 옛날에는 초창기는 가볍게 했나봐 초창기 때는 오히려 약간 좀 그냥 미스터리 같죠 흥미 미스테리 약간 이런걸 많이 했었다가 나 아직도 그걸로 기억하고 있어 아 이거 언제쪽이야 나 그알을 그렇게 알고 있어 UFO 시절 막 문성근님 시절 기억하는 거 아니야? 되게 옛날 그게 나 간혹가다 좀 무거운 주제로 하는 줄 알았어 지금 미제 그 뭐 진짜 심각한 살인사건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죠 옛날에는 뭐 UFO 뭐 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했는데 네 요즘에는 확실히 좀 이제 그런 것들 진짜 사건들 중에서 미제사건들 검죄 쪽으로 많이 네 어떤 그런 것들 보면은 특히 이제 거기에 프로파일러 분들 나와서 막 얘기하고 하시잖아요 아 난 무서워 막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내가 진짜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조사를 뭐 하느라고 그 뭐였되나 프로파일러는 아닌데 범죄 쪽 관련된 이제 그 일을 하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좀 뭔가 좀 방송에도 안 나오면서 뭔가 되게 특이하고 희한한 거 뭐 없냐? 라고 했는데 정말로 정말로 아 이게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적 있어? 왜 뉴스에 안 나왔어? 이런 것들 진짜 생각보다 많은 거 아 아 1급 비밀이라 얘기를 못하는 것들도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아 아 왜냐면 어떤 것들은 아 들으면은 아 이거는 모마범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것들도 뭔가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알리기에 좀 힘든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픽션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더 많이 벌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니까 오히려 막 소설 같고 그치 그치 가공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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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보면서도 하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를 본 적 있어요? 뉴스를 본 적 있어? 폭탄이 터졌다 아니요 못 봤어요 근데 있어 이때니까 사제폭탄 진짜로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는 것도 있는 거야 그게 실제로 어 어떤 초등학생인가가 차용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러던데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었던 거야 응 그래서 걔는 영재다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만들었다고? 초딩이 만든 게 아니야? 안내상 아저씨? 옛날에 미문화원 아 대학원생이면 들었어? 나 옛날에 초딩이 만들었다고 봤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그냥 뭐 그냥 어떤 어떤 호기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진짜로 그거를 어떤 설상용을 하려고서는 시도를 하는 거야 테러를 진짜로 희한하네 그런 일들도 막 있더라고 아 맞아 그 브레이킹배드 화학과 교수님이 실업법 만들잖아 화학 지식으로 우리나라 실제로 있었다 그런 의미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지 감기약에다가 감기약에 있는 거를 거기 옛날에 우리나라 감기약에는 암페타민 같은 거 원래 감기약에 그런 거를 많이 섞어서 팔았었거든 그러니까 성분이 아니라 그렇게 거기 그걸 분리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감기약 많이 사가지고 거기 있는 거 분리해가지고 진통제 느낌인 거죠 그게 암 암 암 암 암페타민 너미날인가 그게 아마 그럴걸요 아마 신기해 있었어요 LSD 최대 생산자도 미국 화학자임 우리 사촌 누나도 화학과 나와서 진짜요? 제약회사 다녀요 제약회사 보통은 그쪽으로 가던데 그쵸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가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한국 화장품 과학자가 마약 만들어서 판매할 것 나왔다 음 그 그 의외로 만들기 쉽나봐요 마약을 만들려면 뭐 뭐 그런 거를 뭐 딥에만 가도 만드는 방식 뭐 이런 걸 다 나온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최우람이 하는 약국에 마약 주세요 아니 지금도 시골 가면은 말이 많이 아픈다고 배 아플 때 먹는다고 양귀비 키우는 시골집들 많아요 말 자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말이 많이 아픈가봐요 마약을 달라고 마의 약 말 맞자로 써서 마의 약 최부담실이 치는 거 아 정말 이거는 최부담실이 아니라 진짜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쥐가 많이 아픈가봐요 그거죠 원래 쥐약 산다고 그거는 원래 그거요 더 이상 살 수 없어 자살해야겠어 약국 여사 아저씨 쥐약 주세요 쥐가 많이 아픈가봐요 음 맞았어요 2탄이 마약이에요 음 마약이 많이 아픈가봐요 맞았어요 자 그리고 뭐 얘기했죠 아니 시골 가면은 섬이나 시골 가면은 주병진이에요 왜 진행해요 아니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배 아플 때 상비약으로 먹는다고 양귀비를 예예 맞아요 그게 이제 양귀비에서 나오는 진액이 아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것을 몇 포기씩 키우는 집이 지금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얼마 전에도 뉴스 한번 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키우다가 어 완전 걸렸어요 되게 많나봐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댓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게 있더라구요 약간 좀 거기가 약국도 가기 힘들고 노인분들이 사시는 선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면 그냥 좀 봐줘 이런 댓글들을 좀 봤어요 거기서 대마 대마씨 네 대마씨는 쿠키도 만들어 먹어 대마씨는 많이 쓰죠 햄퍼씨드는 뭐 슈퍼마켓에서 팝니다 그거 때문에 이제 재배를 해도 된대요 실제로 아 대마씨로 재배를 그러니까 대마를 재배를 해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대마씨 허락받고 관리를 받고 관리만 받으면 돼요 내가 쿠키라는 애도 추천했어요 근데 그건 대마를 집어넣었어 씨를 안 넣고 대마씨 쿠키야 내가 씨는 안 넣었어 근데 되게 일부러 오해하게 일부러 유도했어 아니 대마씨 쿠키야 대마 쿠키라는 게 내가 정말 누가 봐도 유도했어 진짜 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었나? 홍대에 쿠바왕이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자메이카왕 쿠바왕 사자왕 뭐 이렇게 시리즈가 있었어 지금은 이제 쿠바왕 밖에 없긴 하지만 그때 쿠바왕에서 그 이제 잘 아는데인데 완전히 막 자메이카 레게 음악 나오고 앞에는 막 라스타 스타일 국기 걸어놓고 마리와나 막 커다랗게 붙여놓고 막 이런 거야 거기 하면 항상 레게 나오고 애들 막 술 먹으면서 춤추고 놀고 그런 데였거든요 네 외국 애들이 막 온 거야 애들이 막 웃으면서 막 달라고 뭘 달라고 하 달라고 마리와나 달라고 알잖아 없어 그런 거 말이 되냐 여기 지금 이거 이거 다 안 팔면 이상한데잖아 솔직히 아 이거 패션이라고 이거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달라고 얘네들 뭐하는 거야 앞에서 막 술 먹고 막 춤추고 놀고 있거든 아 얘네들 안 먹고 이러고 놀고 있는 건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기 어떻게 저렇게 안 먹고 저렇게 놀 수 있냐고 안 먹고 저렇게 논다고 안 먹고 저렇게 논다고 우리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바약이라고 그거 옛날에 어디 어디서 누가 말했는데 라디오스타였나 어디서요 누가 클럽에 왔는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생라면 부셔서 생라면 부셔서 이거 인터넷 인터넷에서도 많이 떠돌던 얘기였잖아 연예인이 말했던 거 같아 생라면 부셔서 먹고 있는데 막 흑인이 와가지고 아 스프를 이렇게 씩 웃으면서 했다가 샤앗 이러면서 도망갔어 스프였다고 신라면 스프였다고 어 그런 얘기 있었어 맞아 맞아 주작일 거 같아 그대 말이 안 되지 라면을 아니 이미 여기 가까이 갈 때 이미 나왔지 얼마나 냄새나요 그게 맛있는데 그럼 후추끼가 있는데 그럼 근데 그게 미숫가루 썰 그거에 이제 이말년 마늘 나와요 마늘 떡볶이에 먹는 장면이 나와요 미쳤어 미쳤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뭐 먹더라? 소금? 순대 소금이었나? 근데 진짜 행위원아 콧구멍으로 뭐 이렇게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피와 점막이 되게 약해가지고 특히나 어떤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감기약이든 뭐든 흡입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죽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도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약은? 코로 하면 안 되고 입으로 먹어 입으로 하지마 그것만 하지마 무슨 소리야 하지마 마약은 떡볶이에 꼭 넣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마약은 떡볶이에 꼭 넣어서 희석해서 먹어야 돼 아니 떡볶이에 희석해서 먹지마서 안 됩니다 마약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정지됩니다 최선의 정지된다 이상한 소리 하지마라 이상한 소리 희한해 마약 같은 마약 대맞춰도 안 되는 국가에서 마약 떡볶이며 모든 거에 마약 마약 베개 무슨 마약 침대 모든 게 마약 나 옛날에 마약하냐는 얘기 많이 들었어 눈이 약간 마약한 거 같고 눈이 좀 퀭하니까 음 얘가 좀 멍 때리는 거 같고 그러니까 너 마약하냐? 이랬어 근데 그때 당시에 마약하냐라는 말이 유행어 비슷한 거였어요 그쵸? 뭔지 알죠? 요즘에는 안 쓰잖아 너 마약해? 뭐 이런 말 안 하는데 옛날에는 약바랐네 이런 거 약 먹었냐? 이런 거 너 마약하냐? 정확히 그 단어가 그냥 마약했냐? 마약하냐? 이 말을 많이 쓰지 지금 뭐 약바랐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마약하냐? 난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런 말을 써 나는 모르겠어 너희 돈 내면서 쓴 거 아니야? 너희 돈 내면서 쓴 거 아니야? 너희 돈 내면서 쓴 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로 진지하게 물어본 거 아니야? 이게 어떤 관용구가 아니고 진짜 물어본 거 아니야? 진지하게 물어본 거 같아 나는 하는데 너도 하니? 그런 뜻 아니야?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그 세대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대요? 마약하냐? 좀 살래? 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채널에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게 오해하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쵸 전 연령 시청가인데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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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어 영화 얘기는 이제 끝났죠 아 영화 얘기 한 적 있었어요 우리가? 예예 그 영화 얘기 최근에 재밌게 본 거 레전드 있었다 영화 재밌게 본 거 하나 말씀하셔야죠 최근에? 나 못할 컴백 아 아 저는 최근에 좀 생각보다 괜찮게 재밌게 본 게 유열의 뮤직... 아 유열의 뮤직하이 뮤직 앨범인가? 있어 있어 유열의 음악 앨범인가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고 그 정지우 감독님 제가 사실 정지우 감독님 영화는 그냥 진짜 해피엔드밖에 몰랐었어요 해피엔드 그게 옛날에 명작이죠 근데 진짜 명작이거든요 명작이죠 그때 어떻게냐면 되게 명작이지만 감독의 감독님에 대한 어떤 리스펙 보다는 그냥 영화만 재밌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뭘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예 침묵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너무 재밌어 우와 스릴러인데 막 되게 감정성도 너무 좋고 색깔도 너무 좋고 보니까 정지 감독님이었던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작품들이 있었지? 하나씨 그동안 계속 작품을 해마셨어 스캔들? 아니 스캔들이 아니라 다른 분인가 스캔들은? 어 다른 분이 하여튼 내가 다 봤어요 그거를 다 봤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에 한 게 이제 유열의 음악 앨범이었는데 그거가 생각보다 평이 안 좋더라고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선이면 보면 약간 좀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뭐랄까 좀 너무 그 생략이 좀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리스펙 하는 마음에 그래도 큰 기대 안하거나 그냥 봤거든요 네 저는 근데 되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유열의 음악 앨범 음악 앨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거 나 포부로가 확실히 있어요 포부로가 확실히 있어요 포부로가 확실히 있어요 제일 별로였던 건 원앙소리였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명장 아닙니까? 원앙소리? 소 나오는 거야? 누구? 원앙소리가 왜 별로야? 슬프잖아 그거 나는 그거 멍엉 울었는데 원앙소리를 보고 이게 좀 소 소 느낌이 있어요 김풍 작가님이 제 옛날에 별명이 소였습니다 고등학교 별명이 소였어요 진짜 소였어요 진짜 소같아 왜요 왜? 그냥 몰라요 중학교 때도 별명이 소였는데 떵이야 떵이 고등학교 때도 전혀 다른 학군으로 갔는데 별명이 소가 됐어요 아니 제가 만약에 원래 있던 학생이고 전화 받잖아요 저였어도 떵이라고 했을 거야 떵이야 떵이는 뭐지? 똘기떵이 아 똘기떵이에요 떵이 고등학교 준비 때? 응 소 느낌이 무신나요 좋죠 소면은 음 그리고 그 난 그게 명작이라고 보는데 노인을 위한 단어가 없다 오우 그게 그 안턴시거 그게 난 그 짤만 봐가지고 하도 유명하니까 지금 짤만 아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안 봤어요? 영화를 안 봤어요? 그거 권호중님이 코스프레 한 거 봤어? 어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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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르덴 아 근데 진짜 그거 보고 보면은 정말 오우 긴장감이 장난이에요 타노스 아저씨 무서워요? 원래 타노스 아저씨가 주인공이지 무섭다기보다는 아니 몰라 난 그 안토니슈거 밖에 몰라 무섭다기보다는 중간중간마다 어떤 그 불안함과 그 쫄리는 어떤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는 정말 와 숨이 막혀요 아 난 그런 거 싫은데 근데 그게 쾌감이 있어 왜냐면 계속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약간 좀 이제 난 덤앤더머 같은 게 좋은데 그러면은 뇌 꺼내고 보는 거 좋지 나 요즘엔 그런 게 좋아 그러면 그런 거 그런 게 좋겠네 보랏 이런 거 보랏이 뭐죠? 보랏 안 봤어요? 보랏? 보랏을 보세요 보랏이라고 아 보랏을 안 봤어요? 보랏은 그냥 뭐라고 그러나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그게 무슨 탄자니아였나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거야 카자흐스탄의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유명한 어떤 TV 앵커가 미국을 간다 미국을 체험을 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선이 없어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어떤 건데 되게 미국 풍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막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막 가가지고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신발도 막 벗고 막 비행기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막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거 알지?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다가 미국 간 이유가 그거야 파멜라 앤더슨을 만나고 싶어서 파멜라 앤더슨 포르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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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으로 그렇게 만든 영화도 있고 맞아 맞아 근데 그 시리즈가 있어 그 다음은 브루노라고 해서 오스트리아에 똑같은 배워야 근데 이번에 오스트리아에 약간 패션쇼 하는 진짜 게이였잖아요 게이같은 이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미국 가는거야 미국에 가서 이제 그것도 좋은 뭐 되게 유명하고 핫한 어떤 패션을 뭔가 배워서 온다 뭐 이런거 거든요 그것도 이제 풍자가 되게 세 물건주로 쓰고 있는데 내용중에 이런거 있어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냐 미국에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좋은 일을 해주면 된다 어떤게 좋은거냐 수색 물건 이렇게 짐ovan 뭐 잉 도는거 거기다 담아. 거기에 애가 들어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해. 그리고 TV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 되게 좋아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냐. 진짜 인터뷰도 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그런 오프라인 인프리쉬였나?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이런 훌륭한 생각을 했냐. 하면서 혼자 하면서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아이폰을 주고 바꿨다고. 아이폰을 줬다. 그러니까 아이를 주더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고. 막 하면서 해.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돈을 주고서는 아이를 입영하는 것과 아이폰을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풍자들이나 미국의 어떤 셀럽들이 어떻게 막 그냥 어떤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유명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어떤 블랙 코미디가 되게 세요. 재밌겠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정말 날 것처럼 막 나와요. 브루노. 네. 브루노. 개인적으로 브루노가 좀 더 정제된 느낌이 좀 더 세요. 그리고 그냥 성기가 그냥 성기가 노래를 불러요. 아 성기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가 아니라 성기가 성기가 말을 오토마톤처럼 아 오토마톤이래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성기가 성기가 말을 해. 말을 하는데 너무 쉽게 연성이 안 되는데 너무 황당해. 황당해가지고 아 진짜 바로 다행이다. 영화를 봐봐.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이제 그 이제 무슨 되게 유명한 이제 자기가 막 이러나 매니저 같죠? 매니저가 아 미국의 되게 유명한 프로듀서 그 방송국에 섭외를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여기서 어필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찍었어. 자기를 어필하는 PR 영상을.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춤을 춰. 막 되게 이상한 섹시춤을 춰. 그러다 갑자기 거기가 정말 너무 황당하게 갑자기 덜렁덜렁 나오는 거야. 진짜로 갑자기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아마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 진짜 방송 담당자였던 것 같아. 미국에 그분들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막 이래. 근데 막 덜렁덜렁 하다가 갑자기 얘가 막 하더니 갑자기 하더니 갑자기 그 앞에 그 입구 모양의 그게 뿌릴로우 입모양처럼 뿌릴로우 뿌릴로우 근데 그걸 보고 있자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황당해서 웃음이 터져. 진짜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거 이름은 그 오른쪽이 있죠? 오른쪽이 기생새 오른쪽이 아래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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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아 근데 진짜 그거는 저는 이제 그 영화를 그 장면은 한 뒤 한 10분 동안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죽을래 살래요? 충격? 죽을래 살래 급에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목은 부르노입니다. 진짜 그것도 모르겠나 정말 궁금하네요. 보고 싶다. 공포와 웃음과 어떤 황당함이 다 합쳐서 터지는 그 웃음이 있어요. 일단 웃었으면 된 거지. 그죠? 웃었으면 돼. 꼬생수래. 아 웃기다. 영화를 많이 보시네요? 저는 많이 보는 편이죠. 내가 너무 안 봐. 근데 정상적으로 안 봐. 34살까지는 많이 봤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왜 안 봐요. 주민자가 있는 일단 시간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리고 사실 지금 두 분은 좀 현실적인 어떤 육체적인 지금 한 장 활동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저도 그렇지만 어떤 인풋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감상하라고 그렇죠. 감상하고 이런 것보단 차라리 아닐 때는 좀 쉬고 싶거나 이런 느낌 영화를 봐도 좀 안 들어. 기억이 안 나. 끊어놓고 보고 싶은 영화들이라든가 맞아요. 힐링타임용이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건 다 막 옛날 거 리메이크 너무 많아서 그렇죠. 기대되는 것도 없어. 그래요? 라이온킹 이런 것도 그냥 브루노 실사 이거야. 이게 브루노요? 이분이 보랏 봐. 보랏이랑 같은 동일인이라니까. 되게 특이하지. 보랏은 시작에 불과했다. 브루노. 이게 좀 더 정제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좀 더 쎄. 확실히 쎈데 같은 배우. 네. 같은 배우예요. 그리고 이 다음 것도 있어요. 독재장가 있어요. 이 배우 스위니토드에도 나오는데. 네. 맞아요.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연기 진짜 잘해. 아 연기 너무 잘해? 정말 정말 그 그 맨 처음에 진짜 그런 카자흐스탄 배우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아 레미제라브라도 나와. 부부 중에 남편으로. 이것도 진짜 나의 독재자. 독재자 저거 영화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것도 약간 좀 되게 트로피코 같다. 게임. 그치? 어떤 그런 독재자들을 비유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역시나 미국에 대한 풍자가 결국은 간에 또 들어있어요. 되게 다 다 다른 느낌이다. 그쵸? 브루노도 다르고 다른데 같은 느낌이야. 그쵸. 그러니까 사실 주성치 같아. 주성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풍자를 한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타인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사실 제일 풍자하기 있는데 있어서 조금 그런 건데 너무 뭐라고 그러나 와 한편으로 좀 정말 리스펙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풍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걸 계속 시리즈를 연작할 수 있다는 것도 용기가 있는 거고 분명히 욕도 많이 먹을 건데 또 암살 유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 당연히 당연히 있겠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인이 담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살해 욕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으면 특히 문화권 문화 건드리면 옛날에 샤를리 앱도라고 만평 그렸다가 신문사가 터졌어요. 만화 가득 총 맞고 그런 일도 있고 브루노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 두 나라를 화해를 시키겠다 자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그래서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앉아놓고서는 갑자기 되게 한심한 어떤 그냥 사랑 노래를 불러 악수를 손을 만지고 자기가 근데 여기 자기 사심이 막 들어가 있어 자기 사심으로 막 만져보고 손도 잡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화해됐죠 이런 식이야 브루노 보면은 아 너무 웃긴데 브루노 아 브루노 진짜 다시 보고 싶다 보라 2가 있어요? 보라 2도 있었나? 2가 나왔네 아 그래? 아 속편이 제작된다? 에 아닐 거야 그러면은 그게 아마 그냥 보라 브루노였을걸? 보라 2 나왔던 걸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기 보라 2야 작년에 나왔대? 아 그래? 저기 보라 2야 맨 위에가 아 있어? 오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은 이게 2야 오 아마존 같은 배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존 오리즌에 아마존에서 개봉했고 아 아 아 근데 재밌겠다 이거 이것만 봐도 트럼프가 나오네 아 보라 3에서 이 내용이 나와 이 내용이 나와 이것도 진짜 재밌어 딱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고민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측면에 이제 그 당집을 간 거야 네 거기 이제 미국에도 점성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죠 무당분들이 계시잖아요 유명한 무당인 것 같아 항상 거기 보면 진짜 셀럽분들이 나오시더라고 나왔는데 딱 앉아있어 딱 앉아있는데 보라 씨 어떤 영웅이든지 부를 수 있냐 당연히 누구든지 부를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이면 누구든지 어떤 영웅이든지 부를 수 있다 딱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밀리바닐리 영웅을 밀리바닐리 영웅을 부를 수 있냐 누구든지 랩퍼? 백인 래퍼? 밀리바닐리라고 헛해지 음악 그 딴딴딴 백인 래퍼 알죠 알죠 백인 한 분 아니야 흑인분이랑 하여튼 밀리바닐리라고 되게 엄청 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그러니까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좋을까 돌아가신 유명한 가수분 댄스 가수야 댄스 가수 유명한 댄스 가수분 그 영웅을 부를 수 있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밀리 이러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진짜로 진지하게 하는 거야 불렀다 와있냐 와있다 어딨냐 지금 당신 옆에 서 있다 어 그러니까 갑자기 딱 일어나서 지금 이 옆에 있냐 어 그러니까 이쯤에 있냐 아 이쯤에 있다 갑자기 갑자기 막 끌어안고 어 이따 치고 이쯤에 있겠지 어 그러면서 갑자기 막 막 만지고 끌어안고 어 갑자기 되게 마임을 하는 거야 거기서 어 그 장난이 너무 너무 장난 아닌 거야 그게 네 사실 그것도 대답이 좀 풍자할 수 있잖아요 영웅을 부른다라든가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자기가 사심을 채우는 거야 영웅을 불러가지고 이 짓을 막 하는 거야 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막 막 지르네요 지르네요 영화가 그냥 질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게 거기서 창작자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약간 부러움도 솔직히 좀 있었어요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냥 선호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좀 창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필터가 많을수록 그냥 착하고 정형화된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그랬었어요 네 주호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연기를 배워서 네 국적 바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가능하지 네 국적 바꾸세요 어디로요? 미국이지 마음대로 돼 그게? 안 되나? 그러면 그냥 다른 연기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요? 연기 잘하더만 네 어떻게 했더라? 뭐 했죠? 내가 들어가서 수조 터트리면 돼 이렇게 이거였는데 계속 공기를 내비트면서 얘기했나요? 약간 헐떡거리면서 얘기했는데 이불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 왜 쓰고 있는 거야? 집에 가려고 어필하는 건데 눈치가 없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아 전화 왔어요? 지금 몇 시야? 버스터콜 왔어 그럼 말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소인배처럼 형 얘기가 재밌어서 근데 눈 봐봐 형 얘기가 재밌어서 그래 소인배식 소통법 눈이 왜? 눈 재밌는데 나도 눈치껏 말을 잘랐어야 되는데 이거 한 지가 한 20분이 된 거 같은데 그럼요 저도 모르게 자 뱅종 하죠 자 그럴까요? 신났어요? 아니요 주호민 작가님이 빨리 가야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또 한국의 평화가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즐거운 얘기 내가 들어도 수저 터트리면 돼 못다한 이야기 다음으로 기약하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목요일날 돌아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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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